XSFM입니다. I D W K 군수가 있는거 아니야? 서울을?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을거같아 초코 뭐야 판타님 뒷담 엄청 깠어요 진짜? 왜? 평론이 너무 많다고 대북보고 줄마다 하나씩 하면서 내가 읽으니까 난 못 읽겠어 뭐 뭐 뭐 뭐 썼지? 카피는 구라라 할 수 있습니다 제꺼 보면 멍하실걸요? 뭘 써놨나 할거같아 우리 바꿔 읽을까? 할게 하도 많으니까 갖고 장난친다 읽갖고 서로 이제 국무구 나눠서 해볼래요 저 4명 있는데 그럴까? 4명이에요? 네 종로의 맛? 종로 네 서울은 단당하고 이게 서울 이제 하니까 거의 다 끝난다는거 좀 알겠어 경기도 너무 고통스러워 둘 셋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대도시 살인적인 물가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미 하나 둘씩 떠나간 나라의 중심 도시 표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서울특별시의 49개 지역구가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터를 들리는 마지막 지역 선거구입니다 제구상의 청구추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제때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할 수도 있어요. 사과를 한번 해보고요. 중산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SFM 특별기획. 그것을 알기 싫다. XSFM 그것을 알기 싫다. 특별기획. XSFM 그것을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만드는 더불어 UMC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거대 여당 UMC였죠. 거대 여당 환타를 소개합니다. 부상 투원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은 괜찮죠? 목소리가 이상하게 돼요. 목에 붕대를 갖고 이상하네요. 아까부터 아까부터 따라해볼게. 어 괜찮아졌어. 새누리당! 어 괜찮아졌네. 너무 비하하신 건데. 아니 이게 웃긴게 스튜디오 공기가 안좋아서 나가면 좀 나요. 확실히 부스는 공기가 안좋겠다. 들어오면은 바로 장기가 지금. 국민의 유변상 피디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서울까지 왔네요. 네. 정말 잘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배는 괜찮아요? 아파요. 나도 목 아파. 방금 다 하고 왔어. 종의로운 민중의 노동 녹색 도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자와 예비 환자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 환자 아니요. 우리도 환자요. 환자와 다 환자와 예비 환자예요 지금. 아. 저희 둘은 환자? 나머지는 예비 환자? 207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무소속 김상조 엔지니어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인사말 짜기도 좀 그렇네요. 노트구서 컴스테이션. 교회는 아론야진 검색창에 마뉴팍트라를 검색하세요. 네. 제일 정확한 말씀. 검색해 주세요. 저희가 힘들거든요. 검색해 주세요. 오버뷰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면적의 헝가리에 인구가요. 989만 명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1,001만 명입니다. 괌이란 건 어제 오는 일은 아니지만 게다가 여전히 경기인천을 합하면 세계 최대의 연담도시 중 하나인 것도 맞지만 높은 집값 때문에 알아서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초고속 고령화 도시가 될 만큼 빠르게 줄어든 인구 덕에 선거구가 완전히 세로 짜인 20대 총선에도 서울은 48석에서 49석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단 한 자리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선거구 객점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와 성동갑, 성동을 세 선거구가 중구성동구 객과 중구성동구 을 둘로 줄었습니다. 은평구 객과 을의 경계가 조정됐고요. 강서구와 강남구는 2개에서 3개, 강서갑을병, 강남갑을병 선거구로 늘었습니다. 204명의 후보가 나선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 경쟁률은 4.2대 1로 높습니다. 강남구 객과 도봉구 객이 1대 1매치고 가장 경쟁률이 높은 선거구는 종로구로 후보 중 9명은 낙선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새누리당은 47명, 더불어민주당은 전지역구, 국민의당 42명, 정의당 13명, 민중연합당 14명, 민주당 4명, 노동당과 녹색당 한나라당이 각 3명,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2명, 가자코리아와 대한민국당, 복지국가당, 대한민국당? 복지국가당, 진리대한당이 각 1명씩의 후보를 냈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20명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을 통해 구청장은 새로 뽑지 않고요. 강서구 제2관악구 제3선거구에서 시의원 2명, 중구가, 동대문구, 마, 서대문구, 마, 관악구, 나, 강남구, 아선거구에서 구의원 5명을 뽑습니다. 의면상 PD가 광고를 읽어줄 겁니다. 네. 오늘도... 점점 화를 내며... 턱까지 올라가는 그 광고지? 네.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바른선택, 빠른선택, 1599 대리운전, 데볼프 제니윈 레더크래프트,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전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전화영어, 상상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숲, 면역 과민발응 개선, 건강기능식품,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아기 싫다, 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서울특별시 국회의원 선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립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의 영수증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종로구입니다. 원주 갑 할 때는요, 오늘이 올지 몰랐어요. 오늘 오겸 왔어요. 이거 기획자 누구예요? 목소리가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종로를, 별 미친놈이다 했죠? 별 미친놈이다 했어요? 야, 진짜. 종로를... 지도 놀랐어, 지가 미친걸. 미친거에. 종로를 시작하면서는 말이죠. 아직 강동을 가는 것이 상상되지 않아요. 종로입니다. 일제시대 이후의 종로는 뭘 해도 가장 윗줄에 기록되는 동네입니다. 안 그래도 1번지 소리 잘 듣는 이곳이 인터넷 시대 이후로는 명실상부한 정치 1번지입니다. 왜냐, 안 그래도 미래의 역사 속 인물들이 줄줄이 출마하는 곳인 종로는 중앙선거니의 선거 통계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때문에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나노세컨드 단위긴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빨리 결과가 발표되는 선거부죠. 장면, 박순천, 김두한, 윤보선, 유진호, 김홍일, 이종찬, 어맹부, 노무현, 낙선자 중에는 김홍신, 손학규, 재정구, 정대철, 홍사덕 등이라고 읽어야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종로의 총선 역사에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은 정치 신인으로서 내리 3선을 한 지역구 역사상 가장 안 유명한 최다선 의원 박진희입니다. 본선에서의 미스테리한 파워와 달리 경선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역 의원은 출마합니다. 새누리당 오버 보시죠. 오세훈, 남자 55세. 왜 웃어? 변호사. 오세훈이 뭐 잘못됐다고? 고려대 대학원 법박박사. 33대, 34대 서울시 시장. 16대 국회의원. 재산 60억. 육군 중위 전역 청구 없습니다. 어찌 말해야 할지 참 다하자면 끝도 없고. 줄이기에는 뭔가 무성의해 보이는 민변 출신이고요. 한국의 일조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인정받은 변호사입니다. 하여 이후 타이틀은 환경 변호사. 그리하여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이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 남성 목록 로가디스 CF도 찍었죠.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16대 총선 강남으로의 출마 당선. 국회의원을 딱 한 번 하고 변호사로 돌아가버려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금도 획득합니다. 법조계의 아이돌이죠. 그렇죠. 그리고 2년 후 감금실과 맙다이로부터 대승을 겨두며 서울시장 등극. 이제 목 잠기시니까 환타님도 이응하고 미응이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해요. 감금실. 하소야. 하소야. 왜요. 전의를 상실한 우리 팀이. 서울시장으로서 그의 정책은 멋있는 토건. 멋있는 토건. 간지나는 토건. 토건 중에 멋있는 것. 토건은 토건인데. 이명박 제임 시장의 무작정 토건에 비해서 훨씬 기름칠을 잘한 느낌으로 그때 나온 말이 한강 르네상스. 뭐든 지으면 좋아하는 중국이 보기에는 꽤 좋아 보였나. 그의 재임 중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도시평가가 수직 상승하는 쾌걸이 이릅니다. 자하 하디드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죠. 그의 서울시 행정은 찬반이 엇갈립니다. 그중에는 폭망한 몇 개가 있긴 하지만 DPP같이 현재의 기준으로도. DDP. DDP같이 현재의 기준으로도 잘했다는 사람이 많은 공공건축도 존재하죠. 무단히 서울시장에 재선됐는데 아마 그 혹은 그의 측근이 특정 팟캐스트를 들었다는 게 함정인 것 같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찬반 투표와 관련해 무상급식 주면 투표를 제안하고 패배할 경우 서울시장에서 사퇴하겠다. 라고 밝혀버립니다. 정황상 이 모든 게 낙곰수의 기억 같아 보이는 타임라인의 백지로 인해 지금도 그때 일을 가끔 복귀해 보면 재밌습니다. 보수의 꼬깔콘으로도. 그렇죠. 그 이후로 저에게도 꼬깔콘은 저의 페이보릿 과자가 되었죠. 아무튼 주민 투표는 정족수 미달. 그러자 진짜 시장직을 던지고 이후 보궐선거에 등장한 이가 바로 안철수의 첫 번째 양보 트러마를 준 박원순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의 재기가 가능할지를 알리는 바로민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는 친박이 미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미 김무성의 대학마입니다. 하여설사 이번 선거 실패한다 하더라도 1년 안에 벌어질 각종 복원에 나와서 어떻게든 되긴 할 겁니다. 공식 홈피는 블로그를 이용합니다. 캐치는 서울의 심장 종로에서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오세훈입니다입니다. 페이스북도 하는데 본인이 글을 쓰는답니다. 어쨌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을 스스로 쓸 수 있다는 것. 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장점입니다. 기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서울로 들어오면 이제 토박이 드립이 사라집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65세 남자 정세균계가 세상에 한 명만 남는다면 그는 정세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전국을 돌면서 정세균계를 너무 많이 봐서 정세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세균계라는 뜻이야? 자기 이름도 안 써? 전북 지난생 전주공고 전주신흥고 고대법대 고대총학생회장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 78년 쌍용그룹 입사 후에 최종직급은 상무이사 95년 DJ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 본인 병장 만기 장남 이병 복무 만료 고향 지역구인 무진장 임실에서 4선 종로구에서 당선 오전 5선 비리같은 스캔들도 없고 정치 경력 간의 구선수가 거의 없는 젠틀한 이미지 18대 대선 경선에 참여했지만 그의 무색무취한 이미지처럼 경선 참여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거 실력은 알아줍니다. 09년 하반기 재보선에서 충북과 경기 두 곳을 모두 이겨 엄행부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했고 특히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앞길을 험난하게 만들었죠. 일반인은 관심 없지만 2015년은 세정연에게 있어서 정세균의 해였습니다. 사무총장 최재성, 정책위원장 강기정, 부위원장 김성주, 전략홍본본부장 안규백, 최고위원 중에 전병헌, 오영식 등 요직이 다 정세균계로 채워졌거든요. 하지만 세정치연합이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총선 모드가 되자 이게 얼마 안 된 일이죠. 당최 이유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공심위가 정세균계를 학살합니다. 현재 원내로는 거의 홀홀단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대선주자급이기도 하고 야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 중 하나라 개파에 대해 한번 논해보았습니다. 19대에는 본회의 84.5%, 외통의 83.3% 출석률 12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에 반영된 것은 5건, 4할 1푼 7리 중진 가운데서는 정책개발과 입법에 늘 고평가를 받던 정세균위원이었지만 19대에는 염증을 느낀 듯합니다. 주얼리 산업의 개소세를 없애는 법안 문화재 소재지 지역구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 우대법안 정부가 구매의 형태로 중소기업에 판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 소수 상위 중소기업이 입찰 경쟁에서 죄다 승리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소기업들이 모여 만든 조합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게 거의 다입니다. 더민주.kr이라는 주소가 있는데 여기서 더민주란 th,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글 주소입니다. 민주.kr에 가시면 이런 거 있어요. 기타 자료실에 더불어성장 핸드북이라는 pdf 파일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여당 정책을 공부해서 까고 극복 방안을 공부해서 제시한 문서입니다. 경제문제 제1야당의 오피셜 스탠스를 알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의당 후보가 있으면 존재감이 컸는데 지금까진 쥐어짜셨군요. 쥐어짜 게 그 정도예요. 그렇죠. 막 재산 보고 막. 하여튼 짧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박태순 53세 남자 사회갈등연구소 대표이자. 웃지마. 갈등을 연구하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서울대 생물학과 이학박사 근시로 제2국민역 아들은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재산은 1억 1,800 체납 전과 없고요. 사회갈등연구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갈등을 다 다루는 곳인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 달려갑니다. 이번 선거 앞두고서는 이제 공천 탈락 갈등. 아니 근데 뭔가 지금.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지으면 다루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모든 문제연구소는. 대표적으로 뭘. 김정은 교수 생각나네요. 여러 가지 문제연구소. 여러 가지. 결국에는 주 활동은 강연이에요. 갈등에 대해 강연하시나 보네요. 이불 박 세 개를 다 연구하나 보네요. 이불 안 차별하십니까? 이불 안은 고요하거든요. 평화롭고. 김종필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불 안에서 연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뻥크가 나요. 뻥크가. 병크라고요? 김종필 성대모사였어요. 김종필 목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19대에도 출마 의사를 내비쳤으나 예비후보로 거론되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당에서? 이때 무소속이었어요. 그래요? 그거 궁금하구나. 그치. 고민해다가 우리가. 저도 저희 후보들 딱 출신 성분 제일 궁금해요. 여간. 족보 파악. 온라인 선거 활동은 페이스북이 유일하고요. 86세 되신 아버지가 선거운동에 보태라고 100만 원을 주셨어요. 5만 원권 지폐 사진을 이렇게 둥그렇게 펼쳐놓고 인증사실을 올렸습니다. 진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짧게 한다며. 아. 얼마 전. 그래서 감정 파일을. 아까 원고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윤자 시장이 뒤늦게 이런 좋은 얘기 해주는 바람에. 더 짧게 준비했어요. 하여튼 안철수 의원이 합동 유세해주러 와서 매우 기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데 공약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공약 없는 게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정의당 후보 모시겠습니다. 네. 정의당. 정의당. 윤공규 기호 4번 52세 남자 정당인 학력은 기재를 안 했고요. 정의당 종로구 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심상정 상임 대표 정책특보이기도 합니다. 제2국민역인데 만성 중위험이 사유라고 합니다.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제대했고 차남은 재학생으로 입역 연기 중입니다. 재산은 2억 7,700만 정도. 세금은 91만 원 정도 냈고요. 전과가 3건이 있죠. 음주운전 2002년 아마 월드컵 즈음으로 추정되는 날 있잖아요.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상해 폭행, 주거침입 2004년에 이것도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2007년. 이게 벌금 2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공약은 없습니다. 벌금만 있다라는 거 있어요? 네. 집시법. 집시법이 아닙니다. 집시법도 없는데 이렇게 안심 없는 후보가 있다니. 중앙공약이네요, 고객은. 매우 깔끔하게 중앙공약이네요, 진짜. 그럼요. 개혁국민정당 출신이시네요. 도도님이 바쁘네요. 노동당 후보 보시죠. 노동당. 김한월, 기호 5번, 37세 남자고요. 종로구 지역 활동가, 한교군 이분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전 서촌 주거공간연구회 사무국장, 현재는 노동당 부대표 지내고 있고요.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재산은 3억 2천 2백만 정도, 그리고 세금 납부한 건 12만 9천 원입니다. 티스토리나 트위터가 있기는 한데 거기도 공약은 없습니다. 당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고요. 노동당 같은 경우에 당 홈페이지에 출마의 변을 아주 길게 써놔요. 거기서 공약은 찾을 수가 없고 기존 정치에 대한 비판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최초로 많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수염이 길어요. 수염도 길고 머리도 참 어지간, 저보단 훨씬 깁니다. 거의 허리까지 오시는. 그러니까 무슨 인도에 10년 있을 때 환타님 느낌 같은. 이 한반 좀 혹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박근혜가 극수하자고 그럴 때 악수 거부한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셨으니까. 해요, 해요. 그것밖에 없어. 해주세요. 사실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도도님이 말할 그나마 유일한 딴 얘기를 가져가신 거예요. 쉰 목소리로. 야 진짜 요거는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고 이런 요것만 생각하셨을 텐데. 왜 그걸 얘기해요? 정마네. 나한테 물어봤잖아. 유명한 거 없냐고. 진짜 답할 줄 몰랐죠. 유명상 피디 때문이에요. 도도님의 거의 유일한 분량이 날아갔어요. 야, 그만해. 지금 사진을 보면 투표 참관인 분들, 다른 분들은 전부 일어서서 악수를 했는데, 그분만 앉아있는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맞아요. 트위터에서 그래서 하도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서 왜 악수를 하지 않았냐.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하도 비난이 거세서 이분이 트위터로 반박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를 마친 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자가 어울리지 않게 대통령이랍시고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닌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악수에 응하지 않았다. 순간 셔터가 연달아 터졌지만, 춘추관의 보도 통제로 그 사진이 보도되지는 않을 듯 싶다라고 했는데 보도됐네요. 그렇죠.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살아서 선거에 나왔네요. 다행히도. 다음 번에는 악수를 거부하지 않고 손에 똥을 붙인다면 악수를 하는 거야. 뭐예요. 악수하기 전에 본인이 괴로운 건 어떡해요. 이 변태. 먼저 발라, 자기 손에. 차라리 손에다 무슨 죽이고. 내 코를 판 다음에 콧딱 칠 이렇게. 개불. 밤도 자른 거. 대체 누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말라온 김에 선거는 쇼니까 새누리당하고 노동당을 살짝 비교하면 노동당이 먼저 선점하고 있던 빨간색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디자인팀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그런지 후보마다 빨간색이 다 다르잖아요. 전북은 핑크, 핫핑크 잃었고 라이트 핑크. 노동당은 모든 후보가 분명하게 인프라레드 색깔이에요. 딱 코드 잡혔어요. 그러니까 딱 조단 밑의 색깔이에요. 도도님 진짜 바쁘시군요. 녹색당 후보 네임드가 나왔어요. 하승수 기호 6번 47세 남자 사회운동가. 황력은 이분도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인터넷에 치시면 다 나오는데 굳이 이분이 안 밝히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굳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은 저희는 말해도 되죠. 그건 녹색당의 정책이니까. 녹색당은 중앙당에서 지금 벌 없는 사회에 관련된 퇴제가 아닌가 싶다. 이번에 후보들이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그런데 하승수 후보 같은 인물은 다 나와 있죠. 하지만 주요 포털을 검색을 하면 지금 전부 선관위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기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력을 분명히 포털에서는 알고 있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전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그리고 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육군 상병 복무 만료. 재산은 4억 1천만 원 정도. 세금 납부한 거는 1,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당진에서 철탑 건설이라는 걸 반대하는 데 거의 주도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고. 그 외에 뭐 어디. 어지간히 좀 소문이 아니라 사건 사고가 있다는 곳에는 어지간한 곳에는 다 가서. 하승수 녹색당 대표 혹은 하승수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어디든 가 있었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여기에서도 법적인 자문을 좀 많이 했었고. 김조광수 김승환 이분들 혼인신고 수리 안 되는 기자회견장에도 가서 자리를 지켰었고요. 변호사죠.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분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 후보가 자기 지역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하든 내 지역구가 아니어도. 안철수 대표. 네. 뭐 여수에 가든. 김무성 대표. 마음대로 가서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럼 옛날에 변이제 왜 씹었어. 딴 데서 했다고. 그럼요. 변이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철수 되잖아. 강남에서 이분이 지금 종로구 후보로 나와 있는데 강남에서 유세를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선관위 직원에게 잡혔다고 하네요. 갑질하고 앉았네. 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녹색당 후보가 없는데 왜 연설을 하고 있냐. 그래서 자기는 종로구보라고 그랬더니 다른 지역 후보가 와서 연설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규정 모르는 공무원이 업무 방해했을 때 업무 방해로 고소 안 되나 몰라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고소가 되지만 공무원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건 고소 사유가 됩니까? 저도 알고 싶어요. 법조인 여러분 부탁해요. 자 하여간. 이상입니다. 네. 녹색당 후보까지 보셨고요. 끝날려면 멀었습니다. 진리대한당의 후보가 있습니다. 진리대한당. 진리대한당의 후보가 있었어요. 정말 진리셨나 봐요. 진리대한당. 이석인 남자 62세 경남대 경영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서남아시아 선교사 활동했고요. 선교사. 서남아시아요? 서남아시아 선교사 활동했고요. 진리대한당 대표 역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진리대한당 송기순 후보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남편이죠 이분이. 네. 두 동반 출마했습니다. 재산 신고액이 0원이고. forever. 납부액은 2755만 2천원 냈네요. 세금으로 내느라 재산이 없어. 원래 재산이 2755만 2천원. 그런데 재산의 100%를 가져갔어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나쁜 국가. 아내 되시는 분도 재산이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재산이 너무 없네요. 우리가 재산에 집착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해요. 서로가 고지 거부 혹은 재산이 없다고 신고해버렸는데 지금 지난 5년간 낸 돈이 있잖아요. 세금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재산 신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제도를 바꿔야지. 그리고 사실 못하게 하기 전에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제를 두기 전에도 양심 있게 다 써야지. 명예와 양심에 맞게 다 적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명예와 양심이 없는 거지. 민중견합당 후보들은 명예와 양심이 없나? 없는 것 같은데. 거참.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사람들은 우리가 명예와 양심이 없다고 간주합시다. 그래야 되겠어요. 이석인 후보 명예 어쩌어요 지금. 양심은요. 아니 그런데 영원이라는 게 혹시 채무하고 재산을 합쳐서 제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한 3천 원이라도 남겠지. 갓난아기예요? 저 이분 인도에서 봤어요. 예? 아니 여기까지 조용히 계시다니. 계속 사진만 보고. 서남아시아가 인도입니다. 지금 사진 확인했어요. 인도에서 진리대한당이니까 인도에서 전도하신 거예요? 선교사라면서요. 목 아픈데 얘기해야겠네. 때는 2012년입니다. 인도 북부 히말라야 라다크라고 있어요. 오래된 미래의 무대죠. 해반 3200m. 거기에 웬 분이 나타났다고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라다크에서 거의 불교도 지역인데 맨발에 이 흰옷을 입고 십자가를 들고 전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라다크 사람한테 한국말로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그 지역의 공용어가 당연히 한국어가 아니겠죠? 그렇죠. 라다크죠. 육군 대의 전역했고요. 장남은 육군 중위 전역했고 차남은 면제입니다. 그런데 그 면제 사유가 비공개예요. 부정수표 단서법 위반으로 100만 원. 예배방해로 100만 원. 예배방해? 예배방해? 왜요? 예배방해? 이분이 왜요? 종교인 아니에요? 남의 예배에 가서 방해한 거죠. 그런데 예배를 방해했다고 해서 벌금까지 받나요? 그러게요. 어, 예. 예배방이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차 그지같이 했을 때 차주나와 시X를 막 이러잖아요. 대성전 가서. 그러면 예배방은 처벌받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이거는 종교의 자유보장의 일환이죠. 헌법의 정신 중에서.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300만 원였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농성 천마촌을 속시원히 철거하고 공무원 청빈법, 종북 척결법 등을 제정하겠답니다. 이상이고요. 네. 한나라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종구, 66세고요. 연세대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진짜 종로 헬게이트예요. 유난히 한복들을 좋아하시네. 계량한복. 돌실라이 같은 거 입고 계시네. 이유가 있습니다.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이고요. 통일광복민족회의 대표라고 하네요. 재산신고액이 천만 원이고. 이분 민족주의자신고. 납부액은 천이백만 원입니다. 아까... 납세왕. 아까 진리대안당의 이석인 후보는 예배방해로 백만 원 마였잖아요. 네. 박종구 후보 경매방해로 백만 원 마였습니다. 네, 그렇죠. 경매방해를 무효야. 14대, 15대, 16대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동안 참다가 꾹 참다가 다시 나왔네요. 8년 참으셨네요. 속초고성 양양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송훈석 후보 기억나십니까? 뭐 하시던 분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해에 계신 분이 갯벌민영화 법안을 발휘했죠. 서해에서 출마한 줄 알고. 네. 그 후보와 동창입니다. 네. 무슨... 아, 이제 동창이 나와요. 이제 학교 탓이에요? 참고로 송훈석 후보는 3월 30일 날 후보직을 사퇴했답니다. 아, 여기가 동해라는 걸 아신 거예요. 네.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김대한, 남자 54세, 전북대 토목공학과 졸업했고요. DHMG, GMBH 대표라고 합니다. 여기야, 여기가. 이건 진짜 참을 수 없어요. DHMG, 이게 대한민국의 약자래요. 네? 대한민국의 약자래. 대한민국의 약자는 ROK잖아. 아니, 대한민국... 아는데? 어, 소름... 이거 약자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GNBH가... 그래도 이게 뭐예요? 앞에 G랑 뒤에 끝에 H만 대문자로... 이건 안 나와있나요? 무슨 의미야... 하여튼 대한민국의 GMBH 대표랍니다. 네. 재산신고액이 3억인데 납부액이 없네요. 네. 재산신고액이 2만 달러와 1만 유로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1만 5천 유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유로로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그럼 유로 주차장에 차를 낼 수 있겠네요. 아, GNBH 찾았는데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그렇죠. 이건 책임 회사니까. 아, 그냥 회사야? 네. 이걸로는 얘기가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 회사네요, 그럼. 짧게 줄여. 대한민국을 내 회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글자에 MB가 있잖아요. 뭐... 유니폼 색깔은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5년간 세금 한 푼도 안 낸 후보로 기사가 검색이 되네요. 몇 분 계시죠? 네. 패스! 무소속 무소속 이원옥 남자 58세 대리운전기사라고 합니다. 권국대 경영대학원 석사네요. 예전에 평민당 중앙당직원으로 근무했답니다. 그리고 재산신고액이 5,400이고 5년간 납세 안 했다고 뜨네요. 지금 풀픽에 나와 있는 의상이 개량한복 안에 태극기를 두른 것 같은 코디네이션이거든요. 네. 태극기를 저것처럼 마후라처럼 두르셨어요? 네. 그런 코디를 하고 있고 지금 대리운전기사인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50 벌금 맞은 적이 있습니다. 네. 4년 전이네요. 본인께서 대리기사 권익을 위해 출마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들이 실망할 것 같다. 걱정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아, 네. 그래서 본인의 출마의 변은 노조법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네요. 예전에 건국대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평민당에서 잠시 일한 경력 때문에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적으로 탈압받은 거예요? 평민당 출신인데? 네. 네. 그 잠시 일한 경력 때문에 사무직 직장을 얻지 못하고 노무직을 정전하다가 지금 현재 대리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 노조법을 바꿔야 되냐고 하는 이유는 대기업 노조가 노동쟁이로 임금을 올리면 대기업은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납품당가이나 압력을 가하고 결국 하청업체는 직원 임금을 올릴 여러 개 없어져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입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노조법을 바꾸겠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공부해 적어두었습니다. 구민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종로 얘기한 1시간 했네요. 중구성동구입니다. 중구였다가 지금 중구성동구가 됐죠? 성동구였다가 성동구 중구가 됐죠? 19대 중구와 성동구에 걸려있던 3석 모두 민주통합당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당을 옮겼고요. 나머지 한 명은 탈당 후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일단 3명 중 2명의 디펜딩 챔피언은 출마를 합니다. 중구성동 가베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김동성 오 쉬었더니 좋아요. 목소리 남자 45세 변호사 서울대법대 인천지법 판사 전 18대 의원 SBS 솔로몬 선택 변호사 재산은 15억 맞아 맞아 변혁은 본인 육군 대위 전 거 없습니다. 의외로 2004년부터 선거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건 18대 때 한 번 19대 때도 낙선했습니다. 이분도 꽤 유명한 분이지만 쇼트트랙의 김동성에도 유명한지라 당연합니다. 무조건 밀립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공식 홈피 역할을 겸하고 있는데 지금도 SBS 솔로몬의 선택 변호사라는 배지를 붙여놨습니다. 아, 다깝습니다. 대단하죠? 캐치는 서민의 무거운 짐함 깨지겠습니다. 성동의 아들 18대 국회의원 김동성 서민을 위해 일하는 성동의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겁나 깁니다. 입니다. 예비 홍보물을 올려서 볼 수 있네요. 최근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는 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꽤 많은 중앙 공약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거나 1인 1 국민연금 체계 구축 경력단절 주부에게도 국민연금 혜택 치매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 통신 단말기 지급 같은 게 눈에 띕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48세 남자 서울생 한양대 정액과 학사 한양대 정치학 석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15년을 일했습니다. 정치하기 전 직업으로 가장 적당한 명칭은 정치학자일 것 같습니다. 중2전역 지난 총선이 첫 출마였습니다.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드래프트 27번이죠. 19대 국회기록 본회의 90.8% 산통자의 84.4% 여가위 89.7% 예결특위 85.7% 44건의 대표발의법안의 반영률 1할 3푼 6리 초선이 아니라 누구라도 웃어주기는 힘든 기록입니다. 여성을 많이 채용한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를 위한 보증제도 대규모 점포를 그게 뭐 여성 친화적 기업? 여성기업?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더라고요.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도 소개할 수 있고요. 새누리와 더민주가 그나마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공천을 받은 사람들도 당의 공천 방식에 대해 맹비난하는 후보가 다수라는 정도일까요? 공천 내휴 이후에 꾸준히 중앙당을 까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법안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대기업의 이용업과 미용업 진출 방지 이거 그럴싸하게 들릴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하거나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처벌하는 법률 그리고 날짜 상징성이 적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을 월요일로 지정하여 3일 놀게 만드는 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저희도 있었잖아요. 공약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얘기한 게 있죠. 일요일에 끼면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대체 휴기쇼. 그때만 해도 우리가 쌩쌩했죠. 문득 생각이 나네요. 체력 좋았죠 그때. 국민의당 후보 보실까요? 네. 국민의당 서경선 52세 남자 정당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했습니다.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고요. 90년에 국법법으로 집행유예 3년 받았으나 사면됐고 음주운전 2번, 벌금 100, 150 좋아요.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캠프 팀장을 했고 현재는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 상임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뉴스만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였나에서 서의리죠. 천정배 의원 지었고 천정배 후보지였고 천정배 후보 말고 안철수 대표가 무소속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가 돌고 있죠.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른 척하고 싶었는데 얘기하네. 천정배 개가 나오니까 지금. 3월 31일 뒤늦게 성동갑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안산 상록갑에서 출마 준비를 계속했었거든요. 맞다 상관없다. 전략공천으로 성동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20년을 안산에서 살았다는데 본인도 많이 허탈했을 거예요. 네 그러네요. 출마 선언 후 당일 후보자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어쨌든 열심입니다.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이 왕입니다. 진부한 걸로는 누구도 못지않습니다. 왕입니다요. 블로그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진조차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대신 그 갈증은 페북에 다 있으니까 페북을 보시면 되겠고요. 인사하는 사진 사진. 아직 동네 지리도 익힐 틈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지리모르는 후보가 참 많네요. 중구랑 성동구가 복잡해요 또. 되게 다니기가. 역동나도 아니고 안산에서 와가지고. 진짜 몰라요. 안산처럼 길 막 시원시원하게 뚫린 데는 어렵거든요. 포항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멀잖아 우리는 320km. 이런 철수가. 정의당 후보를 보실까요? 정의당. 정의당. 장지웅 기호 4번 27세 남자고요. 학원 강사입니다. 중앙대학교 시문방송학부 언론 저널리즘 전공 졸업. 유스티티아 탐구학원 연구원장. 그리고 청년당당 정책위원회 교육팀장이라고 하는데. 재산은 3억 7800 정도가 되는데. 본인 재산은 이 가운데 960만 원이라고 기재한 아반떼 한 대고요. 나머지는 전부 부친의 건물입니다. 해군 병장 만기 제대했고요. 공약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전인교육을 포함하겠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의 기업화를 유발하는 프라임 사업을 전면 폐기하겠답니다. 이 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성동구 을 중성동을 보던 이름들 보이네요.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실까요? 새누리당 지상욱 남자 50세 정당인 연세대 토목공학 스탠퍼드 토목 석사 도쿄대학교 공학 대학원 건축학 박사 전 2010년 지선 서울시장 후보 재산은 48억 자유선진당 서울시장 후보였죠? 아, 예. 그렇죠. 병역은 만성사구체험으로 변제 전과 하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여배우 심은아의 남편으로도 유명하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출마 2.04%를 얻었습니다. 낙다운? 네. 이회창의 사람 더 정확히는 이회창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충청도 지지역당에다 거느리던 그렇고 그런 시절 측근이었죠. 그렇고 그런 시절 네. 2008년 이회창 창준이 대변인이 되면서 정책에 입문합니다. 당시 이름은 자유신당 서울시장 출마는 의미 없는 득표를 했죠. 지금이야 지상욱 오세훈 공동벨트로 선거운동을 하지만 이때만 해도 오세훈을 맹렬하게 까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이 좀 없다보니 대꾸조차 한 번 못 얻어낸 그러니까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당시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사람들에게 들리질 못했어요. 보통 이런 평가 많이 했죠. 저 창창한 전도 유명한 사람이 저기서 뭐 하는 거냐. 괜히 이때 선거 나와서 시문아와의 결혼사진은 깠죠. 네. 그렇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판 열립니다. 오세훈이 사퇴해서 생긴 바로 그 판에 나경원의 병원비가 무성하던 바로 그 판 출마 선언했으나 눈물을 좀 닦고 오겠습니다. 장선진당을 탈당 새누리당 입당합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중구 당협 동무가 있었는데 이때 나경원과 함께 신청을 하죠. 그런데 이때만 해도 나경원이 친박이었어요. 지상욱은 친박이었고 뜬금없이 지상욱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당연히. 나경원의 지명도가 있는데 핑퐁핑퐁하다가 나경원이 갖고 됩니다. 당협위원장은. 그리고 뭐 나경원이 되려는 찰나 동작으로 가버리죠. 나경원이. 그러면서 지상욱이 다시 당협위원장이 됩니다. 무슨 시댁이 있는 곳 이러면서 동작으로 갔죠. 어찌됐건 이게 공천이 되겠구나 할 즈음 이번 정선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이 중구 출마 선언합니다. 다시 달아오릅니다. 어쩜 좋아. 다행히 공천에서 이깁니다. 2006년 3월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고 이회창이 얼굴을 내밉니다. 한만에. 그렇죠. 그는 이번에 당선될 수 있을까. 일단 과한 의혹이 돋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 전봇대 높이와 전기출의 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차체를 높인 그의 선거 유세차가 전기출에 걸려 자빠진 사건이 보면 그냥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파악되죠. 어선한 사고다. 누구 유세 차량이다. 후보는 누구다. 마치 해외 토픽처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최소한 자기 지역 상황에 대한 모리의 케이스로는 까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캠프가 잘 몰랐죠. 그렇죠. 계속 여기 있었으면 이 동네 분위기를 알았어야 되는데 좀 부끄러운 일이죠 이거는. 블로그만 하고 있고요. 중구를 새롭게 성등을 가치 있게라는 캐치를 걸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건 나날이 변화하는 그의 얼굴입니다. 맞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결혼사진때가 오히려 초아저씨고요. 지금의 미중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징어였다가 잘생겨지셨어. 어찌됐건 저는 실물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분 검색을 하면 되게 좀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내가 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지상욱을 검색하면 신문아 복귀 남편이 안 된다고 해 뭐 이런 기사밖에 안 떠요. 그런데 이 기사가 분기별로 떠요. 거의 몇 년에 걸쳐서 좀 안 좋지 않을까 개인에게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도 복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저도 검색하다 않았어요. 신문아씨 딸도 조연으로 출연하고 있고 그래요? 네. 지금 복귀 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과 함께 공동 공약 중에 하나가 서울 직할구를 추진한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구랑 종로구만 있는 얘기인지 전구를 다 이렇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게요. 옛날에 직할시 이런 거 직할구 오세훈도 지금 직할구 맨 위에 걸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아니 문희상 후보만 해도 경기 북도 이러면 동의하기는 힘들어도 이해는 다루 되잖아요. 그렇죠. 직할구는 뭔 소리야. 나도 경기를 하면서 느꼈는데 경기 북도 필요합니다. XSFM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반을 나눠야 돼요. 방송시간 너무 길어졌어요. 맞아요. 제가 줄여보죠. 더불어민주당 그냥 선거구 20개별로 도를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게 좋겠어요. 그냥 후보 방송 분량을 위해서 후보 일정 인원수 등록하고 나면 그 이상 등록 못하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인구 500만명마다 도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그냥 깔끔하네요. 열대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51세 남자 연대경제학과 동대학원 석사 콜럼비아대 MBA 직업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두 번 적었어요. 두 번이요? 미국 뉴욕주 변호사라고 그냥 변호사 쓰는 거랑 다른가 봐요? 다르긴 하죠. 미국 뉴욕주라서 한국에서 장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리고 뉴욕주라서 뉴욕에서 밖에 운전면하고 다르구만. 달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만. 뉴욕주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언니 있는데 그거는 뉴욕만 여기에서는 간호사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한국에 오면 간호사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정식으로? 해요.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 변호사는 아닌가 보네. 자기 나가서도 간호사 할 수 있다고 되게. 그런데 우리 당의 후보 중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있는데 한국에서는 못하고 있던데. 아 진짜요? 호환이 안 돼요. 변호사는. 변호사는 맞죠?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돼요. 변호사는 나. 호환이 안 돼요. 상병이 안 돼요. 상병공물무 만료. 강북권 공항터미널을 유치하겠다. 이거 노리는 지자체들 수수룩 빽빽합니다. 공약이 부실합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좋겠다. 정호준 45세 남자 디펜딩 챔피언이죠 한양대 사회학 학사 뉴욕대 경영학 석사 육군병정 만기 제대에 있습니다 재산은 4억 2천 64만 8천원의 체납이 있었었네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을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면으로 100만원 더 받았습니다 의정기록은 본회의 95.4 상임위 95.8 출석률을 보이고 있고요 대표법안발이 55건 대한반영폐기 13건 수정가결 2건 수정가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할 때 1회 배출 규제 내용만 지키면 그다음부터는 막벌여도 상관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수정가결되면서 기간별 핵종별 총량 규제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배출 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양반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었던 정의령 박사 아버지는 전 민주당 정대철 고문 할아버지 아버지 선수를 합치면 13선이에요 17대 열린우리당으로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18대는 공천 탈락 19대는 여의도 입성에 성공을 하죠 아버지인 정대철 고문이 더민주를 탈당했을 때 아들과 아버지의 정치적 입장은 다룰 수 있다면서 잔류를 선택했는데 그때 정대철 의원이 화내져 네 매우 화내져 내가 널 어떻게 얻는데 뭔 소리야 아들 내놔 이놈들아 컷오프 당하자 걔가 의견이 있어 아들 내놔 컷오프 당하자 아버지를 따라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갔나 보면 정확히 컷오프 직후입니다 바로죠 이 양반 최고의 임팩트는 이거예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모 여인과 카톡을 합니다 사진을 찍히죠 내용이 보통의 연인들 여보 사랑싸움 같은 대화였어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마지막에 사랑의 여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끝을 맺습니다 카톡에 등장한 사람은 박모 씨고 정호준 의원의 부인은 전땡땡 여사라고 합니다 정 의원은 친한 동생에게 연애 상담을 해 준 것이고 여보 사랑에는 장난삼아 응대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친한 여동생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금 업무방해 상해 명예훼손 의외로 문자가 정말? 마음이 선거운동도 멈추고 야권연대하자고 난리 중입니다 선거운동도 중단했죠 안철수 대표는 지금 속으로 열받았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줄이면 코리아네요 가자코리아의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가자코리아 가자코리아 정, 제, 복 남자 69세 학력은 미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리아당 상인 공문이 있고요 재산이 없고 납부도 없습니다 자유인 이분은 군입대에 서사가 좀 있습니다 66년에 현영 입양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1973년에 입양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걸렸어 노피하고 그 당시에 이제 복무 기간을 생각해보면 절반으로 막았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안 가요? 직력을 살고 또 가야 되나 봐요 아 가야 되던가? 네 그런가 봐요 아 맞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성공한 것 같아요 1978년에 고령으로 소집 면제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 막았네 절반의 성공이네요 그리고 이 노하우를 아들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아들은 상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었다가 장기 대기로 제2국민역 받았습니다 와 39살인데 아들이 지금 이 나이 또래인데 장기 대기 제2국민역이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인디에나 존스예요 국가를 피해 다니기가 아버지의 노하우를 모두 물려받은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진짜? 해외로 나가서 안 들어오면 되나요? 집념이 되잖아요 나는 못했지만 아들은 진짜 깔끔하게 불가능인데 불가능이야 다음에 손자가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상해방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도 받았네요 그리고 이분 출마 많이 했습니다 10번 했습니다 그러네요 91년 서울시의원으로 출마 대비했네요 그동안 거쳐간 당은 공명당 노권당 노권당 노권당? 노권당? 노권이 아니고 노권이에요 노권 노권당 야 이 관장게장집 짝퉁 나오면 노권 간장게장이겠다 시민당에도 있었고요 건국당 콩사당 이거 다 빵집 아닙니까? 고로당 성심당 이런거처럼? 거북당도 있어 거북당 그러니까 너무 생소해 정당 중앙당 사무실가 과자의 명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불교연합당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혜자유평화통일당에도 들어갔습니다 결혜자유평화통일당 이거 기독교 계열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교 초월 이분 진짜 출마자계의 멜팅팟이네요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이분이 들어갔던 당은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소수 정당계의 이인재입니다 이상입니다 와 미치겠다 훌륭합니다 가자코리아 위암합니다 가자코리아 상임고문을 만나보셨습니다 어디까지 했냐 그래 민중연합당 한번 보시죠 네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김수정 기후 6번 27세 여자 정당인이고요 부천대학교 의상학과 졸업했 의상디자인과 졸업했습니다 민중연합당 그러니까 이분 소속은 민중연합당이 아니라 흑수저당인 모양이죠 네 자꾸 그런 소리 하죠 중구 성동구 위원장이고 세월호 청춘열차 공동기획단장이라고 하고 재산 신고한 게 873만 원 정도가 되고 이게 전부 예금과 보험입니다 이분도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고요 은행에서 은행에 시원하고 물도 주고 집이 안 나온다 잡치도 있고 화장실 이야기 좀 힘든데 부모가 독립생계 유지를 한다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집은 어디냐고 이분은 대체 어디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 납부액 체납액이 이런 건 전부 없고요 근데 이게 세금 납부액 체납액 없다는 게 기사가 한 번 났습니다 세금 납부액 체납액 없다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 세금 납부액이 없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왔어요 최초 출처는 이게 연합뉴스입니다 총선 후보 가운데 19명이 5년간 세금 납부한 게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한 거하고는 되게 다르잖아요 세금이 0으로 신고된 사람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지가 신고한 사람 어쨌든 그렇게 19명이라고 해가지고 나왔고 그 기사를 최초 출처로 해서 여러 군데가 그걸 받았어야죠 기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말씀을 우루쿠아이 그래서 이 기사를 가져간 데 중에 하나가 허핑턴포스트였는데 연합뉴스 기사에는 5년간 세금 납부액이 제로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신원을 밝히지 않았어요 허핑턴포스트는 과감하게 신원 공개를 합니다 이름을 다 썼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많잖아 신고하는 사람은 거참 허핑턴포스트는 이제 서울만 기준으로 해서 서울만 기준으로 5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한 명이 김수정 그러니까 이름이 세금 안 낸 사람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이 문제 굉장히 붕괴하신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 얘기를 줄줄 썼습니다 아 그래요? 김수정 씨가 김수정 씨가 크리스탈 김 세금조차 낼 수 없는 저 같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타금도 빚을 내서 마련하였습니다 세금을 못 내면 국회의원 출마는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체납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에서 이분이 체납했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금 납부액이 없다고만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납부액이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핑턴포스트 코리아의 기사에는 뭐 아무런 기술적인 결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열받아서 본인이 그냥 거기 발끈해서 체납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자세죠 일단 시빌부터 하죠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놀아주는 언론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허핑턴포스트에 대해서 매우 붕괴를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쭉 썼습니다 밀란테가 붕괴하겠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에 몇 분이 더 있거든요 비슷한 케이스로 언급된 그 다섯 분 중에 다른 분들도 좀 있는데 그렇죠 거의 다 SNS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세금만 냈다고 이걸 자랑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거 전략적인 포인트 같은데요 전략적인 포인트예요 이거 또 당에서 또 왜냐하면 아니 그걸 화를 내려면 양심이 있으면 진문제나 재산과 납세에 대해서 성실히 써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록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본인이신 거한 그걸 가지고 기록이 덜 돼 있다는 기사에 시위를 건다? 이거는 싸움을 건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여기에 지금 항의의 포인트는 그거죠 왜 허핑턴포스트는 나에게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포인트로 해서 계속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고 제가 허핑턴포스트 코리아면 사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기사거든요 그게 왜 잘못한 사람이 당한 사람이 바깥에서 얘기하면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맞을 소리 한마디 더 하죠 그거 왜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받게 되나라고 얘기하냐 그렇습니다 공약으로는 종편 퇴출 해고 요건 강화 정리해고 폐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SNS 같은 데는 선거운동 현장 사진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보정당한테나 요구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종편을 퇴출시킬 거면 종편에 있다가 일자리 잃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해 줄지도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노동자 편이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좀 있는 지역구로 갑니다 용산입니다 13대 이후에 국회의원이 단 3명입니다 용산은 그리고 민주당 의당은 단 한 번 승리했습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아 그러면 민정당 의원 둘이서 3선 했구나 라고 견적을 잡으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새누리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병역 있는 여성 후보 처음 나왔네요 네 정과 없고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여성 우선 공천지역을 선정된 용산 구천장에 나왔다 낙선했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보면 선거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새누리당이었다 조직만 있고 역할이 없더라 등이 쓴소리를 했는데 받고 말하면 내가 얻은 오만표 모두 내 능력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후 문화예술업 사회적 기업가로 변신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사회적 기업이지 한국 화가의 그림을 해외에 파는 회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는구만 그러니까 근데 인터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사회생활 하잖아 이런 느낌이랄까 이후는 모두 아는 바와 같이 2015년 12월 일찌감치 용산에 출마 선언합니다 사실 진영은 용산에서 무적의 강자였지만 감이 있었을까요? 용 같은 에너지로 용산을 바꾸겠다 자기 이름 가운데 춘짜랑에 용산이 보물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후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진영 공천 탈락 민주당 이동 황춘자 공천 억정 상황이 이러다 보니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이 구호가 서울에서도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식 사이트 카피는 진실한 진짜일꾼 이분도 블로그 홈페이지 운영 중이십니다 검색함 얼굴 다 뜨는데 분명히 대본에 아휴 써있었을 거야 없어요 없어요? 네 이분도 불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 얼굴이 이렇게 불러불러 계속 얘기했죠 왜 그러지? 검색함 얼굴 다 뜨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카메라는 정말 실물이 공개되지 않거든요 신기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분은 검색함 다 나와요 왜 이러냐고요? 공보도 나오는데 솔직히 후보 얼굴 불러처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후보가 피해자일 경우에만 말이죠 거의 범죄자 같아요 진짜 그리고 지금쯤이면 불러처리 풀 때도 된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가볼까요? 자 황춘찬 후보의 공보를 보면 여러모로 대통령이 떠오르는 헤어스타일과 옷차림 그리고 커다란 브로치가 인상적이고 쉽게 말해서 올드하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공보 맨 앞 페이지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딱 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민주당 후보 너 이런 느낌을 줘요 공약은 국제 업무 지구 재점화 철도 선진화 등입니다 공약이 좀 무섭습니다 다 이상입니다 국제 업무 지구 재점화는 재점화?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이것도 의시하시다는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네 푸시 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말하게 되다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진영 65세 남자 전남 담양생 피난 중에 태어났고 본가는 전북 고창입니다 이것이 그나마 진영 후보가 빠른 환승을 결정한 가장 확고한 이유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 광희초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법대 워싱턴 스테이트 법학 석사 사실 17회 연수원 7기 판사하다가 변호사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제가 읽고 있어요 지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무려 부위원장 공보에 써있는데 대통령 이름만 빠져 아니구나 존한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중연합당 후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했다 이렇게 써놓고 어느 의원인지 얘기 안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 했는데 대통령이 누군지 안아켜줍니다 노무현일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이 존함을 여당에서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존함 내놔 존함 존함수거 존함 도검복지부 장관 이번 정부죠 장관 말기를 한 줄 요약하면 청와대와 생각이 달랐고 결국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장관이 삐져서 정부에서 말리는데도 관뒀다 즉 탈박 국회 안행위원장 당시 허준영 자유총연맹 회장이 거드름 피우며 이게 나중에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똑바로 대답 안 하자 이를 개갈구던 모습이 관심 없는 야권 지지자들보다는 야권 지지자들은 실제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죠 또 가만 보면 여권 지지자들 위주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재작년 국강기간에 이재명 선단위 성남시장과 찌질이 레페티를 펼치던 조원진 의원을 젠틀하게 뜯어 말리는 모습도 정치인 진영이 깊이 남긴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아 그거군요 실실 쪼개지 말라 그죠 아 그럼 말렸어요 옆에서 실실 쪼개지 않았다 실실 쪼개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만들 하시라 이런 말을 해준거죠 그리고 공천 코드 오프대죠 조응천에 이은 두 번째 짤박 본인 대위 만기 장남 병장 만기 재산 47억 체납 없음 용산에만 4번 출마해서 3승 1패 19대 본회의 89.7% 안행위 68.9%의 출석률 대표발의법안 15건 반영된 건 6건 4할 장관으로 나아 나가있던 기간이 상당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그냥 대구 새누리당 중진같은 기록입니다 카지노와 복권 등 모든 사행산업에 5개 광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 특정인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과태로를 부과하는 법안 새누리당은 내놓기 힘들죠 하지만 호남 출신 의원은 내놓을 수 있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과 업무 관련성 범위를 늘리는 법안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는 법안 현금용 수중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 올려서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 진짜 몇 건 안되지만 목적성이 매우 확실하고 연구를 잘한 법들입니다 경의선 철도 지하화 2012동 전선 지중화 서울시내 CCTV 보급률 1위 용산공원 내각 저지 옛날 구청의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유치 등을 자기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퇴근하고 나가다 보면 공덕역 지나가다 보면 옛날 구청이 있어요 옛날 용성구청이 되게 조그맣고 헌 건물인데 거기는 떼쓰는 사람 출입금지였는데 떼쓰는 사람 출입금지? 항의하는 민원인을 뭔가 되게 나쁘게 취급해놓은 그 글자를 크게 써놓은 것으로 유명했던 옛날 구청이 있습니다 거기가 무슨 청년창업플러스센터가 바뀌었다 있는데 써있긴 써있어요 가다 보면 국민의당 홍보 보시겠습니다 박태원 59세 남자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이나대 경제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요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92년 노동쟁의 조정밥이 아니라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으로 오타가 많이 생기네요 노동쟁의 조시락 조장밥이라고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직팩유예 2년 선고받았고요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왜 이렇게 띨룩 이렇게 써있는 거죠? 네가 재산 읽다가 잔 거야 책상 옆어져서 이거 봐봐 현대해상화재보험 끝 가입한 거예요? 범죄예요? 갑자기 끝났네 고기 뛰어넘을게요 우리 조사하다 자고 밥 먹고 노동운동가였고 민주노총 출신이었습니다 2012년에 대선 때 안철수 의원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도왔대요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진안이죠 그러네요 진짜 국민의당은 듣다 보면 안 나오는 이름이 없어요 안철수 대통령 만들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평민당 통일민주당 더민주 민주노총 민주노총 민노당 다 나와요 용산공원 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해서 전통재래산업 구조조정 지원 마이스 산업을 연계한다고 하네요 마이스?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마이스는 마우스의 복수형 마우스 파는 데 입력기기 파는 데구만 이런 식으로 써놔요 나는 후보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누가 알아들어요 완전 짧게 써놓은 건 뭔지 알아요? 뭐요? 복부세요 확실하게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어요 네 달동네 정비하고요 고용주차장 확충 그만 미군기지가 나가면 새로 생기는 빈 땅이잖아요 새로 생기는 땅의 재래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걸 활용해서 전통재래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마이스 산업을 연계한다고 하네요 전통시장에 입력기기를 파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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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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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어놨어 뜨개질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넓은 부지의 아줌마한테 막 뜨개질하고 있고 이걸 그때그때 팔아서 포장해서 홈쇼핑을 한 거예요 뭘 아야 저런 리가 없잖아 그럼 어떡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떡해 입력기기라니까 입력기기 기계에서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저쪽도 저쪽이 좀 더 그렇듯해요 용산이잖아 아 용산 정의당 후보 볼게요 정의당 정연욱 기호 4번 47세 남자 정당인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영문학과 2년 수료 그리고 민주노동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적이 있고 현재는 정의당 용산구 위원장이고요 육군 입영 복무 만료 소집 해제고요 재산은 1억 7800만 정도가 되고 세금은 23만 3천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지만 당선 이력은 없습니다 페이스북에서 SK와이번스와 김연아 머라이어 캐리 드라마 미생의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아요 네 공약으로는 학교 앞 도박장을 추방하겠다 화상마저 위안부 굴욕 협상을 무효화하시겠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중연합당 후보 보겠습니다 네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이소영 기홍 5번 29세 여자 정당인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전 청년 인트로 대표 현 흑수저당 용산구 위원장 재산은 마이너스로 905만 원 정도 되고요 전부 예금과 대출입니다 세금 납부는 2만 3천 원을 했고 전과가 한 건이 있어요 업무방에 2013년에 벌금 150만 원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인의 집회시위겠죠 네 이분이 내세우는 공약은 최저임금을 체부라면 그걸 국가에서 전액 선지급을 해달라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최저임금 체부를 선지급 국가가 전액 선지급을 하라는 걸 걸었는데 사업주 잘못을 일단 국가가 책임지게 해서 국가가 사업주를 갈구게 만들겠다는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 생각하기 나릅니다 이후에 나올 한 후보에 대한 실드글을 페이스북에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이후에 나올 한 후보 네 이상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동대문구 의뢰 8900만 원짜리 구군요 아 잠시 후에 만나 뵙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없는 사구를 돌았습니다 네 근데 유명한 정치인은 줄줄이 들어 나오죠 줄줄이 나오죠 광고를 듣고 와서 잠시 후부터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로 잠시 후부터 나가보겠습니다 광진부터 시작할 겁니다 XSFM입니다 스튜디오 숲 홍대자매 포토그래퍼 박소연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입니다 건물부터 실내 장식까지 아름다운 자연광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스튜디오 숲 세트에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나려 노력하는 촬영장의 분위기를 당신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주의 스튜디오 스튜디오 숲 면역과민반응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과민반응개선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서울은 또 경기도하고 선관위가 지역구분해놓은 게 또 달라서 지역별로 뭉쳐있네요 경기도하로 하면서는 경기도를 한 20바퀴 돌았는데 어지러웠어요 서울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광진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광진구로 오고 또 사라지고 또 오고 하지만 추미애는 영원히 추미애만 떠오르는 광진입니다 광진갑의 새누리당 후보 보시죠 새누리당 정송학 남자 62세 조선대법학과 한양대국공정책대학 특임교수 한양대 법학 박사 전 코리아 제룩스 사장 전 광진구청장 재산은 14억입니다 병역은 본인 육군 병장 장남은 육군 병장 정권 없습니다 바로 직전 구청장 출신이 아닙니다 2006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청장을 했으니 이미 퇴임 6년 차 이후 구청장 한 번 국회의원 한 번 낙선 두 번의 낙선 경력이 있습니다 19대 총선 떨어지고 나서는 독도수고 마라톤대에 참석한 게 그나마 유명한 일이에요 뉴스에 나온 이런 거 마라톤대 하면 유명한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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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끄트머리에 붙는 수준 슬프겠다 이렇게 해도 올해 내일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014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임명된 걸 보면 중앙에 끈이 아주 없진 않아 보입니다 2015년 12월 7일 20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요 초기에는 나름 지역왕 김한길이 있어서 쉽지 않은 선거라 예상했지만 김한길이 사라졌죠 김한길이 없는 지금은 해볼 만하다는 게 중평입니다 어필 포인트는 사원, CEO, 구청장이라는 나름의 자조성가형 스토리라인으로 보입니다 블로우 캐치는 희망광진 전송하기라면 가능합니다 공약이 가치 증대입니다 무슨 가치를 말하는지 부동산이죠 서울의 표심은 부동산으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멘탈이죠 이거 때문에 까인다 하더라도 한 4년 있으면 다시 레드선 되면서 리셋해요 김현국 후보가 괜히 공천이 된 게 아니에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국립 고구려 현장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나면 아차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진은 고구려 장사죠 광진, 구리가 같이 하죠 아차산을 실현하고 있으니까 구리는 이미 고구려 마케팅 아주 잘하고 있고요 광진도 따라하겠다는 얘기겠죠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혜, 숙, 60세, 여자, 경북 칠곡생 경북사대부 중 경북사대부고 영남대 약대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약학석사 약사 출신이네요 전 경북약사회 회장 세 아들 모두 병장 만기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무색하게 공모의 슬로건 광진구를 지킨 사람 18대 경북 지역 출신 인사 배려 비례로 당선됐고요 19대에는 호남 향후에 관련 인사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사서 공천이 취소되자 내 시체를 먼저 치우고 총선을 치러라 멋지다 이게 이제 뭐 질환을 앓고 계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공천 취소에 따라 그런 말을 하면서 당대표지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경북 출신에게서는 볼 수 없는 호남식 기계를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리를 김환기 의원에게 뺏기고 지난 지선에는 광진구 천장 경선에 나섰다가 공천자가 발표되기도 전에 공심위를 맹비난하면서 승복합니다 예비자 떼고 후보가 되는 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당과 거친 밀당을 했지만 결국 탈당부 소속까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전혜숙의 부침에 따라 전혜숙 후보의 부침에 따라 손학규 전 대표가 많이 걱정했다 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18대에는요 미디어랩법 종편 KBS 수신요 인상과 인사전행 문제에 대한 저격을 열심히 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미취업자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하는 등의 활동했고 누리 과정은요 18대 대선에서는 붉은색 아래에 있던 새누리당의 메인 포인트였는데 20대 총선에서는 다 파란 글씨로 옮겨갔죠 전국 어디에서나 써있네요 100% 중앙정부 책임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인간 쉴드급 지지자입니다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이라는 책의 저자로 참여했고 역근이도 전희해숙 의원이라고 나와 있었네요 국민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임 동순 62세 남자 월드건설 대표입니다 초당대학교 사책과 졸업 육군 일병 소집 해제됐고 장남은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재산 신고액 10억 7천 162만원 정도 세금 체납을 했었던 적이 있었네요 부동산 개발 및 투자 경매 및 물건 분석 월드건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광진구 구이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기간이 만료돼서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기간이 만료요? 그렇죠 출마는 95년도부터 시작됩니다 22년 차에요? 5대 시의원을 한 번 하지만 한 번 4번의 낙선 또한 경험했습니다 올해는 출마에 지친 탓인지 블로그는 2012년까지 관리하다가 포기 그런 후보 되게 많지 않아요? 2012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다가 이제 글을 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힘을 내고 4월 1일 유세사진을 달랑 하나 게시했습니다 아 열심히 임동순 후보의 공약이라는 카테고리에 가슴이 설레였어요 2008년도 18대 총선 공약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두 가지 웃기는 타입이 있어요 블로그의 공약 카테고리 딱 찍으면 2008년거나 2012년 나오는 사람 제일 웃긴 건 아직 글이 없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광진갑에는요 후보가 또 있는데요 고용복지연금 선진하연대 후보 드디어 나왔네요 고용복지연금 선진하연대 고용복지연금 선진하연대 이정희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닙니다 여자 55세 영어교습소 원장이라고 하네요 네 방통래 영어영문학과 졸업했습니다 워커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여김했네요 광장동 주민자치위원도 했었어요 재산 신고액이 17억이고 납부액은 1755만원입니다 11년식 벤츠 E350 쿠페 타고요 15년식 토요다 RAV4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브4 네 이름이 이렇다 보니까 검색하기 힘듭니다 어떠한 검색어를 조합을 해봐도 그분이 나옵니다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악취재거를 기대하겠답니다 이상입니다 악취재거를 기대하고 있는 고용복지연금 선진하연대 후보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후본데 아쉬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거에 의하면 서울에서 한나라당은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무려 3분의 1의 지역구에 후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요 백승원 66세고요 베스트빌 대표라고 합니다 이야 이건 또 무슨 회사인 월드건설과 비교해보면 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5만 곳에 베스트빌이 있어요 베스트빌이면 약간 빌라인데 나도 신혼 때 베스트빌 같은데 살았던 것 같다 기억에 정확히 그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국 깍지에 다 퍼져 있습니다 맞아요 전국구 사업자입니다 모든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은 다 베스트빌 가실 거예요 전국에 방통대 법학과 2년 중태네요 재산신고액은 2억 7천 지금 광진구 갑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납부액은 410만원가량 되고요 최근에 그랜드스탈엑스 뽑았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군고 6월 집유 1년 뭐 잘못했다 주차장법 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천만원 아 그럼 그거는 주차장에 공사하면 안 되는 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빌이 이제 그쪽 업체 맞네요 네 2006년도에 서울시장 금을 옆집까지 걷든지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한나라당 후보 흔치하는데 아쉬워요 자 제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을 옆동네로 갈게요 광진구 을입니다 새누리당 후보입니다 네 새누리당 정준길 남자 49세 아 정서 속의 인물이에요 서울대법대 사지35회 전 대검중앙수사부 검사 전 CJ그룹 임원 재산 8억 5천 육군병장 만기 전 거 없습니다 19대 때 광지 늘로 나와 낙선했습니다 2003년 대검중수부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참여했었죠 2012년 새누리당 영입된 후 금태섭을 만나 안철수의 비위를 폭로할 테니 불출마라고 협박을 했다고 해 금태섭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복동의 안철수 여자 이야기도 이때 나온 겁니다 이 양반이 저기 어디 들이받은 양반 아니에요? 차 몰고? 네 맞죠? 차 사고가 났다고 했죠 정준길은 이제 난리가 나니까 정준길 말은 의혹이 있으니 잘 대비하라는 취지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과장되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때 막 택시기사 블랙박스 나오고 정준길은 금태섭만 친구다 금태섭은 친구 아니다 난리도 안 났죠 부인당하는 관계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 아이라고 하는 건 진짜 쪽팔일 것 같아요 진짜 불쾌하겠다 놀라 이게 정치적인 시시비비 중에 가장 어려운 포인트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줬죠 친구다 친구가 아니다 밝히기 어려운 분야 저희 당의 퇴직이 나옵니다 저희 당에게 무리를 빚으면 관직을 줍니다 사탈의 관직 얘기할 줄 알았는데 관직 줌 논란 직후 정준길은 깨끗한 선거 추진본부장 선임되어 친박 불사라는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사자성어가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안철수를 깐족된 역할을 맡습니다 그가 노원과 보건에 출마하자 더 어려운 곳에 출마해야 한다면서 혼술 드는가 하면 안철수 대통령보다 대한민국의 스승 역할을 안하고 조언하기도 하지요 계속 광진에서 당협의원장을 했고 3월 14일 공천을 받습니다 추미애 의원과는 리턴 매치인데 이번에는 그가 그리 디스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그를 돕는 형국입니다 캐치는 이제 정준길 간결하지만 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공약은 지역공약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준길 후보의 이름은 마치 제가 그 아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때 그 정준길 후보가 채널A였나요?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왔죠 나가야 되는데 그때 안 나왔죠? 네 생방을 앞두고 튀었죠? 톡켰톡켰죠? 그때 이제 차 사고가 나서 못 나갔다 그랬는데 뭐 외진 길이었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정준길 후보가 있던 곳으로부터 채널A 가는 길에 강남의 길은 법원 앞길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8차선인가 그래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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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난다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 그래서 당시 딴지일보에서 한 번 취재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 길에 한 번 나가봤어요 갔더니 8차선이에요 군입중앙도서관이 있고 근데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돌로 옛날에 이 밤길에 호랑이가 나오던 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나서 들이받았다 그래서 정준길 후보는 방송을 못 갔다 정준길 후보 공영청에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예산폭탄 얘기를 해요 공보를 보면 이럽니다 이장용과 오신한의 기적 이제는 강진해서 만들 때입니다 킬까 궁금은 해요 서초구의 전설 속에 어떤 길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후보에 맞서는 추미애 57세 여자 대구생 정준길 사랑의 도로 같네요 서초구 정준길 아주 이모셔널 웨이 사랑의 도로 57세 여자 대구생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 57인데 국회의원 5번 출마에서 4선입니다 장남 현역 이병대상 판사 출신 김대중 대통령이 업계의 미래로 보고 등용시킨 사람이죠 참여정부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노무현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인식될 정도로 노무현 근처로 해석됐지만 이듬해 대북 송금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제안한 특검을 수용하자 자신의 정치적 죽은 DJ의 역사가 훼손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서고 거의 결국 탄핵 전국에 활용점정을 삽입하는 인물이 되죠 빠른 태세 전환을 통해 반성한다는 공식 코멘트를 입이 닳도록 말하고 다니지만 17대에는 결국 탄도리에게 집니다 19대 기록 본회의 92.5% 산통자위 76% 정보위 56.5% 대표 발의법안 30건 반영률 1할 6푼 7리 공기업의 장이 500억 원 이상의 해외 투자를 하려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이는 굳이 평가하자면 이명박 놓치고 외양간 고치는 법이죠 그거긴 하죠 500억 원이 맞췄네요 앞으로를 위해서는 필요하죠 해외 재난 발생 시 체류 국민 생사 확인 의무와 국민 보호의 의무가 외교부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법안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죠 이곳의 이사회에 관련 전문가 최소 한 명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 등을 소개합니다 지역 공약이 많은데 눈에 들어온 건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자주 가던 사람 입장에서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적당하지 않나? 비현대적이라는 생각은 딱히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줄줄이 계시는 우리가 군인일 때 되게 욕하던 먹는 거 비싸게 파시던 그 가계 주인들 어디로 내보내실려고? 하여간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16번 타자였죠 여기까지만 하죠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황인철 55세 남자 정당인 고대 법학과 졸업 육군병장 만기제대 아들은 의경 복무 중입니다 9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 대선 기획팀으로 정치권에 임무는 하구요 국민의정부 시절 정책기획 수석실 국장 통치사료 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후에 민주당류 당 생활을 계속 하면서 각종 희한한 보직들 제 입장에서의 희한한 하구요 추미애의 공보특보를 지낸 경력이 재밌네요 9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맛보게 됐습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해요 저희 당 후보의 언론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 이제 얘기할 거리도 아니겠으나 너무합니다 그 블로그에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그림 파일로 캡처해두고 본인 이름이 나온 부분에 빨간 줄을 쳐놨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거 되게 영화 쪽에 막내 스텝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웅롤 뜨잖아요 우측에서 자기 이름 뜨면은 네모나게 빨간색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나도 활자화된 내 이름을 보는건 기분 좋은 일일수도 있지 때로 아닌데 솔직히 진짜 자기 언론 기사가 얼마나 없으면 박지원씨 인터뷰하는데 박지원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황인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정치권에 국회에 올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거기다가 빨간 줄에 밑줄을 쳐놓고선 그걸 캡처해서 올렸어요 공부 보니까 이희호가 했던 얘기가 한 페이지에요 이희호 여사가 하셨던 말씀이 그러네요 이희호 여사의 말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네요 이건 분명합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본인은 공약이 없네요 그래도 쓰라고 공약은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보니까 쓸 거 알고 쓰라고 좀 그린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여러 장을 내놓는데 거의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12페이지가 없는데 동대문구 가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 12년을 홍준표의 안방이었던 동대문의 얼굴들이 19대의 야당으로 싹 갈렸죠 챔피언들은 모두 다시 출전합니다 우선 새누리당 동대문 가베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챔피언을 꼬는 사람 허용범 남자 51세 정당인 나름 원주 친박 전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전 국회 대변인 재산은 구호 6천 편혁은 본인 장남육군병장 전과는 국회의원 출마자 내장형 범죄네요 음주운전 100만원 기본 탑재 네 디폴트죠 18대 때 이제 인정하셔야 돼 이게 더민주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오니까 고유주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음주도 하고 민주화도 했던 거야 그쪽은 음주만 하잖아 음주하고 오징어로 싸다고 때리고 마른 오징어로 서울역 대합실 차 타고 들어가고 그거 이제 건조물 침입이라고 하죠 18대 때 허씨 주제에 안동에서 나왔다 낙선 몰랐던 거예요 이 동네가 좋겠구나 하고 갔다가 터가 좋은걸 이러면서 19대 때 동대문감 낙선 총선 3수승입니다 2013년 2월 대통령 인수위 정무수석을 했고요 이후 6.4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예비후보 캠프에 얼굴을 내밉니다 그 와중에 틈틈이 종편 출연 정치평론가 타이틀도 노리네요 종편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 그래요 진짜 많이 나요 이번에 종편 나온 사람들 새누리당은 그렇죠 국민의당에도 많이 나왔어요 인재 영입이다 네 2015년 12월 일찍금제 출사표를 던졌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동대문국의 경제발전에 올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조 침박답게 정치연안에 대한 코멘트를 합니다 원회들은 잘 안하는데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즉 야당 비난에 상당한 시간을 쓰십니다 공약 중에 이상화 올림픽재폐 빙상종합체육관 권립이란 게 있는데 이게 이번 총선의 핵심 공약이랍니다 근데 땅이 있어요 땅이 동대문구를 제가 동대문구를 빨라있어 샅샅이 뒤져본 사람으로서 빙상장을 짓겠다 왜 뒤졌어요 근데 다닐 일은 많잖아요 약제시장부터 해서 옷을 사러 가도 그렇고 동대문구는 가볼 일이 되게 많아요 아 시장을 밀면 되는구나 네 그거밖에 땅이 없잖아 여기 진짜 아니면은 디디피 옥상에 옥상에 디디피는 옥상에 못죠 이렇게 둥그렇게 아니 겨울에 물을 뿌려가지고 얼려놓으면 미끄러져 치부라는 경우도 있죠 빙상장 옥외 스피드 스케이팅인데 면적이 꽤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면적도 면적인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옥외에서 웬만하면 잘 못하죠 현대에서는 현대에는 그렇게 해석하죠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빙상 얘기를 좀 했습니다 청계천을 쫙 얼려가지고 아 그럼 커브를 못 돌구나 직선주로 직선주로 진검다리 아이쿠 넘어지고 아 맞다 진검다리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54세 남자 전북 고창생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무역학과 동대학원 석사 88년 평민당 공채 1기로 입당합니다 이른바 김대중 키즈다 라고 부르죠 본인 일병 소집 해제 장남 차남 이병대상 비례대표에 이어서 지난 총선 동대문갑 당선 전승으로 3선 도전입니다 19대 본회의 98.9% 국당이 97.8% 대표 발의법안 32건 중에 반영률이 4할 6리 더민주는 서울로 올라오니까 입법 활동이 좀 약해집니다 32건인게 중요하죠 반영률보다 문화가 다른 팀에 있다가 온 진영 후보가 평균을 많이 깎아먹게 됐는데 그래도 원래 우리 당에 있었던 후보들 만큼도 별로 안좋아요 다들 일부 전역 군인들의 병적 기록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병역정보처리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작전성 물품인 피아식별띠라는게 있어요 때로는 야광 비슷하게도 돼있고 볼 때마다 이상해요 전쟁할건데 야광이 몇 말인가 이것을 사재로 만들지 못하게 이것을 사재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 안좋아서 군장점에 산대요 아 진짜? 근데 피아식별띠 같은건 사재로 만들면 안돼요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을 개인적인 이유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팔아먹거나 하는 자에 대해서 무거운 벌에 처하는 법안 등 국방위 관련 법안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릉과 북부시장 도로정비와 시장현대화 청량리역 에스컬레이터 등에 420억 제기동 한방산업진흥센터에 465억을 쏟아부었대는데 얼마나 변한거 같은지 지역민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자랑자랑하는 SOC 성과들이 공보에 가득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오보 보시죠 국민의당 김윤 52세 남자 정당인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아이고 이 양반 검색 오지게 안되겠구만 검색 되게 안되겠구만 아 이 양반 뭐 어떤 양반은 되겠어요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집시법으로 84년도에 징역 1년을 받았고 그것으로 병역 면제 됐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정당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10여 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회의를 느끼고 북촌에다가 학당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랑 모여서 한학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우와 섬기다 몇 년 동안이요? 알... 네? 몇 년 동안인지 혹시 아세요? 알아야 돼요? 아니요 알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 게 몇 년 동안인 걸 내가 왜 모른지 얘기해 줄게요 지난 2월 28일에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연재를 하겠다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첫 편을 여기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이 없이 방치되어 있어요 이 후보는 몰랐던 거야 유면상 PD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 편 안 나와 내 블로그에 설마 누가 보러 올까 싶어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연재를 부탁드립니다 녹음해서는 코트가 되겠지만 아는 양발인데 그 새누리당에서 보좌을 하다가 손학규 계에요 손학규랑 같이 한나라당 민주당 넘어와서 지난번에 서초 설마 했다가 이번에 공사 넘어져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안다는 게 나와서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에서 손학규랑 같이 넘어왔어요 지금 한나라당 아닙니다 옛날 한나라당 왜냐하면 지금 한나라당에는 손학규가 없잖아요 지금 한나라당 때문에 신경 쓰이네요 그렇게 구한나라당 집권에 떠난 한나라당 구한나라당에서 손학규와 함께 넘어와서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무려 서초의뢰 나가 낙선했습니다 용감한 양반인 건 확실한데 화랑이네요 인생사를 더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기 홍보를 해야 할 때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오정빈 기호 4번이고요 27세 남자 정당인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 정의당 중앙청년학생위원회 조직 일국장 현 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육군병장 만기제대했고요 재산사항이 좀 특이한데 일단 한 푼도 신고를 안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그분들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안 했는데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본인 납부한 이제 세금이 나오는데 세금 납부한 게 총 2,563만 4천 원이고 그 가운데 본인이 납부한 게 7만 2천 원입니다 보통 이게 재산을 고지할 때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하는 경우는 세금까지 고지 거부를 하는데 이분은 부모 세금을 고지를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은근 있어요 띄엄띄엄하다 네 매우 띄엄띄엄하다 낸 거는 부풀리고 부풀린 게 아니구나 낸 건 보여주고 갖고 있는 건 숨기고 독립생계 유지랍니다 그래서 대충 국민들과 고소를 치고 있네요 아버지께서 소득세를 매년 3,400 정도씩 내셨는데 이 정도 내려면 얼마 벌어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업종에 따라 다르고 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제 서류에는 지금 이 정도의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재산 규모를 잘 모르겠지만 꽤 크다는 저는 그냥 회사원 정도라고 봐요 네 공약으로는 자영업자들의 비인간적 임대료 상승을 막겠답니다 이게 자영업자가 비인간적으로 임대료 상승하는 걸 막겠다는 건지 네 자영업자가 비인간적 임대료로 피해를 보는 걸 막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자영업자는 비인간적 음식값을 올리죠 네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있는 공립 아동 어울림센터를 설립하겠다 이게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진보는 쪽은 네 좀 가난해야 된다 네 이런 선입경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재산 신고액을 0원으로 놓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아까도 우리 경기대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자기 양심과 명예는 맞췄으면 좋겠어요 지켰으면 좋겠어요 아니 최소한 세금 신고를 안 하든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자율에 맡겨 이거를 그러게 말이야 그럼 뭣으로 이걸 만들어요 법을 만들 때 욕은 XX 먹으니까 신고는 해야겠고 의원들 불편하지 않게 이게 된 거죠 이 당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니 근데 당을 공직자는 이걸 허위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상관이 없다면서요 네 어 그거 재밌겠다 처벌 기완이 없어 그러면 이런 상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현역들은 후보때 신고한 거랑 당선되고 나서 신고한 재산 신고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겠죠 저는 대부분이 상관을 안 오겠는데 저는 양당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럴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역들만이 믿을 만한 재산이고 믿을 만한 세금 납부 얘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충남인가 어디쯤 가서 그런 얘기 했을걸요 이거는 당선권인 사람만 지키는 거 같다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당선권인 사람만 지키는 거 같다 그럼 수정할 필요가 있죠 재산만 봐도 뽑힐 사람인지 아닌지 나올 거면 이게 이상하잖아 게임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을 동대문 을의 새누리당 후보 제가 좋아하던 가수네요 실제 그 사람은 아닙니다 네 박춘선 남자 49세 변호사 서울대법대 4시 34회 대한 변협 인권위원 전 법무부 국제법무부 검사 이병복 대통령 선대위 클린정치위원회 법률지원팀 팀장 네 전 18대 국회의원 재산은 약 22억 병역은 그 어렵다는 근심 현재 부럽습니다 아 저도 시력 되게 안 좋은데 저 트라이 좀 했어요 이거 아 진짜요? 이걸로 7급도 한번 받고 아 저 트라이도 안 했는데 했는데 안 돼요 네 18대 때 용인시 기흥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아 기흥구에요? 네 용인에서 말 많아요 서 키웠더니 동대문 갔다 이러면서 음 그런 얘기는 보통 누가 합니까? 하여튼 저는 뭐 그런 또 MBC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길에 길에 늘 서가지고 그런 MBC가 늘 있어요 바람참실 정치 소식을 전해주면 MBC는 뭐가 좋은지 알아요? 먹지도 않아요 잠도 안 차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동네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 근데 동네를 다녀봐야 어디서 그런 얘기가 저는 뭐 이제 살기 바빠 죽겠는데 우리도는 이마트 뭐 아는 사람들 인천공항 매각안을 발휘했고요 아따 중요한 거 하셨네 아 뜨거 한미 FTA 찬성한 신의계의 대표적인 의원이었습니다 아이고 MB 정부 말기 민간인 사찰 의혹이 번지자 법안을 만들어요 특별검사 임명안을 만드는데 네 MB 정부 말기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잖아요 네 법 이름은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진상 유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을 내서 열심히 물을 탔죠 이승만은 왜 뺐어? 장면 윤보선 박정희 및 최규하 및 야 단군도 너라 야 괜찮아 와 노무현이 왜 들어가고 있어 직조금법에 인간 사찰 좋아했다 옛날 삼한에서는 다음 카카오 서버를 압수했다 옥저가 동해보다 자유로웠지 네 그거 아니야 거의 19대 때 현 용인 시장이 이동한 정찬민에게 패배 공천 탈락했어요 야인 생활을 합니다 네 2015년 10월 잠깐 뉴스에 나왔는데 조전혁과 함께 전교주 명단 공개를 함께한 탓에 아 조전혁? 네 조전혁, 동화닷컴, 정두원, 김용태, 김효재, 장재원,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의원과 함께 총 18억 원의 배상 책임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 아 이분도 그럼 지금 재산에서 많이 줄어든 거네요 이게 네 뭐 저는 쉐어하는 거니까 이거는 네 2015년 12월 18일 20대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지역을 기흥에서 동대문으로 바꿨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김무성, 은효철, 김울동, 나경원 등 꽤 빠방한 인물들이 왔고요 블로그가 본진입니다 네 가슴이 따뜻한 동대문의 아들 능력과 소신 일할 사람 박준선입니다 네 출마 선언문과 공약이라는 메뉴에는 각각 아직 작성된 포스트가 없다는 걸로 보아 용인에서 냈던 공약을 우락가의 중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공고를 보니 그래도 나름 지역 커스터마이징이 잘 된 지역 공약이 여럿 보이네요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네 네 네 네 87년 국뽀법 위반은 사면특복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입니다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문화일보 정치부장 독립기념관 이사도 지냈고요 17대 비례로 들어와서 18대 19대 동대문 을로추마에 1승 1패 이 지역구의 현역입니다 19대에는 무려 무려 홍준표를 잡았죠 19대 본회의 95.9% 정무위 86.8% 대표발의법안 89건 반영률은 2할 4푼 7리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반영률이 낮아도 대표발의법안이 많으면 반영법안이 많은 겁니다 대표발의법안이 많아도 우라카이법만 많으면 사실상 대표발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이런 함정들을 잘 알고 고려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그게 야구하고 똑같죠 승수가 많다고 꼭 잘 던지는 투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영율은 막 8점 몇인데 그럴 수 있어요 20승 네 우리팀 선발투수들이 원래 빠따에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네 아무튼 서울로 오니까 더민주 현역들이 성적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민병두 의원은 여기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을 25%까지 끌어내리는 법안 뭐 저같은 많은 논팽이 여러분들 이제 오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25% 갚을만한데 자동차에 튜닝을 좀 했다고 해서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무상수리를 거부해 뿔면 튜닝 부품의 사용이 고장의 원인임을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좋죠 네 누군가는 싫어하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그 사람들 표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회사 입장을 대변 안 해주면 표가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네 아니 현기차 직원이 더 많아 현기차 산 사람이 더 많아 산 사람이 더 많죠 아니 현기차를 사서 튜닝하는 사람은 얼마 없죠 왜 니가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을 못 봤구나 아 그래 어 아방따도르 모르십니까 아방따도르 네 뭐예요 막 제로백 4초되는 트라제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무서운 거 많아요 네 네 튜닝의 세계를 몰라요 제가 몰랐네요 자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력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금을 잘라버리는 법안 정도를 소개하고요 배봉산의 정상에 군부대를 빼낸 것 사라졌던 경춘선을 청량리로 되찾아온 것 중랑천수변공원 장한평 중고차시장 현대화 는 지나가다 보시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의 더민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불효자방지법의 최초발의자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음 민중연합당 공부 보시겠습니까 네 민중연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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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연 기호 5번 25세 여자 정당인 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했고요 이분이 그분이군요 저랑 정당인이에요 네 정당인이네요 원래 이렇지 않잖아요 민중연합당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원래 뭐 뭐 저 취업준비생 네 아르바이트 뭐 비정규 노동자 네 그렇죠 네 흑수저당 동대문구 위원장 현재 청년 정치로 대표라고 합니다 재산이 8,961만 9천 원이 되고 세금 납부액은 전액 본인 소득세인데 27만 8천 원입니다 이 8,900만 원 관련된 재산에서 집이나 뭐 그런 건 포함이 안 되고 부모님은 독립생계 유지로 역시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예금과 보험과 채권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산 내역을 보면 보험 가운데 하나가 삼성화재 보험이 있는데 해당 500만 원씩 냈다고 하거든요 헐 통상 회당 500만 원씩 냈다 그러는 게 한 달에 500만 원이겠죠 그렇죠 500만 원은 한 달에 낼 수 있다 그러면 이상하죠 네 근데 뭐 다른 재산을 지금 거의 제로로 그냥 신고를 안 한 거죠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신고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솔직한 거죠 회당 500만 원씩 냈다는 거는 안 써도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굳이 기입할 필요가 없고 총 액수만 쓰면 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회당 얼마씩 나갔는지를 다 적어놨고요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 들끓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본인이 이제 소명글이라고 올린 게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돈을 벌고 본인의 결혼 자금으로 이걸 굉장히 어렵게 모아준 돈이다 네 어렵게 모아준 돈인데 500만 원씩 매달 낼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냐는 게 이제 당연히 네티즌들을 공격하는 근거로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후에 페이스북에 이분이 원래 이분이 글을 올렸는데 글을 올린 게 분명히 말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이 이제 실드를 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아이디를 이분이 로그아웃하는 걸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네 본인 이름으로 아 이게 가끔 온라인의 인여들은 잘 알고 있는 건데 다중이 네 다중이를 하면서 어뷰징을 하면서 가끔 이제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남의 아이디로 들어오고 이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로 남인 양 자기 실드 쳐주다 걸리는 케이스들 은근히 있죠 잘못한 사람들 중에 네 머리 되게 좋아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무려 스물다섯 줄을 쓴 글이 하나 있고 네 자기 실드를 남인 척 자기가 쓴 거 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또 썼는데 그것도 한 스물 네 줄 정도 되는 거를 또 아이디로 안 바꾸고 썼어요 네 정치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 이런 짓한테 벌리는 사람들 되게 많죠 네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나중에 유명해지실 여러분 평생 하지 말아요 그게 마음 편해요 욕먹어도 그냥 욕먹어 그냥 이 방법으로 유명해지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이상한 거구나 어쨌든 네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아이디가 그렇게 뜨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후보자는 자신의 페북 계정이 도용됐다고 신고를 합니다 네 도용을 편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는요 네 도용됐다고 신고하는데 뭐 거기 너무 얘가 글을 핑계를 못 대니까 한예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도용해서 잘 써줘야지 아 짝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치 그치 네 뭐 도용됐을 수도 있죠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도용됐다고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신고하고 두 시간이 지나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본인만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사진으로 새로운 본인 사진으로 바뀝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요즘 트렌드를 모릅니까 자기 집 고양이가 썼다고 해야지 그죠 고양이는 안 키우는 거죠 아 애묘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공약을 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윤미연 후보에 있어서 가장 또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센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이 민중연합당의 후보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느냐 도도님이 알려주신 대로 조모 부모 모두 독립생계라고 고지 거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 혹시 뭐 자신이 온다면 차 여러 가지 다른 재산들이 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순전히 예금보험 예금보험 채권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8,900만 원 그게 돈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야 돈이 많은 것도 아니야 이 나이에 좀 살아볼 만한 자금일 뿐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독립생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독립생계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네 이건 독립생계일 수가 없죠 신고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태도가 아니다 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재산이 집이 본인 재산이 아닌 건 맞을 거예요 네 차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다 본인 재산일 수도 있고 저는 꽤 순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하잖아요 국법을 따른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부모 재산 나오고 국법을 따른 거예요 하 국법을 따른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민중연합당 잘못이 아니고요 국법이 이상해요 영원으로 고지한 분들에 비해서는 양심적이지 않나요? 네 해당 얼마인지까지 다 밝혔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영원히 까여야 되고요 중랑으로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갑 지난 3번의 총선이요 당선자의 얼굴도 정당의 깃발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중랑구는 19대 챔피언들은 모두 다행히 원래 그 당에서 누군가에겐 다행이 아니죠 등장합니다 등장합니다 중랑 갑의 새누리당 후보 봅니다 네 키를 모으겠습니다 오오 어어 오오오 오케이 새누리당 김진수 남자 57세 건국대학교 교수 건국대행정학박사 전 국민권익위 보상 심의의원 재산은 6억 6천만원 본인 육금 병장만끼 장남은 육금 병장만끼 청과가 무고 상해 명회 업무방해 폭처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출판문에 명예훼손 고용섭 손상 어디 보자 그게 한 번에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벌금 천만원 근데 무슨 짓을 하면 그게 다 걸리죠? 죄가 너무 다행히 남이 캐가지고서 스토리를 짜보려고 한 시간 동안 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건 할게요 짜지 말죠 아 짜려고요? 무고 상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처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 공용서류 손상 이걸 대체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봅시다 어디 동사무소나 구청 같은 데 갔어요 가서 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일단 해야죠?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을 괴롭혔을 거예요 그걸 출판 그냥 명예훼손도 있구나 역대급으로 검색이 안 잡히는 분입니다 세례대당으로 보중에 이런 분이 나오실지 몰랐습니다 서울인데 블로그가 있다는 게 이렇게 반가울지 몰랐습니다 캐치는 교육, 복지, 취업, 가족, 행복한 중랑입니다 10년간 중랑을 연구한 도시계획 전문가라는군요 홈플러스 부지와 상봉 터미널 부지를 복합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건 굳이 도시 전문가가 아니어도 일본당이면 누구나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택색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에서 봤는데요 이만기 교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만기 교수가 뭘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51세 여자 중곡초 면목여중 해원여고 해원여고 총학생회장 고등학교 학생회장 처음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웃겨요 이게 운동할 때 버릇이 잡혀가지고요 고등학교 학생회장인데 해원여고 총학생회장이라고 나왔어요 가오가 안 나지 않나 이러면서 총자를 한 번 집어넣으신 게 아닌가 이과랑 문과랑 다른 회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통합회장 통합회장 해원여고 의장 언디스피릿 언디스피릿 통합챔피언이다 이화여대 정외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장남 현역 이병대상입니다 87년 국법법 70법 위반 호헌철폐 투쟁의 기록입니다 6월 항쟁으로 특별사면 참여정부 청와대에 춘추관장을 지냅니다 18대 비례 33번으로 낙선되고요 19대 중랑갑초선 국회에 와서는 본회의 92.5% 법사위 96% 대표발의법안 106건 타율은 2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서울 더민주 현역 중에 수치는 가장 좋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기구는 제한 없이 국가가 지급하며 그간 자비로 부담한 요양비도 국방부가 심의를 거쳐 보상토록 하는 발목질의 사건에 부상군인의 이름을 따온 소위 하재헌법 맞네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소위 태환이법 대부업체 불법 채권 추심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는 법안 이혼 가정의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특별법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 몰래 술을 마셨을 경우 술을 모르고 판매한 일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등등등 장사될 법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공보에 자기 법 좋은 거 놓고도 법안이 반영된 거 안 쓰는 후보들도 있고 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바 아니니까 주민들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반영 안 된 법안 자랑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엔터테인먼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SOC 중랑천수변공원 SOC 따온 거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바쁘시니까 그렇게 못하신 게 당연하죠 저희들은 전국의 공보를 다 보니까 알잖아요 옆 동네 민병두 의원하고 똑같은 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동대문 민병두 겁니까 아니면 중랑갑 서영교 겁니까 반반씩 따온 건가요 교통정리가 안 됩니다 용마터널에 집진기를 설치하는데 48억도 자기가 따왔다 겸재교 100억 따왔다 그리고 2227번 2312번 서울 기준으로 밝은 초록색 버스 말이죠 2312번 2013번 버스 유치가 내 작품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죠 국민의당 민병록 62세 남자 고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육군병장 만기 전역 아들 한 명은 공익 한 명은 병장 전역입니다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제 상법 위반 이 죄목으로만 전과가 2범이에요 벌금 합의 400 뭘 불실기제 하셨을까요 쓰실래요 해봅시다 잠깐만 그러면 저 전과 나머지 다 얘기하고 음주운전 100만원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전과를 미뤄봤을 때 큰 사업을 한 건 분명합니다 소명서 기업 벌금은 오랜 건설업 관리에 야 내 얘기야 내 얘기야 맞았어 노우려나 이게 되게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 벌금은 오랜 건설업 관리에 나 누구 서장하고 너네 권시 아니 권시 건설업은 법 위반 시 법인과 사장이 쌍벌재 회피수단으로 차명 미등기로 회사 운영하나 23년간 투명 공정 운영해 성실 납세자 두 번이나 지정 탈세 개인 비리 아님 계속 존대를 안 쓰고 탈세 개인 비리 아님 개인 비리가 아니면 법인 비리인가요? 이것도 짱이에요 도로교통법 위반은 1회로 끝 고기롭다 대장부 배드가이 별표 쳐놔야 되겠네 식하네요 식해요 음주운전은 아니었고요 쿨가이 음주운전이든 모든 한 번 뿐이 되잖아요 한 번이면 된거지 뭐 한 번은 아니면 되잖아요 여기서 자신이 차명 미등기로 회사 운영했음을 밝혔죠 멋진데요 이렇게 멋져서 인지 재산이 52억 9천이 되고요 재산 내역의 대부분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 부부관계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상이 맞았어요 영호남권에서 꽤나 많은 일을 했던 효산건설의 대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낙선합니다 후에 천정배 국민회의와 연을 맺고 현재는 국민의당 서울특별시당 공동위원장입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블로그 디자인이 너무 흉해가지고 그림판으로 그른지 알았습니다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깨진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은 다 총선 아니면 지선 때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민병록 후보 얘기할 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 꽃받든 연구소를 가봐요 그리고 청취자들 제발 그만 가세요 아니 우리 당은 완전 계속 단체의 당이에요 몰라요 이제 김상도 안 가요 아니 청취자들이 최근 포스트 글에 중편에서 대활약하는 평론가 민영삼씨라고 있어요 엄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는 글이 있네요 나머지는 공보물을 봐주세요 특히 소명을 봐주세요 되게 쿨하고 시크하고 배드가이 후보를 보셨고요 배드보이형 후보 민중연합당 후보 볼게요 네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이창배 기호 5번 44세 남자 노동자 고등학교 졸업학년 검정고시에 합격했고요 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을 지냈고 육군병장 만기제대 그리고 재산은 5,700만 세금은 84만 8천원 납부했고요 전과가 하나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에 기타 등등인데 소명한 내용을 보면 조직국장으로 전국금속노조 조직국장으로 활동할 때 노조 탄압과 관련한 집회를 진행하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임 여기도 반말이네요 여기 사실 크게 무게를 안 두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 듣고 나니까 반말인 게 거슬려요 갑자기 슬슬 그러네요 거기를 존댓말로 해도 웃기지 않나 다른 분은 거의 다 존댓말을 했어요 깊이 기우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명문을 쓰신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역시 우리 민병록 후보 다시 하면 조명이 되네요 슬로건은 비정규직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비정규직 문제 해결됩니다 이분은 민중연합당 공통서식을 안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연합당의 공약을 결국 두 페이지에 걸쳐서 쓰느라 결국은 공약 쓸 칸이 없었죠 첫 페이지에 만화가 있네요 뱀을 뽑는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개구리가 99%인 우리나라는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해서 개구리가 아니라 뱀을 뽑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리 있죠? 네 이상인가요? 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요 새누리당 강동호 남자 72세 정당인 경희대 정치학 석사 전 서울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산은 약 17억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요? 다른 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혁원 육군상병 의가사 장남은 병장만기 어르신이 꾸준 출마자입니다 1996년 15대 때부터 꾸준히 총선에 나와서 계속 낙선 이제 20년째 도전입니다 그래도 집안에 집이 다섯 채 먹고 살만하십니다 연세상 한 번 정도 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사람들이 일단 오래 살아야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까딱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네요 아들이 습관을 물려받지만 않는다면요 네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카피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천 안 해주기만 해봐 각각 김무성 박근혜와 찍은 사진을 맞박에 실어 정말 어느 끌이든 잡고서 결코 포기가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제 반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반을 잡아 친반 대통합 국민 아무데나 친반부 튼 당 권합니다 저희 후보는 8개 카테고리로 지역구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이제 공항을 말씀하고 계신데 별게 없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리를 짚고 지하철을 돌고 박홍근 45세 남자 전남 고흥생 순천효천고 경희대 국문과 수형으로 인한 제2국민혁이고요 91년 경희대 물리대 학생회장으로 92년엔 경희대 총학생회장으로 교대 집회 주도 중에 집시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 87년 이후 건들은 특별사면을 못 받는 경우가 많더군요 전대협 의장 대행을 했어요? 486 이후 세대의 선두주자들 중 하나입니다 오랜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좋은 뜻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좋은 글씨고 그렇죠 19대 본회의 96.6% 교문이 97.5%의 출석률 대표 발의법안 83건 반영률은 1할 4푼 5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선고자가 형을 선고받은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인이 될 수 없는 이것은 매우 옥토퍼스식의 낡은 법입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법안 성폭력 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는 법안 출제 오류가 인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보훈보상 대상자도 추가하는 법안 정도 소개하고요 공약으로는 봉제산업 육성 영세봉제업체 지원 공동화가 계속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생각해 볼만해요 서울에서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출구 전략에 고민이 많은 듯한 모습입니다 중랑의 후보들이 다 그렇겠지만요 국민의당 후보 보실까요 국민의당 강원 62세 남자 마닐라 시립대 경영학 박사입니다 육군병장 만기 전역 아들은 현역 입영 대상자고요 소개하기도 이제는 지치는 음주운전 150 재산이 8억 44만원 체납 세금이 있었어요 한국폴리텍 성남 캠퍼스 학장을 지냈고 서경대 명지대 목원대 호원대를 돌아다니면서 20년간 강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3마리의 반려견들을 17년간 키우고 있는 와 장수한다 걔들 한국동물사랑봉사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름이 이름이다 보니까 강원 강원으로 검색하면 남당이 안 돼요 당연합니다 사람이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강원으로 검색하면 국민의당 강원도당 강원도 후보가 나옵니다 공천12 불복 그럼 중랑구 강원으로 검색해보면 중랑구와 강원도가 따로 쓸 문서들이 나옵니다 어쩌란 말인가 중랑구 강원 맛집 모르겠다 허탈할 즈음 이상돈씨가 집중 유세를 해줬다는 기사 하나가 보였습니다 내용은 재곤내입니다 다행히도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북까지 전부 있어요 유세사진, 안철수와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쌩까면 보통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원의 공약이란 게시글을 보니 국민의당 공약을 올려놨습니다 공약을 퉁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당 수준의 중앙공약은요 비례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드릴 테니까 시간 아끼겠습니다 무소속 후보 두 명이 있네요 무소속 김민상 남자 26세고요 서강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경력은 미기제되어 있네요 재산신고액은 950만 9천원인데 예금만 나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풀피기랑 기사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아버지 정장 입은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 정장을 입은 느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사회초년생의 풋풋함 요즘은 오버사이즈가 또 유행이거든요 90년대 유행이 돌아온 거예요? 핏되지 않게 입으니까 90년생이네요 그래서 돌아왔구나 슬로건은 수고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심부름값으로 왔을 때 못 받았던 게 하니까요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어릴 때 수고했다 이러고 그냥 가면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리를 느끼셨어요? 그렇죠 병원이라도 줘야지 공약 내용은 사기업 내의 정령 보장 영봉의 향상 여가 연장 정령 영봉 부비트랩이네요 정령을 보장하라길래 매우 스피리추얼 매우 스피리추얼한 후보다 영매다 은행나무 침대 김상조 엔지니어가 고생이 많아요 세대간의 바턴 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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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화 남자 34세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요 한국투자증권 파생금융상품 운용역을 맡았네요 정치할 것 같지 않은데 그전이 여기 전혀 아니네요 어니스트 조의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재산 신고액은 15억이고 납부액은 1억 2천 대표이사 겸 회사원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자기 회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대출을 6억 9천 5백을 받았어요 아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대출 안 무서워요 아니 그런데 이 나이대에 이 정도의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나이대에 대출이 잡히고도 재산이 15억인 것도 신용대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출을 했었어요 담보대출이죠 신용대출일 수도 있어요 신용짱! 대한민국 신용킹! 신용만으로 6억을? 불가능! 자 윤정아 후보의 포부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 평등, 정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직과 용기 그리고 겸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뭔 소리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격언을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 포부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윤상일 18대 의원입니다 친방연대 비례대표로 나와서 10번이었는데 상속이네 떨어졌으나 1, 2, 3번 후보가 공천 헌금 사건으로 무효돼서 승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이 지역구에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했어요 경선에서 떨어지고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선 탈락자는 출마할 수가 없죠 아들을 부랴부랴 출마시킵니다 아... 아들이 대신 나왔구나 히스토리가 있네요 원래 윤상일 전 의원의 본인 선거용 블로그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아들의 선거 활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바타 출마죠 전혀 뜻이 없는데 느닷없이 부랴부랴 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을 방에서 주식하고 있는 아들을 그렇죠 금융의 흐름을 이해한 분이래요 아까 전에 그 포부가 머쓱하게 되네요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묘하네요 XSFM입니다 다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은 기사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콜센터에 연락주세요 보험, 사고 처리, 기사의 불친절 문제까지 기정에 따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문제 처리 원칙이 확실히 준비된 1599 1599라면 더 안심되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프놀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데볼프 제누인 레더 옆쪽으로 조금 서쪽으로 조금 고개를 틀어서 성북구로 갈게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방 이철 신계륜 조순형 야권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많이 보이는 지금까지도 전체적으로 민주당류당에 웃어주는 편인 잠시 후에 나오는 정당들에 대해서 표심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그런 편인 성북구의 최다선 더민주 신계륜 의원이 컷오프 됐어요? 그리고 재선의 유승희 의원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부터 가지요 새누리당 정태근 남자 52세 시민을 위한 정책연구원 이사장 연세대 공공발전 석사수료 연세대 총학사연장 출신입니다 1018대 국회의원이고요 서울시 정무수 부시장 재산 6억 5천만원 변혁은 수용으로 인한 소집 면제 장남 해군 병장 차남 현역 이병 대상입니다 정과가 3개가 있습니다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징역 4년 세죠? 도로교통법 위반 150 음주 100 1991년 민주당으로 시위를 나왔다 낙선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그렇죠 16대 17대 한나라당으로 낙선 그래도 가능성이 보였는지 18대도 한나라당 당선 19대 낙선 5전 1승의 승렬을 자랑하는 구운동권 유닛입니다 평민당 인사인 것 같네요 네 원내민주당의 김민식 의원과 함께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전 의원 네 원내민주당의 김민석 전 의원과 함께 전민학년을 주도했던 연세대 총학 출신입니다 아하 꼬마민주당의 몸을 담다가 꼬마민주당이 한나라당을 합당되면서 한나라당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다 이명박의 눈에 들어서 41세 서울시 정보부시장을 역임합니다 안국프롬 멤버로 MB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입니다 18대 중반 중소기업과 골목사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에 대표를 했고요 이때 이 모임은 더 민주의 현재 을지로 의원의 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친이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득에게도 꽤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죠 2011년 12월 갑자기 쇄신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식과 함께 한나라당의 신당 창당 소진의 재창당을 요구하면서 탈당합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두 의원의 충정을 이해한다면서 이 두 지역을 부공천 지역으로 놔두죠 그렇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배려 상황입니다 그럼요 한나라당은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야 돌아오렴 하여 정태근은 19대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김종현이 직접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추진할 경제민주정책의 적임자다 꼭 생활해라 이런 경로를 했죠 하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야인으로 남아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남경필 캠프에 참여하면서 정치를 제기합니다 왜? 서울은 매우 오랜 기간 무소속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 복당하면서 첫 마디가 박근혜 정부도 MB처럼 중도기형 노선이 퇴보 중이다 하면서 비판을 해요 하지만 이분도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이분도 18대 때 조정혁과 함께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나마 그를 좋게 보던 사람들도 배신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3월 14일 공천을 받았고 19대 때 붙었던 민주당의 유승희와 리턴 매치입니다 블록 캐치는 문제는 정치 정치 싸움보다 민생경제 1964년 보문동 출생 성북의 아들 정태근입니다 길죠? 캐치프레이즈예요? 외우기 힘드네요 공약은 성북구의 각종 문제들을 따른 지역공약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기억나요 뭐요? 신혼집 알아볼 때 성북에는 명함도 못 갖다 줬어요 왜요? 쎄서 강북사구가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냥 살기는 많이 쎄거든요 디펜딩 챔피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55세 여자 서울생 덕수초등학교 성정료중 예일여고 이화여대 물리대 동대학원 95년 무소속으로 철산동에서 광명시의회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고요 16대 17대의 비례를 무려 두 번이나 받아서 출마 17대의 국회 입장 탄순이죠 19대의 성북갑에서 재선 19대 본회의 출석률 90.2% 미창가 방통이 87.6% 여가위 98.13% 출석률 90건의 대표 발휘법안 반영률 2할 2푼 1이 무궁화 3호 불법 매각 이슈가 떠올랐을 당시에 나온 위성망과 주파수 이연권 양도 임대 임차시 미창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안 메르스 등 자가 혹은 입원치료 탓에 격리된 자의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생활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공백이 발생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는 법안 방호 울타리 설치 보행자 전용 도로 설치 노상주차 금지 등 보행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하는 법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신고죄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낼 때 옆에서 본 사람이 찔러도 찔리는 거예요 모니터 앞에서 고추를 꺼냈는데 엄마가 신고하는 거지 그렇죠 너희놈 혼 좀 놔봐라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던 말 있죠 경찰서에 버려버린다 실전법이네요 단 가게 됩니다 유승우 후보가 미디어에 큰 관심을 끈 사안은 역시 2013년 국감에서 박정희 정부가 사실상 미군의 위안부 역할을 하게 된 기지촌 여성을 직접 관리한 기록을 여가부에 제시하고 미군을 위한 공창 이라고 볼 수 있죠 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결제한 기지촌 정화대책을 국가기록원에서 받아서 관련 사안을 세상에 알린 건이죠 취재들은 죄다 했는데 실제로 기사화는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군부도 욕보이고 미군도 까이고 국가자전심도 무너지고 피해자는 죄다 게다 여성이야 다수 미디어가 외면할 요건은 다 갖춘 건이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방송을 제일 많이 탄 건 주승용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큰 신경전이 있었던 날에 봄날은 간다 노래를 부르는 기행 같은 글씨 주의의 의원만 남았죠 안타까워요 국민의당 후보죠 도천수 62세 남자 희망시민연대 대표입니다 고대 철학과 졸업 육군 1병 소집 해제됐고요 아들은 육군 2병 소집 해제됐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세게 한 분으로 보이네요 고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제적당하고 노동현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박정희가 죽자 학교로 복학했는데 서울의 봄때 다시 제적 결국 11년 만에 졸업장을 따냈습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사무총장 민주개혁국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통일운동도 하고요 19대에도 출마 액션이 있었으나 좌절됐고 천정배의 국민회의에 통일분야 전문가로 영입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메인사진은 안철수와 찍은 걸 사용 중입니다 지역공약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중연합당 보러 넘어가겠습니다 민중연합당 박철우 규 5번이고요 31세 남자 정당인 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민중연합당의 표준적인 공범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출마의 변에 보면 자기가 레크레이션 강사라고 써놨거든요 그러면서 직업을 하여튼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를 공개한 건 정당인이라고 써놨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인데 정당인이라고 선사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정당에서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거운동원들 율동도 만들고 이게 맞는 해석이 역시 경기대학교 화학과 수료했고요 흑수저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근데 학부 수료는 뭐예요 학부 수료는 석사도 아니고 학사를 졸업을 할 때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 같은 걸 만약에 요구를 한다고 요건을 못 채운 거죠 그 요건을 못 채우면 학부가 일정 성적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를 요구해요 취업에 필요한 실력들을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토익이나 테스트 성적을 요구하거나 과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충족을 못하고 학점만 다 채웠으면 그게 수료예요 21세기부터 한참 전국의 대학들의 열풍이 불었죠 이게 대학들이 상스러워져서라기보다는 국가에서 그런 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최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어지간하면 통과합니다 20세기 때 대학을 내놔서 그땐 꿀 빨았죠 학사는 그냥 돈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지금은 그 돈도 많이 내야 되고요 졸업도 못해요 학교에 간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디 대기업 들어갔던 사람들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80년대는 그랬다 붕괴하던 시절이죠 저는 육군병장 만기제대했고요 재산이 119만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전액 공공연식 카렌스 베타 2.0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시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0원이라고 굳이 쓰셨습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증여네요 증여 증여세 냈을까요 이거 언제 증여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공공연식이라 그래서 관련한 건 기재 안 하는 걸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그게 전문가 동책입니다 공약은 래퍼런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을 성북구 을로 넘어왔습니다 그지영이 새누리당 후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효재 남자 63세 정당인 고려대 신방석사 조선일보 기자 전 18대 국회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산은 13억 본인 육군 상병 만기 정과는 정당법 위반 징역 6월에 집행료 1년 공무상 비밀루설에 징역 1년에 집행료 2년 공무상 비밀루설은 디도스 사건 때 경찰의 수사 상황을 최고식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입니다 정당법 위반은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살포 사건의 연류자입니다 그 앞에 거는 이제 최고식더러 혼자 죽으라고 뒀는데 그렇죠 니가 왜 동정하고 그래 이런 느낌을 소명서 보셨어요? 아직 안 봤어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답니다 앞으로는 당이 시키는 대로 잘하겠다 한마디로 이 멍미 무슨 개전에 정이 있어서 공천에 나왔나 이해가 안 됩니다 족보상 친이 그리고 친 김문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잇따라 터진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방대학교 교수에 임명됩니다 여기에 TV조선 정치평론가로 독자 코너까지 가진 자기 코너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시다가 TV조선으로 가서 패널로 나갔다고요? 패널로 아니라 자기 프로가 있었어요 실시각각인가요? 그러면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 하는 말은 A to Z 문재인 민주당 노무현 가끔 안철수 특히는 비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김효재의 공천은 18대 국회의원 이었다이 보다는 종편 좀 보는 노인들의 익숙한 얼굴을 공천한 거에 가깝다는 평입니다 2015년 12월 총선 출발선언을 했고요 3월 20일 공천 확정했습니다 블로그가 있는데 카피가 없고요 네이버 표준 스킨을 이용한 그냥 무조건 올리기 신공입니다 역시 주 타겟층이 50대 이상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공약은 뭐 얘기 안 한 게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50세 남자 전남 장성생 장성중앙초 장성중 광주인성고 성균관대 신방가 이름만 보면 기동대 경찰일 것 같지만 전문 시위 좀 하던 후보입니다 그러다 말고 신군부에 녹화됩니다 본인 병장 만기 제대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해서 성대 사상 첫 예비역 총학생회장의 기록을 갖습니다 제대를 하고 얼마 되지 않은 91년 5월 성대 불문과의 김귀정이라는 학생이 시위 도중에 경찰측의 포위와 연행을 목적으로 한 전술 소위 토끼모리식 진압에 의해서 사망을 쉽게 말해 맞아 죽는 거죠 이거는 맞아 죽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었는데요 현장에 있었어요 근처에 있었어요 이게 그때는 이제 맞아 죽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사인이나 이런 거 보면 실시기에 더 가까워요 그렇습니까 진짜 전문식이 큰 것 같다 이 날 비 되게 많이 왔어요 대한극장 앞 골목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든 살해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맞습니다 사례는 적당한 표현입니다 대구편에 말씀드린 강경대 씨 살인사건이 있었던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죠 이어진 사건이에요 6차 국민대회 때 그 문사건이 갑니다 저는 하여간 영문도 모르고 매해 이때쯤 되면 이제 가서 헌화하러 간단 말입니다 온 학교가 다 가니까 대구 새누리당 후보들처럼 그때의 검사입니다 그때의 백골단입니다 이런 거 아니고 그때 국가와 경찰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법정 싸움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92년 공문서 위조 집시법 위반 같은 민주주의운동 전과 2012년도에 국회 예산 처리 과정 중에 의원님들 대신 몸싸움 뛰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400 정도의 전과 장남 현역 이병대상 이재정 전 의원의 보좌관 이었습니다 국민의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 그 이후 서울시 정무수석 비서관에서 몇 달이 훅 건너뛰어 정무부시장 파격 승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 의지였는지 서울시장 의지였는지 직을 내려놓고 선거로 뛰어들죠 14년 재보궐 동작을에 출마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은 그에게 저거 뭔 낙하산 싶은 눈치를 줬고 여론조사도 그리 말하니까 막판까지 협상을 하다가 노회찬 당시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를 수용하고 사퇴합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정한 것 같은 지역구가 성북은입니다 내가 정무부시장이었다 이건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요 홍보 치적 실입대 등록금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무 감축 메트로 9호선 운영사와의 밀당 승리 아형구가 철거 버스 파업과 지마 지하철 파업의 스무스한 조정 등등 박원순 서울시에서 있던 일들을 쭉쭉 자랑해놨습니다 국민의당은 뭐 있습니까 김인원 53세 남자 변호사고요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 석사 육군 소위 복무 만료했고 정과 없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중앙지검을 거쳐서 북부지검에서 부장검사까지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경력도 있어요 19대 총선에 부패한 MB 정부 심판을 내걸고 중구에 출마 선언했으나 당시 카톡 정호준 내게 밀려서 무산됐습니다 후에 천정배 라인으로 국민회의에 합류했고요 블로그와 트위터 같은 게 존재해요 캐치프레이즈는 무능한 정치 무능한 정부 확 아웃 두 가지 대표 공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주택가에 봉제공장이 많은데 이 공장들을 아파트형 공장단지로 건설하겠다 제대 사병을 위한 전역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그거야 사실 표주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리겠다 해요 누가 막 예를 들어 우리 사무실 있는 지역구에 후보들이 막 와 재건축해주겠다 그럼 월세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합니까 안 찍어야지 근데 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은 찍죠 그 사람들이 바보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박창환 기호 4번 57세 남자 정치인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석사고요 전 박원순 서울시장 성북구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 지금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경제특보로 있습니다 육군 입영 복무 만료고요 재산은 1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배우자 염전이 있고 염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장인데 주식도 한 4억 정도 되고 세금 납부한 게 한 52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과는 3건이 있고요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전부 그러니까 운동 쪽 경력이었던 것 같고요 도통법이요 운동 쪽 전과 우리 도통법 음주운전으로 많이 쳐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알려주신 청취자가 알려주신 대로 이게 약 97년 98년 90도의 말 이전에는 음주운전이어도 안 써줬잖아 맞아요 그냥 도통법 위반 이렇게만 쓰고 그러니까 공약은 5% 청년 의무 고용제 도입 맞다 도도님 그때 안 계셨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안 오셨던 두 주 동안 세상에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여유로워가지고 폭처 이런 거에 사람들은 한번만 미워하지 않아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다가 스토리를 시작한 거예요 하도 할 게 없으니까 관대해지셨거든요 그리고 전월세를 3.3%로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분이 재산 중에 전세 임차권이 좀 많으신 편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 명함에 후원의 계좌번호를 적어놨는데 잘못 쓰셨답니다 예 한자리를 잘못 써서 망했네요 예 후원금이 안 들어왔다 그러고요 심지어 항의도 많이 받으셨답니다 돈을 넣으려고 했는데 왜 계좌번호가 맞지 않느냐 안타깝습니다 예 이선희입니다 무소속 후보 보여주십시오 무소속 무소속 이경애 여자 56세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나왔습니다 5대8대 서울특별시의원 4번 나와서 무소속일 때만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2번 떨어졌고요 신고된 재산이 5억 2천이고 납부액은 231만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유니폼은 파란색 그대로 쓰는 듯합니다 아 청비네요 네 얼마 전에 박영선 의원이 탈당 이야기가 나올 때요 제일 먼저 박영선 의원에게 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경애 후보가 자기는 왜 했답니까 네 본인은 왜 했답니까 뭘요 내가 하게 내가 먼저다 그동안 선북구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그걸 당에서 몰라주고 컷오프시켜서 그거의 마음이 상해 무소속으로 나왔답니다 전과자 철새 정치인 노라고 쓴 건 아마 기동민 후보를 타겟팅한 거겠네요 네 공약으로는 동북선 경전철을 중전철로 월곡 폐기물 시설을 지하화하겠다고 하고요 본회의와 상임위에 모두 출석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걸 공약으로 봅니까 전출 진짜 힘든데 긴장되게 당선되시면 어머 전출해야도 어떡해 본인이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듯 하는데요 일기 쓰듯이 포스팅을 해서 제법 볼만합니다 무소속 양규현 남자 55세 경희대 대학원 언론학 석사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초빈 교수 했고요 재산 신고액은 6억가량인데 납부액은 1300가량 됩니다 배우자 재산으로 특허권이 나와요 재산이 특허권인 건가요? 후보자 재산 신고상에 배우자의 특허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작권이나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나 보네요 나옵니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책 같은 거 죽으면 죽을 걸 벌써 걱정하시는 겁니까 목소리를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니까 유서 쓰는 것 같잖아요 저작권밖에 없는데 가진 거라고는 가바보 가바보 여기서 정하시죠 서로 나누죠 한 명은 인도하고 한 명은 홍통하고 어디까지 전망해줬습니까? 난 인도할래요 제가 안 팔려야겠다 아 그래요? 에이씨 정했어 넌 에이씨 끝 작년 기준은 복귀나와 홍콩 인도는 여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망했어요 비행기표도 못 구해요 지금 그거 팔아가지고 새누리당 컷오프 됐네요 하지만 유니폼은 흰 검빨입니다 헤드 시그네처죠? 네 그렇죠 왕심리에서 성북을 지역까지의 분당선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아 분당선 연장 얘기는 지금 강북에서 계속 나옵니다 네 분당선 되게 좋은가 봐요 네 경전철과의 연계가 공약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새누리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후보 새누리당 컷오프 후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강북구입니다 김원길 조순형 같은 과거의 큰 이름들도 오영식 최규식 같은 알뜻말뜻한 요즘 정치인들도 이곳에서의 최다선 기록은 재선입니다 두 현직이 모두 자리를 비워 이번에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강북갑입니다 새누리당 정양석 남자 57세 정당인 전남대 물리과 대학 학사 서강대 정치학석사 전 18대 국회의원 전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전 새누리당 중앙연수원장 재산은 11억이고요 본인은 소위 현역 복무 부적합 해제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그거 부적합자면은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해지된 거예요? 연역하다가? 얼마 안 됐어요 관신사병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소위가? 중간에 병을 중간에 뭐 질병을 얻거나 큰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의병 전역? 아 그렇구나 집안일이면 의가자 이건 대놓고 지금 연맹이 된 거잖아요 한역 복무 부적합 이거는 마치 어렸을 때 입대 3개월 만에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입대 3개월 만에 이렇게 됩니다 장남은 해병대에 중2 복무 중입니다 정과 없고요 18대 당선 19대 낙선 일석일패 19대 때 떨어지고 나서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아 당내 입지가 있는 듯합니다 굳이 족보를 따지자면 친몽즙으로 분류됩니다 아 네 친릙 블로그가 본진이고요 캐치는 이제는 일하고 싶습니다 정양석입니다 그래도 뭐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은 뭐 아직 멀었네 현재 3자 대결 구조에서는 가장 앞선 탓에 여론조사 데이터가 맞박입니다 자기소개에 박근혜 김무성 대표로부터 인정받은 후보라는 카피가 있네요 인상적입니다 주요 공작 중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내 집 꽂히기 쉬운 강북구 강북이 좀 제한이 많죠 네 북한산 주변 지역은 지금 최고 고도지구도 있고요 일종주택 주거구역이기도 하고요 자연경관지역으로 묶여서 개보수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 얼굴이 되게 크다면서 얼큰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공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탄을 얼굴 옆에 들고 있어요 자기 얼굴이 얼마 큰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걸 인정하고 그래 애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45세 남자 대광고 경희대 사학과 경희대 총학생회장 병장만기 첫 출마 제가 정가 말씀 안 드리면 없는 거고요 재산 말씀 안 드리면 죽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고 정몽준 재산 100분의 1 수준의 엄청난 부자 이런 건 아닌 겁니다 그 진짜 대박 부자예요 100분의 1이 엄청난 부자 돈 쓰다가 다 못 써요 죽을 때 절대로 아니 뭐 쓰는 거야 싶죠 그런 분은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죠 어쨌든요 박원순의 비서실장 천준호 아 이게 그 캐치프레이즈 서울시가 몰려온다 박원순의 비서실장 천준호 서울시가 강북구 다구라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내가 간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시장실 한쪽 벽을 빽빽이 채운 포스트잇 캠페인 유명하죠 유세차 없는 배낭 유세 등의 선거 전략을 본인이 기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포스터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만큼 쌈박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살짝 떨어져요 제가 보기엔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던 청년 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은 천준호 후보 공보에 의하면 월 60만원 최대 6개월 지급이래요 이게 전국 동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30만원 후보도 보셨어요 이것을 소위 해리포터 지원금이라고 부르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리포터가 국공립 학교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경남 부산에서는 모든 어르신에게 3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이 강북값에 오니까 다시 소득하의 70%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토건이긴 하지만 최소한 법률 테마파크나 안보 테마파크보다는 현실적이죠 뭘 만들지 좀 알겠죠 기자땡아 가서 노는 아이들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꼭 지자체가 해야 되나요? 그러게 네 기자땡아가 분점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아 기자땡아 아 뭔지 몰라? 기자땡이 뭐야? 땡자니야 단자니야? 기자땡이 김기옥 50세 여자 NGO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여자 후보네요 당국대 정치외교학과 한국정치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재산은 3억 체납 세금이 136만원 있었네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고 현재는 통일준비네트워크 상임 대표입니다 통일준비네트워크는 07년에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지정받은 단체예요 워싱턴까지 지부가 있던데 통일준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일령, 정대철 가문에서 정치수업을 받았다고 해요 정치수업은 어떻게 하는 걸까 또 궁금합니다 심지어 가문에 가서 그러니까 2010년 민주당 시의원으로 당선됐고 재선엔 무소속으로 나와서 낙선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최근 더민주, 천준호 후보를 고소했어요 왜요? 고발했죠 고발했죠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하고 경선 지지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고발 사례가 기존에 없었대요 상급기관에 판단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안철수가 지원 유세를 해줘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국민의당 하면 축축축 쳐지네 왜 그러는 거야? 누가 내라도 해줘 나한테 컷오프 시키든지요 이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강북을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북을의 새누리당 후보를 보여주십시오 새누리당 안홍열 남자 57세 변호사 서울대법대 재산은 6억 9천만원 병역은 본인 육군 중2전역 장남 병장 만기 정과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천만원 제16, 17, 19대 모두 한나라당 새누리 계열로 충남과 강북을 등지해서 3번 출마, 3번 낙선 산소가스 논쟁 당시 대통령 정선이었죠 박근혜와 이명박이 했던 박근혜 캠프에 있던 인사니까 나는 원조 침박 중 하나입니다 일찌감치 2004년 처음 총선에 나올 때부터 총선연대 낙천인사 명단이었습니다 이유는 검사 시절의 인권유린 함정수사 가혹행위 93년도 사건인데 고문이 있었대요 오 93년인데 물론 검사관이야 수사관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죠 이분은 19대 총선 떨어지고 한국전력감사로 낙하산 투하 당연히 한전 업무 경력은 없었습니다 그냥 침박의 힘이죠 시민유권자운동본부 조은후보 30인으로 홍보하고 있길래 요걸 찾아봤습니다 여긴 뭐한 덴가 친 새누리의 시민단체로 추정됩니다 조은후보 30명 중에 거의 새누리고요 무소속이 몇 명 있고 국민의당도 하나 있습니다 자 좋은 추천후보 누굴 추천했을까요 김무성 박대출 여기까지 보고 화면 다 났습니다 공식 사이트 캐치는 사전 오기의 도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그 다음 문장 더 슬픕니다 15년 동안 강북만 짝사랑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지역공약이라도 되게 디테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걸 20년으로 늘리면 지난번엔 다른데 짝사랑 한켠 했는데 여간에 아니 원래 짝사랑만 15년 하면은 오덕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울먹을 다 알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아 또 오덕 정도도 아니죠 지역공약이 예쁘지도 않다 스토킹 혼자 열심히 하지 않은거죠 나랑 사귈래 죽을래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이상입니다 이분도 예산폭탑 드립치시네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44세 남자 전북 장수생 화개초 신일중고 성대사회학과 성대총학생회장 한총년 북부총년의장 병장만기 사회운동하다가 전과 3건 2009년 4월 12일이면요 전국노래자랑이 최초로 HD방송이 된 날이래요 대단하죠 진짜 이건 대단한 일이죠 저 프로가 HD시대까지 살아남다니 보다가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음주운전 100 나 이거 써놓고 기분 되게 좋았다 이스럽네 이러면서 잠시네 잠시네 97년 졸업학기 때 아까 말씀드린 김기정 추모사업회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그해 말에는 권영길 민노총위원장을 대선후보로 옹립한 국민승리21캠프에 있었습니다 2000년 민노당 창당 멤버입니다 민노당 깃발로 강북 의뢰 16대에 처음 출마합니다 2004년부터 민노당 대변인이랍니다 다음 테크는 진보신당입니다 18대 진보신당으로 강북으로 또 출마합니다 2010년에는 진보신당 부대표까지 갑니다 하지만 당시 당 지도부에서 야권 대통합에 동의하는 사람이 박영진 후보 말곤 없어서 탈당한 뒤에 통진당행을 거부하고 문성근의 국민의 명령 운동으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얼마 안가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되고 최고위원 경선에도 참여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민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진 않습니다 그보다 강북 성북에서 대비전을 치르는 더민주의 선수들 포스터도 경력도 다 주로 박원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국회의원은 박용진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강북구와의 인연으로 경찰이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부임지 종암서 그리고 삼각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꼽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볼까요? 조구성 60세 남자 자영업자예요 학력을 미기재한 저희 당 첫 후보입니다 업무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제 사문소 위조 등으로 징역 10월 짐유 2년 여기 후보들 불실기제 좀 하시네요 전과 이범이고요 홈페이지 SNS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략공천 명단에 전략공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명단에 등장하는 기사를 제외하고는 두 개의 뉴스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이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모든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에 전화를 걸어요 할 맘 있냐고 혼자 그냥 생각해봤어요 이런 걸 준비하면서 공천을 원하시면 연결을 눌러주세요 원하시면 1번 원하시면 2번 공천 명단에 등장하는 거 제외하고는 두 개의 뉴스에 이름을 올립니다 서울 후보 10명 중 2명이 군미필 한 기사는 한 기사는 서울 출마자 40%가 전과 경력 아 거기 등장하신다? 네 거기에 등장해요 딱 고기만 등장합니다 공보물을 지금 보니까요 너무 이 양반이 없어서 뒤늦게 공보물을 보니까 속보가 떴네요 뭔데요? 속보 강북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조구성 후보는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보세요 자기가 5천 쓰겠다는 게 속보로 공보물에 적어놨습니다 공보물에 한 페이지를 썼네요 네 네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를 속보를 보통 이 뜻으로 쓰지 않지 않나요? 이거는 종편 스타일의 속본데 단독이죠 종편은 아 그런가요? 뉴스 프로그램 이름 중에 아예 대놓고 뉴스 속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일 12시에 방송합니다 속보인다 매일 12시에 방송되는 속보 사진도 안철수, 천정배와 고루 동일하게 찍었네요 네 국민의당 후보 보셨습니다 도봉구의 후보들을 만나실 차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갑 경기 고서울대 선후배이자 민청학년 사건의 필드플레이어들이었던 김근태와 유인태 민주화운동의 대표 유닛들 이름이 아로새겨진 18대를 제외하고 민정당 유당에 단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은 도봉구 아무리 그래도 영웅 유닛들까지 쳐내겠나 했지만 도봉구의 유인태 의원도 컷오프됐죠 맞아요 하지만 김근태의 혹은 김근태로 상징되는 6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성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봉갑의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죠 이재범 남자 60세 변호사 대구 출신 서울대법학 석사 현 변호사 현새누리당 중앙위 외교통상문과 수석위원장 재산은 3억 천만원 본인 육금평장 만기 장남 이병 소지 폐쇄 이름과 달리 정과는 아예 없습니다 이재범 후보 그리고 정보도 없습니다 재산이라도 볼랬는데 이도 많은 편이 아니네요 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뭐가 좋던 왜 이렇게 신나게 웃고 계실까요 블로그 카피는 도봉구를 바꿀 선택 이재범입니다 후보님 블로그 본인 사진에 뽀사지 너무 심하게 좋습니다 입술 좀 어떻게 해보세요 공약을 좀 받는데요 공약 챕스틱 많이 바르셔가지고 하나가 좀 땡기는 게 있어요 뭐죠 창삼동에 유아 숲 체험장을 만들겠다 유아 숲? 그러니까 뭐 숲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도 많은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숲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원래 잣나무 숲이 좀 많대요 잣나무?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개발이긴 한데 그 산을 건드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여기에 에듀케이션적인 부분들을 결합시킨 거죠 근교에서 좀 서울에선 되게 매력적인 공약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합니다 기상입니다 네 잣나무 많으면 설총모 되게 많겠네요 청설모 청설모 청설모가? 설총모 청설모 다 미쳐가고 있어 지금 아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 아는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 아는 사람 이름이 엄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62세 여자 인천 강화군 교동도생입니다 2대 사회학과 장남 병장 만기 적을 필요는 없지만 고인인 남편도 병장 만기 7.3학번이네요 부평의 봉제공장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본인 역시 시민사회운동가이며 남편의 신병이 자유롭지 못할 때 남편과 동일한 전투력으로 홍보전과 선전전을 벌인 게 유명합니다 세계적 양심수인 남편과 함께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미국 진보세력의 추앙을 받는 JFK의 동생이죠 JFK가 추앙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도봉의 국회의원이 된 후부터는 도봉 지역구를 지키면서 주부일을 합니다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김된태 전 의장이 세상을 뜨자 당이 열렬히 설득을 하여 19대 전략공천 1번으로 출마합니다 당연히 국회 입성 당시에는 보수정당과 보수지로부터 지역구 인수인계 비난을 받았고요 공안검사나 부역판사의 배우자가 지역구를 물려받는 것과 1대1 대응은 좀 어리석습니다 김근태 재단 이사장 19대 본회의 98.3% 보건복지위 96% 출석 87건의 대표발의법안 반영률은 2할 8푼 7리 준수합니다 감염병 여부의 조사와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서 진찰을 받도록 하고 진찰 시 대상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하되 네거티브가 나오면 즉시 해제하고 사유 없이 해제해주지 않으면 조사 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권존중형 감염병예방관리법안 자동차 전문학원 강사 청소년 지도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등등등 각종 전문자격 소지자의 시험 중 부정행위와 관련된 응시자격 정지 등의 법안들이 있는데 이 법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우락가에 하셨습니다 타일을 좀 붙이셨습니다 통과되지 않은 것들 중에는 인권과 다문화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 등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야권의 현역 의원들이 내가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자랑하는 것들 중에는 극쟁점 인권 위주 약자 위주 법안들이 많아서 처리 안 된 게 더 많습니다 안타깝은 일이죠 장애와 보육료 8%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270억 원 증액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재분유 관련 예산 가구당 2배로 증액 지역 토건 자랑할 거리를 비워서 중앙계산을 자랑한다는 건 특이합니다 물론 SOC도 앞자리에 조금 자랑했지만요 예를 들면 쌍문동 둘리박물관 같은 거 그걸 누가 가요? 누군가 가지 않을까 김수정씨 고길동씨가 고길동씨 아닌가? 고길동씨 맞아요 네 맞죠 그게 성북이라는 설도 있고 도봉이라는 설도 있고 쌍문동 부천에서도 둘리장사하는 걸로 아는데 부평인가 부천인가 부천은 만화박물관이 있어요 만화도시로 되게 유명하게 밀고 있어요 그렇죠 명예시민된 데가 어디죠? 부천이 어디죠? 그 세 군데 다 할걸요? 다 해요? 명예시민이요? 네 분리가 명예시민이거든요 주민등록증이 돌아요 그것도 너무 슬픈 일이에요 집주인은 고길동씨인데 고길동씨는 안 줘 집도 세 번이나 터뜨려놓고 그러니까 건조물 침입해가지고 고길동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면 나이 든 거라고 하던데 상호하고 난 나이든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을 도봉구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봉구 을의 새누리당 의원을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선동 선일당 김선동이라고 늘 부릅니다 네 52세 잠깐만 정당인 강원도 원주생 고려대 정치학 석사 전 18대 국회의원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화내지 말고 해봐요 전 박근혜 이래야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전 박근혜 대표 최고 반대잖아 전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 비서실 부실장 전남은 약 5억 본인 육군 소위 장남 병장 만기 이분이 병역이 좀 희한합니다 1989년 2월 18일 인관 1989년 2월 18일 전역 전역 사유는? 전역 사유는 복루 만료 3명째 3명입니다 이건 어제 제보도 안 들어오네 하루 단 하루 봉구 시간이 뭐 한 1시간 됩니까? 짬밥 한 끼 최대 새끼 전형 100이면 5시 전에 보내주잖아요 보내줄 때는 보통 그렇지만 참고로 통진당의 최루탄 의원 아니고요 동명의 새누리당 친방 멤버입니다 더 민주의 유인태 의원과는 싸워서 1승 1패인데 이번에 유인태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3차전은 물 건너간 상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 청완대 정부비서관으로 들어왔는데 집권 초기에 많이들 오르내렸던 11인 회의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진실한 사람이 속하는 분이고요 진실한 사람의 특징이죠 골든타임 이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도봉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드립을 쳤습니다 공식 사이트의 캐치도 도봉발전의 골든타임 강력한 추진력 김선동입니다 돌아버리겠네요 핵심 공약은 도봉산입니다 도봉산 케이블카죠 참고로 도봉산은 기네스북의 단위 시간당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도봉산을 기회로 바꾸자 이거죠 도봉산 프로젝트가 김선동이 이번 출마한 이후의 핵심입니다 특급 유소스텔 유착했다 유소스텔 특급도 있나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오성 유소스텔 실내수영장 힐튼 유소스텔 객실 2천 개 이게 침대가 아니에요 객실 2천 개 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러면 무거워서 보통 유소스텔은 1인 1실 아니잖아요 도미토리잖아요 군대식 침상처럼 되어있는데도 많이 그게 만명이란 얘기에요 이게 거의 2천 실이면 진짜 만명 수용하겠다 그쵸 만명이 뭐야 다섯명만 자나 열명도 자요 그러면 만명이 있잖아요 네 뭐가 살 거 아닙니까 네 세계 음식 백화점을 또 만듭니다 산을 무너뜨린 분이시네요 도봉산이 아파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뭔가 쇼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도봉 아울렛 조성 그러다가 산만 가면 단조롭잖아요 도봉산 네저타운 조성 이제 인공 눈을 뿌려서 스킬 타게 하고 산이 싫은 사람 있잖아요 도봉산 자락길 조성 그리고 산을 올라오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걷기 쉬는데 케이블 가줘서 이상입니다 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가 다 있네요 이 산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 도봉산이 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분한테는 산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이런 거가 다 준비된 데 해서 산을 만드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시작부터 이게 좀 지적할 만한 논의할 만한 건이 있죠 서울 시내 산은요 그 근처에서 묵어가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인이죠 지금 중국 여행자들의 한국 관광 패턴들이 서울이 몰려 있거나 아님 아예 지방으로 빠져요 서울 선악산 이런 코스가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2박 3일로 온단 말이에요 동선이 짧아가지고 중국 애들 타겟이에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이제 도봉산 못 가죠 이러면은 이러면 못 가죠 근데 지역사회에서는 이게 강원도면 환영을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서울이잖아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궁금해요 여행객이 타겟이 많네요 도봉산은 인천공항에서 외곽 순환도로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걸 굳이 쓰셨네요 광속운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국인 딱지 면제 벌점 부욕 그러다가 10년 지나죠 내국인 등반 금지 나옵니다 개화 한국인 출입 금지 명동 로테백화점 영플라자 이런 데 가보세요 아니 그럼 도봉산에다가 공항도 하나 만들지 그래요 도봉공항? 도봉국제공항? 필기착륙장 만들고 그러면은 저 활주로 확보 때문에 산을 없애야 돼요 아니 이분 계획은 어차피 산을 없앨 계획이에요 그래도 고도는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고도마저 없어질 거예요 공항을 짓는 순간 이런 식으로 도봉산을 관련돼서 선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선동 후보 산한테 투표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49세 남자 변호사 전남 화순생 조대부고 서울대법대 4시 39회 유시버클리 법학 석사 수형으로 인한 제2국민혁입니다 왜냐하면 91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번 잡혔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의 총선 영입인사 드래프트 5번입니다 영입인사들이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도 많지만 생각보다 들어온 다음에 뭘 내보여준 사람들도 없어요 총선이니까 말을 막 하고 말을 막 준비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그만큼 치열했는지는 물음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총선 영입인사고 그런데 문제는 이곳의 유인태의 그림자가 좀 크다는 거죠 표심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유인태 의원의 의정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약입니다 소상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셨고 저걸 하셨고 저걸 하셨고 저걸 하셨는데 이어받겠다 19대의 유인태 의원이 도봉구에 확보해놓은 예산을 쭉 적어놓고요 유인태가 시작한 것을 오기형이 마무리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자기 것은 잘 못 찾았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손동호 59세 남자 고대 수학교육과 졸업했습니다 육군병장 만기 전역했고 도통법 위반 100만원 있고요 재산은 19억 체납 사실 없습니다 공기업 CEO였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 파크텔 사장 신용보증기금 이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도봉구청장에도 한번 도전했으나 낙선했고요 민생의 시름아는 국민의 편입니다 이런 카피를 사용해요 민생의 시름아는 안철수와 전북의 아들 정동영이 보낸 영상을 블로그에 게시 중이에요 자유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2009년부터 게시글을 하나씩 정립해서 현재 314개나 됩니다 초창기에는 주로 짤방을 올려요 강한 군인 이렇게 제목이 이렇다면 이제 안에 사진이 바지가 터진 군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재 아재 그런 거 막 올리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친노 패권과 호남 정신에 대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대전행위가 막 농담했는데 지금 알았어요 1호선 지하 추진 실손보험료 인하 6세 이하 어린이와 대중교통 승차 시 감면 및 무료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북 4구 정도로 표현합니다 정가에서는 동북 4구의 맨 위쪽 노원구로 광고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 쓰리 약산성 샴푸 내 인생에 6개월이 그냥 날아가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지 친구도 못만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뭐? 그래서 뭔데 그게?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닷컴? 오, you got it right 오늘 이 비슷한 얘기 몇 번 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춘천 갑을 할 때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노원갑을 하는 날이 오겠구나 이거 진짜 제가 예비군 처음 나갔을 때 느꼈어요 그 향방작계라서 6시간 수업 받았단 말이에요 비디오 보면서 그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근데 그 6시간이 군대 2년 같은 거예요 너무 안 가서 3시간쯤에 막 허리가 비틀어지고 죽나 싶었어요 아, 정말이지 춘천 갑 할 때는 노원갑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춘천 갑 할 때는 다들 이렇게 아플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노원갑의 새누리당 후보가 이렇게 반가웠어요 저한테 무슨 희망봉 같아요 케이프타운을 도는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노원고 가방 노원 아니라 어디라도 이 야권연대가 화두가 됐던 것은 18대 총선의 경험이 너무 쓰라렸기 때문이죠 여러모로 보통 유리했던 동북 3구 노원 도봉 강북도 한나라당에 쓸려가는 모습을 범야권이 똑똑히 목격했죠 18대를 제외하면 민주당 유당도 혹은 진보정당도 맞다위만 되면 크게 어려운 싸움을 한 적은 없는 노원구입니다 어찌저찌하여 디펜딩 챔피언들이 모두 다시 나옵니다 노원 갑의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인옥은 남자 62세 국회의원 경기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노원 구청장 현광운대 겸임교수 재산은 약 5억 본인은 독자로 육군 이병 육방이고요 장남은 육군 이병 소집해제 정거 없습니다 본회의 추정률 97 상임위 추정률 99 대표 발의법안 138 이중 가결 8 대안 반영 폐기 51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간 게 너무 좋았네요 정말 열심히 일했네요 교통안전체험교육시설 설치 대상에 어린이만 증가가 있었는데 노인과 장애인을 추가한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다음에 그간의 도시재정비 쉽게만 재개발할 때는 재정비 촉진지로 지정되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야 했는데 이 규정을 폐지해요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 지정을 시도지사가 판단하시게끔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거는 투입군들한테 아주 좋은 거죠 주프세네요 이건 대놓고 재개발 활성화 대구와 부산의 매우 치명적인 법안이네요 가끔은 친절하고 소소한 법률을 만들었지만 상당수는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법들을 건드려왔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별로 반갑지만 않습니다 2006년 노원 국천장이었고 2010년에는 총선에 나왔다 낙선했어요 19대 총선 목사 아들 막말대지 김용민을 잡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조중동에 의해 사령당한 김용민을 딛고 당선되었죠 그 당시에 분위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원이 아니라 마치 전국이 노원갑 지역구인 것처럼 조중동이 굴었죠 김용민의 성패가 19대 총선에 향배를 가른다라고 조중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민주당 지사 중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 있죠 네 그리하여 김용민 당시 후보는 여기 가서 펑펑 저기 가서 펑펑 울어야 했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라 그 얘기는 이미 프레임 싸움이 끝났다는 얘기였고 노원감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19대 때 네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렇게 김용민의 악마를 비난하더니 요즘은 본인이 더 막 던지죠 2010년 1월 노원구청에 살아있는 8개월 된 아기 호랑이를 가로세로 2미터짜리 투명 아크릴 상자 속에 전시해놔서 그렇죠 동물권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 비난을 드렸습니다 아마 노원구가 생긴 이래 노원구가 가장 유명해진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에 있은 지방선거 낙선 2년간 야인으로 계시다 19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당시는 낙곰수절풍이 한참이었고 그 지역 국회였던 정공주와 감옥을 가는 바람에 김용민이 대신 출마한 상황 조선일보의 특극한 발굴 기사로 인해서 보수표 결집에 성공 당선됐습니다 2013년의 컨셉은 안철수 저격수 안철수가 등장하는 교과서 일화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는 걸 시작으로 해서 안철수의 노원 토크 콘서트에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왜 여기 오냐 뭐 이런 식으로요 14년 들어와서는 스마트폰 익명 채팅 본인 인증 의무화법이라는 익명 채팅을 왜 하는지 이행을 탈을 내는 법안을 발휘 랜덤 채팅을 해본 적이 없거나 랜덤 채팅을 했는데 자기를 쌩까고 나간 저 사람이 너무 궁금했던 거죠 부작용만 이해한 거죠 알고 싶다 저 사람 선거 직전에 합당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안하는 이른바 반 안철수 법을 발휘했고요 무분변한 국감증인 신청 제안법 발휘 이건 이제 이런 거 있었죠 국감의 재벌 총수들을 자꾸 불러대서 기업활동을 못한다 그렇죠? 이런 조정동의 보도가 있으니까 바로 또 이 법을 만들어냈죠 이후에는 이른바 애국산법이라는 걸 발휘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식 행사의 국기의뢰 의무화 애국가와 무궁화를 국가와 국가로 명문화하는 법을 말합니다 지금 명문화가 안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국화 없어요 법의회였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유신회기라며 반발했는데요 인터뷰에 나와서 70년대 핵이 살아보긴 했냐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많은 80년대 생을 욕보이는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본인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귀여운 분이죠 자신을 본인이라 부르는 이 외에 동성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아니다 동성애는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이다 여기 핵무장까지 주장합니다 정말 다채로우신 분입니다 공식 사이트 카피는 종합평가 1위 성실독 1위 인호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의 1위 한 천명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근데 우리 녹음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환타에 그렇게 기침 많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삭삭 잘 피해나가긴 했더라 내가 여러 번 기침을 잘한거에요 그러니까 기침도 잘하셨고 우리도 애썼어 상당히 센서티브했어 방송꾼이야 방송꾼 전부 다 프로방송인이에요 근데 개구리는 통제가 안될까 그거만 어떻게 돼도 우렁찬 거 들으셨어요? 전화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방송에? 시청자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내가 구양복인줄 알았어 한방행기 전에 꾸르르륵 저는 그 나란한 수퍼보드에 사우정 인생이 안났어요 입에서 나방이 안나오고 개구리가 안나오는거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52세 남자 종암초 대광중 대광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요 민주당 손학규 대표실에서도 있었습니다 본인 소위 복무 만료 장남 병장만기 민선 1, 2기의 공릉동 월계동의 재선 서울시의원 3회 지선에는 노원구청장으로 체급을 올렸다가 낙선 다시 정식후보가 되는 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번 상대 이노군 후보처럼 지자체에서 올라온거죠 386, 486 출신 그중에서도 대학교 총학생 회장 출신 소식적부터 이미 민주화운동의 전국구로 움직인 인물들과 그만큼 이름값을 빨리 얻지는 못해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린 사람들은 장단점이 서로 다릅니다 누가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게 아니고요 후자로 말할 것 같으면 스타로스의 곤조가 적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구조가 전자의 부류보다 일반적인 유권자 평균에 조금 더 가깝죠 단점이 있다면 처음에 실전 정치를 배웠던 지자체에서의 방식 그대로 지역구 개발 공약만 날리고 큰 정치 철학을 어디 숨겨놨다가 나중에 당선 안되고 후회하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물론 많은 유권자들에게 지역사업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판단은 부디 당신의 가치판단이 제일 옳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국민의당 후보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형남 58세 남자 국민대 마케팅 경영학 박사 본인과 장남다 육군중위로 전역했습니다 본인의 재산신고 내역이 없고 배우자 부채만 3천만원이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속상함을 달래려다 음주운전 음능살림의 신랑들이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100만원 주차된 차량 이동중이래는데요 주차된 차량 이동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한다는 건 평행주차 중립주차 밀었다는 얘기 그렇죠 이빨록 밀고 그걸 술 먹고 해도 음주운전인가 봐요 음주 이동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비스업자들에게 친절합시다 범죄자가 됩니다 22만 5천원의 세금 체납도 있었습니다 광운대 경민교수 했었고요 현재는 안철수 의원의 정책특보라고 합니다 근데 난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런 거 하면 월급 나와요? 정책특보요? 이런 직위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직위인데도 실제로 등록이 돼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름만 받고 직책만 받고 월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특보 어쩌고 우리가 누군가에겐 진짜 가치 있는 직함인데 또 누군가에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부채가 있어서 얼마나 걱정돼서 걱정이 돼서 하나하나 한 소리지만 19대 민주당으로 출마를 타진했다가 안 됐고요 개소식의 안철수 의원 본인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만 한 소린데 하나만 한 소린데 네가 200번 얘기했으니까 너한테는 하나만 한 소리지 우리 듣는 청취자들도 하나만 한 소리예요 강원도부터 들으신 분들한테 들으나만 한 소리이긴 합니다 나한테 중요해요 어느 당에서 그랬느냐 그거는 확실히 제가 탁 찝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듣는 재미인데 민주당으로 출마를 타진했으나 잘 안 됐습니다 개소식의 안철수 의원 임명진 목사 등을 포함해 5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임명진 목사 글로 갔어요 지금 거기 잠깐 나오신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전정보 감사해요 왔어요 이상도시와 함께 저희 당에서 이 정도 규모면은 꽤나 중량감 있는 후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냥 대표의 지역구하고 옆에 있기 때문에 마실 나와서 왜 언론은 외면하고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내 예상 못했네 이번에 저희가 좀 알았어야 되는데 훅질렸네 블로그 트위터 페이 페북 있습니다 담대한 변화 노원에서 시작합니다를 내걸고 선거운동 중이에요 공약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항의한다 최근부터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 공약이 복붙한 듯한 SOC 공약만 있거나 아니면은 거대 담론이 있는데 전혀 해법이 없어 보이면 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죠 노원 그 을로 가겠습니다 디펜팅 챔피언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홍범식 남자 51세 성원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변호사는 얘기죠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했고요 새누리당 노원을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 새누리당 중앙당 수석부대변인 다 의미 없는 직책이죠 그렇습니다 월급 안 나오죠 나올 수도 있죠 모르겠네요 당협위원장은 모르겠는데 당협운영위원장은 또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은 없습니다 당협위원장은 밑에 직책이겠죠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좀 많아요 약 45억 그다음에 근시로 군 면제받았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정과도 하나가 있어요 저희 당 보면은 서울로 오면서 이런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민주화도 있어야 되는데 음주만 있다 허망한 음주다 민주화도 안 했으면서 민주화 안 한 게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분이 거의 잡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너무 할게요 그냥 부끄럽습니다 음주운전 150분 얘기해 주셔야죠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150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꼭 저희 당을 밀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거 선거운동으로 걸리지 않나요? 지지는 괜찮아요 지지는 괜찮아 13일 전까지는 그리고 새누리당 지진 괜찮아 아 아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58세 남자 서울생 성수중 경동구 연대토목공학과 연대환경공학 석사 연대 기독교인 학생회장 본인 장남 병장 만기했고요 집시법 징역 3년 82년도입니다 이때는 기독교 동아리나 기독교인 학생회 이런데도 민주활동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1주기 신군부 규탄 학래시위 주도 혐의였습니다 저 전과는요 체납은 2013년에 120만원 있었는데 설명에 의하면 고지서를 잃어먹어서 그랬댑니다 다음에 1월에 완납했댑니다 이 사람도 고영진 후보처럼 시의회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좀 더 빨랐죠 91년도 신민당으로 시의회 선거에 처음 나와서 낙선 95년 1회 지선에 서당선된 다음에 책임을 올려서 17대 탄도리가 됩니다 진검단이 재선 후에 3선 도전합니다 재선 후에는 19대의 최고위원이 됐는데요 우원식 후보가 2013년 5월에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자영업자와 하청 비정규직 등의 권리를 지키려는 목적 을 나불대며 우르르 몰려다니며 의원들끼리 기업을 귀찮게 끌고 선전전으로 으름장을 놓고 국감의 기업의 의르신들을 앉혀다 놓겠다고 간보는 형태로 사건을 해결하는 당내 기구 그래서 저희 이노근 후보가 법을 믿죠 국정감사 때 아무나 못 부르게 그렇죠 안티의 을지로위원회 법이죠 을지로위원회를 만듭니다 당내의 우려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내의 견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죠 정치하기 힘들다 이런 거 자꾸 하면 인기가 올라가자 열심히 활동하는 원내 인사들이 초선들을 중심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기업 갑질 문제 해결 아카이브를 쌓아버렸죠 노원갑의 고용진 후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지자체 의원 출신 국회의원의 단점을 우원식 후보는 을지로위원회 한방으로 극복합니다 그 흔적이 중앙에서의 활동을 먼저 길게 자랑해 놓은 공부에서 잘 표현이 돼 있습니다 19대 본회의 93.7% 환노위 81.5%의 출석률 33건의 대표발의 법안 반영률은 1할 8푼 1위 입법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 황상모 57세 남자 단국대 교수에요 단국대 경영학 박사 육군병장 만기 지대했고 아들은 의경 복무 중입니다 단대 경영학과 또 신났네요 많이 나왔었나요? 낮술 드시고 있겠네요 한 분 빠지셨으니까 그래도 경영학과는 전공수업 하나 하면 100명에서 3,400명 듣잖아요 요새 콩나물 지루 아니에요 도수님 하나 출마하면 몇백 명이 그냥 동네 상권이 대낮부터 술 먹고 그러죠 건대 건대라면서요 그럼 앞에 다 거기 단대 단대? 단대 좀 몰라요 정가 없고요 코레일 유통관리상무 주식회사 일양식품 대표이사 등을 했습니다 일양약품이 아니에요 일양식품은 그렇게 유명한 해서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 국민의당 국토교통특별위원장이고요 96년과 2000년에 부산 서구 기장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합니다 어느 당? 이거 안 적어놨으면 새누리 쪽 아닌데 그럼 안 적었으면 민주당이지 뭐 재산이 31억 5천만원 상가가 2개 전세권이 5개 15년식 3,800cc 에쿠스 3,500cc 혼다 혼다는 뭔데? 다른 그냥 혼다라고만 써있어요 오토바이 아니야? 되게 크고 멋진 3,500cc? 그러니까 스트리트파이트나 스모섬 지었어 앞에는 오토바이인데 뒤에 기름통이 딸은 SM3 주거래은행은 우리은행 예금, 적금은 주로 우리은행에 들었고요 보험은 KDB에서 부부가 각 하나씩 깔끔하게 들었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누가 중간에 말려줘요 이렇게 나가면 뭘 말려? 그만해 막 이러면서 난 가을 의도했는데 뭔가 나올 줄 알았어 끝까지 읽게 되잖아 물론 저희들이 이 후보들이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타박하는 거면 저희들이 미디어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로서 상당히 오만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거가 신나는 이유는 지금까지 세상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쭉 하고 자기를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걸로 심판을 받고 그런 행사라서 그런 건데 보여주는 일을 똑바로 못한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더러 지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자, 노원은 세 군데죠 노원병입니다 노원병도 디펜딩 챔피언이 나왔네요 우선 새누리당의 도전자부터 보시죠 네 새누리당 이준석 남자 31세 정당인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 경제학 학사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재산은 3억 5천 병역은 육군 입영소 집해제 정거 없습니다 박근혜 퀴즈죠 박근혜가 어버 키워서 떠먹여준 스타 강영석의 뒤를 낸 설전의 출연자 근데 왜 아무도 이런 지적을 안 하죠? 어떤? 정말 김정은하고 닮았어요 사실 그 생각은 좀 못했는데요 아 그래요? 생긴 게? 네, 정말 닮았어요 조금 더 쪄야 될 것 같은데 쪘을 때의 모습이 바로 상당히 돼요 상당히 닮았어요 여기다 이제 투블럭을 치면 그죠 블루클럽만 다녀오시라 후보 사회적 기업인 클라세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건실한 청년 모드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합류했죠 그 회사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키면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클라세스튜디오 미스테리 같은 걸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준석 기스 전에는 변이제도 첨전했었죠 옛날에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말은 정말 많이 하고 때때로 비판모도도 가동했으나 그리만한 당신의 위치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한참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블록 캐치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계동 이제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입니다 공부의 디자인 구성이 상당히 훌륭해요 매우 인상적이고 매우 인상적이고 단어 사용도 상당히 세련되었네요 궁금해 할만한 걸 써놨네요 더불어민주당 황창화 57세 남자 동성고 연대토목공학과 재산으로 갑니다 재산은 6,515만원이 모자랍니다 토지도 여기저기 있고 건물도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압도적인 18억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뭐 했는데 토지담보대출 만기는 1년 남았습니다 후덜덜합니다 아니 근데 토지가액이 얼마길래 대출이 18억이나 나왔어 어디 땅이에요? 너도 받아보게 괜찮네요 본인 독자라 이병 전역 장남병장 만기 노동쟁이 조정법 위반 89년에 징역 8월 노동운동 관련 전과로 분류됩니다 14대부터 노원병에서 4선을 한 임채정 전 의원의 정책보좌관이었고요 참여정부 인수위 이해찬 국무총리실 정무비서 한명숙 국무총리실 정무수석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회 도서관장 189대 총선에 이미 두 번 노원병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공천받지를 못해서 그렇죠 교복값에 대한 정확한 중앙당 공약은 없나 봅니다 황창하 후보의 경우에는 30% 이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교육청별 구매가격 공시제 도입이 공약입니다 다짜고짜 무상보다 더 실현은 될 것 같습니다 노년층 공약이 공부에 없다는 점은 후보를 설명해 준다기보다 원동네에 술집도 없고 학원만 많고 중고교생과 그 부모님이 대부분인 노원의 유권자층을 설명해 줍니다 이곳은 노원병이라는 이름보다 이 사람들에게는 상계동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그 동네의 이름이 뭘 의미하시는지 압니다 국민의당 후보를 보시겠습니까 안철수 54세 남자 국회의원 서울대대학원 의학박사 해군대위로 전역했고요 재산은 1629억 세금 납부액이 200억입니다 지난 회기 동안에 재산을 다 털어내셨죠 그래서 먼지밖에 안 남았죠 먼지치고는 좀 봉회의 출석률 90.78% 상임위 출석률 87.5% 대표법안 발의 18건 대한반영팩이 6건 건강기능식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해 주는 법안 노인 인구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장기요양서비스, 지역간 불군형 해소를 위한 법안 불법재산으로 인식되는 고객의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금의 인출 제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법안 등이 대한반영 됐죠 등이 아니고 전부 다 같은데요 아니요 한 두 건 남았는데 몇 개 없어 등꼬리 땀이 쫙 나가지고 나머지 건 진짜 별로예요 법들이라 아시다시피 안철수의 출발은 백신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양반을 서치하면 거의 위인전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담이 넘쳐나는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안철수의 출발은 백신이에요 95년 안철수 연구소를 창업하면서 의사와 빠이하고요 99년도에 체르노빌 바이러스 사태로 순수익 100억대의 기업이 됩니다 후에는 계속 승승장구 미디어에 다시 크게 등장한 건 무릎팍 도사의 게스트에 나가면서부터예요 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급기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기업을 토합니다 10분짜리 미팅에서 양보를 선언했다는 게 당시에는 되게 쇼킹이었죠 박원순의 시험도 인상적이었죠 저는 사실 약간 메시아 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이런 현상이 좀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여튼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2013년 재보궐에 뛰어들어서 국회로 입성을 하고요 신당을 창당하려다가 민주통합당과 합당하면서 당대표를 했습니다 7.30 재보선이 폭망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내려왔는데 후에 문재인 의원과 지루한 사랑싸움 끝에 결국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탈출했습니다 원래는 3표 철수 씨와 함께 늘 철수한다며 이름으로 놀림당하곤 했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안철수죠 창당 이후에는 강철수를 외치면서 새누리 비판, 야당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최근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대표 초심을 잃지 말라며 연일 응원 중인 기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연대 없이 40성 목표로 전진 중이고요 지역 공약이 드글드글합니다 입법 노동자로서의 공약은 없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곧 저희 국민의당이기에 당처원 공약이 안철수 대표의 공약일 것입니다 당당하다 최근에 변희재 씨가 지지선언했죠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당첨수? 진짜? 응원하던데요 반갑군요 물론 새누리당의 일부 당직자들이 대놓고 예뻐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여당과의 사전교감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증명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전체적으로 노원병의 후보들이 공부의 퀄이 쩌네요 정의당 후보 모시겠습니까? 정의당 2008년 총선에 홍정욱이랑 노회찬이 그 지역에서 붙었잖아요 그리고 홍정욱이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갔냐는 겁니다 홍정욱이요? 2012년 총선 허준영 대 노회찬 노회찬 당선 2013년 재보궐 허준영 대 안철수 허준영 낙선 지금은 어디 갔냐? 네 아 또 누가 떠날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떠난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아 자기네 사장님? 거기까진 못 가죠? 전 보좌관이었다고 써 있는데 지금 누구를 디스하는 건지 그렇죠 그런데 자기 사장님을 우회적으로라도 안 가기에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 얘기를 꼭 해야겠는 거죠 다 떠났다 나는 우리 사장이 떠나도 여기 있었다 자기는 20년간 시민사회 활동으로 노원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남은 사람이라고 이걸 강조하고 있고 그러네요 떠날 사람인가 남을 사람인가 안철수는 안 떠났죠 사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죠 공약으로는 여기도 당의 공약에서 별로 벗어나는 내용이 없습니다 최저 생활비 보장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려고 전월세 상한제를 두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노원병이 지금 이번 총선만 놓고 보면 종로 같아요 대한민국 당의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당 처음 들어보시죠 검색해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17 불로장생타워 10층에 위치해 있답니다 그게 아마 경동시장 쪽에 있는 새로 지은 건물인데 약재가 많이 파는 경동시장이 약재를 유명하죠 전대식 불로장생타워 그래도 이름이 정말 이펙트가 있네요 직구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불로장생은 사실은 아니다 불로 불사도 아니고 장생인데 오래 산다 불사면 까도 되지만 홈페이지는 찾을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민 당 섭취 늘어나 이런 기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니까 인터뷰했나 보네 대한민국 당 대한민국 국민들의 당 섭취가 늘어났다고 가장 많이 드신 분들이 대한민국 당에 모여 계신 대한민국 당 나기환 남자 54세고요 경희대학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재산신고액은 2억 4천 납부액은 2천만 원 529만 8천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궐선거에 출마했어요 그래서 보궐선거 선거 현수막을 이탑사인에서 맞췄습니다 이탑사인이라고 하는 현수막 간판 맞추는 가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 가게에서 그 현수막을 홍보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다른 자료를 차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탑사인 가게 블로그에서 홍보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검색하면 그런 거 나와요? 나 지금 가르쳐줘요 신기하죠 그리고 병력 같은 경우에는 신장체중으로 인해서 제2군민력 받았네요 그리고 선관위 홈피에 나와있는 풀픽은 가발을 착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정보예요 일단 공보에 나오는 사진하고 다르고요 그러네요 공보에 나온 사진이 훨씬 넓으시네요 그리고 13년도 선거 활동 당시의 사진을 보면 항상 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민중연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태흥 기호 6번이고요 44세 남자 정치인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6.15 공동선언 실천 서울본부 공동대표 민주주의 서울행동 공동대표 군대에는 수용으로 면제가 됐고요 재산은 1억 3천 65만 그 정도 됩니다 세금은 60만 4천원 정도 납부했고요 차가 좀 특이한데 차가 제가 잘 모르지만 차를 사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흔치 않습니다 한국에는 흔치 않습니다 공군연식 젠트라엑스 취득가액이 250만원인데 현재 가액이 580만원으로 나오는데요 감가상각이 없나 본데요 그러니까 지인한테 한 250 주고 갖고 왔을 수도 있어요 혹은 서키트용으로 튜닝을 하셨을 수도 있고 레이싱이 취미이셨을 수도 있고 레이싱? 전부 고대 총학생회상 시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하고 2002년에 3은 복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건은 일반교통방해인데 이게 2015년에 있었고 벌금 150만 원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소명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일반 교통방해가 근데 이게 법조문 읽어보면 좀 무섭더라고요 교량을 선괴했거나 선괴했거나 파괴한 경우 뒤에 보면 교통방해 어떤 식으로든 교통행위를 방해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한데 저는 차로 끌겼거나 끌근 사고 현장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교량을 파괴하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꼭 차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고질란가요? 손으로 하든 삽으로 하든 폭탄을 쓰든 자유입니다 IS 거서 교량을 파괴하려면 일반교통방해인가요? 그건 그렇죠 그런가 봐요 특수하지 않고 그래서 테레방지법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까? 역시 우리 당은 위대해 선거 출마는 4번 정도 했는데 전부 낙선을 했고 지금 보니까 공약 같은 거는 여기도 민중연합당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부자 감세 철회 이런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보긴 했는데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다니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윤면상 PD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사하고 다니는 사진을 누구 보라고 올려놓은 걸까요? 올려놓는 건 좋은데 다 올리는 것 같아요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방문하는 거는 우리가 선거 정보를 얻는 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현재까지 내가 판다는 건 그래요 맞아요 뭐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정도는 재밌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서쪽으로 훅 가서요 은평구로 가겠습니다 은평구 가방 저와 윤면상 PD의 마음의 고향이죠 그래요? 네 은평구 울에 본가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아니요 얘는 신혼집을 거기서 저는 신혼집이 은평을이었습니다 지금도 되게 그리워요 서울 안 같아요 거기는 저도 대조동에서 2년 살았어요 그 뭐냐 요즘 사람들 저 어디서 짤에서 봤는데 서울 이렇게 쭉 그려놓은 거 보고 서울 사람이 보는 서울 계산하는데 은평은 안 가봄 어딘지 모르면 예비군 아니면 가기 힘들어요 끝이니까 위치적으로 살아보면 되게 좋은데 진짜 좋아요 서울 물가도 아니고 조용하고 진짜 조용하고 그리고 함부로 재개발도 안 해요 자가 개발을 하죠? 빌라로 그리고 재개발했다가 오세훈이 폭망해봤기 때문에 함부로 재개발 안 한 거예요 자 지선의 결과만 보면 진보적인 표심이 다수인 곳 같지만 은평구는 총선 결과만 보면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조사하는 저도 결론을 못 짓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평의 최다선 의원 7번 나와 오선한 이재호 의원은 뽑힐 때는 친 어맹북의 핵심이었지만 원래는 군부정권 한 거야 아이콘이었으니까요 그가 20여 년 만에 군부인사들과 맞서고 있는 은평으로 왔습니다 은평 갓부터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을 보고 볼까요? 새누리당 전 박근혜 대통령 소속 국민 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재산은 8200만 원 변혁은 수형으로 인한 면제 정과가 3개 있습니다 집시법 및 대통령선거법 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건조물 방화비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국가보안법 폭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NL의 신화적 인물 중 하나죠 하태경 하태경 마크2 NL의 신화 전대협 조국평화통일위원장 1997년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빠지는 걸 보고서 전향 북한 인권활동 및 한국의 선진화운동의 주력 하여간 운동을 쭉 하게 됐습니다 어떤 운동이 온 거네요 개간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뉴레이트의 정신적 토양이라고 평가받는 잡지의 편집위원을 맡았고요 거기서만 총 4권의 책을 냅니다 주요 내용은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부잉부잉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후 공정언론시민연대라는 조직을 이끌며 병풍, 탄핵, 촛불시위 같은 건 다 언론의 편파 방송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여 1차 타겟은 정현주 당시 KBS 사장이었고요 그 다음은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종편 창조 보수들이 이슈를 필요로 할 때는 어디서나 나타나는 NL 특유의 부지런함 그리고 헌신의 미덕은 정파가 바뀌어도 여전합니다 통영의 딸 구출 국토재장전 같은 몸빵이 필요하다면 어디선 등장합니다 몸빵 이런 간절함에 손을 내민 건 역시 박근혜죠 이번 정부 들어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을 역임했고요 상당수 사람들은 뉴라이트로 무슨 국민통합을 하냐고 비아냥거리긴 했습니다 2015년 3월 새누리당 주최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제주 4.3 도민 대토론회라는 게 열렸는데 최용재가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참석해서 4.3 도민 토론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국민대통합세다 새말운동은 사례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뜬금표를 날렸죠 결국 4.3 문제 해결 방안은 잘 살아보세요 새말운동이라는 기조 발표만 하고 토론에 참석하지 않고 규경해버립니다 하여 제주도 지역언론도 못쓰지 벙쩍하는 기사 전해기 시작하죠 자기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입력돼 있던 말만 했던 느낌이랄까 2015년 12월 은평갑의 두 번째 출마 선언을 했고 언론에 의해 청와대 출신 진박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16년 2월 공천관리위원 최공재가 최홍재의 동생인 걸 밝혀져 또 한바탕 논란이 났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이 최홍재의 동생인 거죠 공식 사이트 카피는 은평을 바꾸는 힘 최홍재입니다 공약은 지역공학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쪽 계통의 인사들이 참 무섭고 대단한 게 그렇죠 주인을 잘 바꾸고 주인을 바꾸면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가장 잘해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42세 남자 대원외고 서울대법대 이게 이제 세대가 바뀌고 있음이 나오죠 외고 출신들이 보이죠 4045회 본인 중2만기 법무장교겠죠 민변 사무처장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는 이름이라면 그 이름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문재인 전 대표 영입인사 드래프트 17번 촛불문화재에 참여한 시민들이 무더기로 기소당한 상황에 헌법소원을 넣어서 야간 집회 금지 규정 위헌 판결을 받아내면서 한 큐의 사건을 해결해버리고 유명세를 탑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는 서울강장 차벽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내지요 그 후에도 세월호 유가족 쌍차 해고자 용산창차 대체기 등등의 법적 지혜를 빌려주면서 이름이 높아집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경의 권력을 줄이겠다 많이 들리긴 하지만 중앙당이 짠 공약은 아닌 것 같고 이번 총선에서는 박주민 후보의 고유 공약으로 보입니다 다른 공약을 보면 교복값 30% 인하와 어르신 소득 하위 70%에 대한 노령기초연금지급 등등의 공약은 더민주 서울시당 공약 같아 보입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로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당 김신호 54세 남자 성대법대 졸업 육군상병 소집 해제됐고요 재산은 4억 3천 세급 체랍 없고 전과 없습니다 95년 시의원을 한번 하고요 바로 체급을 올려서 16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낙선합니다 17대에는 매우 특이하게 국민통합21로 출마해서 낙선해요 국민통합21은 정몽즙시가 창당한 정당입니다 혹시 모르실 가명입니다 국민승리21과는 다릅니다 전국 5개 이상의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해야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게 정당법이 바뀌죠 그러면서 국민통합21이 해체되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정보가 너무 없어요 은평구에 36년째 거주하고 있고요 한중문화컨텐츠 산업협력단지 조성 항저우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낙후된 은평구에 중국자본을 끌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웬 뜬금없는 중국인가 했더니 알리바바 마윈의 12가지 인생강의를 번역 출간한 이력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통기군요 통 통인지 그냥 뭐 중국말 잘하는지 무슨 근거예요 통은 밝은 빨간색의 노동당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최승현 기호 5번 40세 남자 공인노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1학기 재학 중이고요 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부회장 그리고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이 있고요 노동당 부대표입니다 현재 그죠 이 양반이 은평에 나왔습니다 육군병장 만기제도 있고 재산은 2억 2305만원 정도 세금 납부액은 308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이 2006년에도 시의원 선거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원주에서 나가셨네요 그리고 2014년에 노동당으로 시의원으로 선거했는데 낙선했습니다 부대표인데 가라는데 가야죠 공약으로는 잘리지 않는 일터 빚지지 않는 집 쫓겨나지 않는 가게 놓치지 않는 버스 그렇게 적혀있고 아 그러네요 이 702A 702B라는 게 정말 지옥버스이긴 하거든요 음 702번 너네 집 앞으로 시작해서 우리 집 앞에 지나가던 그 버스 있잖아 서울역 갔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그거긴 하지만요 이걸 왜 국회의원이 챙겨야 되냐 하지만 혹하긴 하네요 702AB 이분이 챙기셔야 될 이유를 그 다음에 개소식 안내 부르셔를 보니까 거기서 이해가 가던데 이분이 국회에 입성하시면 버스를 타고 출근하시겠답니다 아 자기가 탈 버스다 너무 살이 살고 오겠는데 출근 2관 노선이 그쪽으로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럼 맞아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게 맞아 왜냐하면 자기 타고 갈 버스 있어 7613번이라고 국회에서 나 앞으로 가는 거 있어 거기서 타서 국회까지 가려면 한 3시간 걸릴걸요 1시간 10분 막히면 1시간 30분 아니 서울에서 국회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은평구 진짜 안 가봤네 이 사람 은평구 안 가봤죠 연신내 이쪽 아니에요 지하철도 이상해요 동름방에 단선이죠 거기 네 이상입니다 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을 은평을로 왔습니다 후보가 무려 7명이고 그중에 현역 의원이 무려 2명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경기도와 달리 지금 서울은 새누리당이 전석 출마 안 했잖아요 아 저 하나가 뵈었죠 두 군데인가 뵈잖아요 네 새누리당 후보 없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 후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긴 제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없다는 소리죠 어쩌서 배꼬도 올려주시고 그쵸 새누리당 후보가 없을 때 들어오는 배가 있어요 증기로 움직이는 한타패디 앞으로 혹시 없으면 백구동 올려주세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44세 남자 은평구 생이라고 광고하네요 신도초 대성 중 대성고 서울대 농경제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총학생회장이 전과가 없고 병장 만기인 거 특이합니다 실제로 최초 병장 만기 제대한 서울대 총학생회장 일합니다 졸업 후에 대우로 입사를 하고 무영리를 하다가 노무현 대성 캠프로 갑니다 청와대에도 있었고요 정식 후보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왜냐하면 은평은 여러모로 야권 연대의 역사가 유구하거든요 툭하면 민주당이 추풍내대처럼 나아갔어요 정식 후보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19대에는 고향인 은평이 아니라 특이하게 전북 고창 부안으로 도전했다가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의무복무병사 월급 30만원까지 인상은 더민주 중앙권 중앙고약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은평에도 직업체험 테마파크 유치 공약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치하자고 공약하고 공약하다가 언젠가는 그냥 장사꾼 아저씨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후보를 보시겠습니까?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와의 여론조사 단일화를 통해 후보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국민의당 고연호 52세 여자 고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중입니다 재산이 12억 7천만원 2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약간 했었어요 대학 졸업 후 25나이로 무역회사를 차렸다가 부도를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를 차려서 성공 대성공 사업가네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 때문인지 최근 포크레인 삽 위에 올라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짤방 보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은평은의 국민의당 후보입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면서 야 후보 쏟아지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거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 아닌가? 포크레인에 올라가는 거야? 네 도로교통법상? 글쎄요? 하여튼 미혼이고 지금도 미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여자아이 2명을 입양해서 딸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컸겠네요 네 2004년 정동영의 제안을 받고 정치권에 입성 2006년에 은평구청장에 도전하지만 낙선합니다 더민주의 은평을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이번 총선을 준비했는데 임종석 전 정무부 시장이 시장의 공천이 거론되자 매닥 고쳤죠 화가 나서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석은 임종석도 떨어지죠 온라인 관리가 매우 훌륭해요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각종 SNS 다 돌리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 고현호를 메인 카피로 쓰고 있고요 친박을 조롱하려고 그런지 진짜 진실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호 선을 의정부까지 연장 녹본 터널 뚫어 종로까지 7분 만에 쏘기 공용주차장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북한 같은 곳이죠 은평에 있어서는 실향민이에요 의정부에서 이사오면 은평에서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의정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여간에 아하 민주당이에요 권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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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무 남자 65세 육군 3사관학교 졸업했습니다 8대 서울시의회 의원 했고요 재산신고액은 7억이고 납부액은 365만 9천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에 땅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문중 재산이에요 아 그래요? 이몽룡의 후예가 아닌가 아 가능합니다 네 그가 실제 인물이면요 네 배우자 보험이 14개 가입되어 있네요 오 장남이 연관장교인 후보 처음 봤어요 네 장남이 소령이에요 65세가니까 나이가 제또라는 거 아니에요 음주운전 두 건 있습니다 그럼요 2005년에 150 맞고요 네 다음해 350 맞았네요 네 너무 자신은 과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네 유니폼 색깔은 노팟발 되게 생각하기 힘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안 떠올라요 노팟발은 조선 말기에 쓴 적 있는 노팟발은 무당 아니에요? 아니 태극기 도안으로도 쓴 적이 있어요 공약은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 신분당성 유치 신분당성을 은평까지 유치한다고요? 그 얘기는 한 사람 있죠 네 육호선 복선화 사업 추진 등 은평을 갈아엎을 기세입니다 그렇죠 육호선 복선화는 필요해요 근데 진짜 거기 진짜 멍청하기는 해 그 노선이요? 육호선 좀 멍청하긴 해 진짜 멍청해 육호선의 특징이죠 멍청하다 괜히 한번 돌아가야 되고 거기 도는 게 아마 한 20분은 될걸요? 네 15분 20분 될걸요 걸어서 다음 역으로 가는 게 빠르죠 공부 없는 후보도 처음 봤네요 있는 거죠 정보 공개 자료만 있고 공부가 없어요 민중연합당을 봐볼까요? 유지훈 기호 6번 34세 남자 정당인이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공문학과 수료했습니다 2014년 은평구청장 후보였습니다 현재 2030 유권자 행동이라는데 대표라고 하고 육군병장 만기제대 재산이 마이너스 천만원인데요 이분이 공보물상에 재산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천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오타입니까? 이게 그래서 증명서를 보니까 전액 농협 대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가 맞는 것으로 추천됩니다 대출받고 나한테 현금이 있으니까 내 돈이야 이렇게 오고 계신 건가? 괜찮네요 이분도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독립생계유지로 재산 신고를 거부하셨습니다 세금은 228만원 납부했고요 전과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있고요 업무방에 2015년에 150만원 있는데 둘 다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공약도 찾을 수 없습니다 민중연합당 표준 서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소속 후보가 두 명 있네요 무소속 최병호 남자 49세 연세대 경석 그럼 서울대 경제학석 사면 서경석입니까? 그거 저번에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잘랐는데 그렇구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원장이라고 합니다 재산신고액은 2억 6천이고 납부액은 490만원 원래 새누리당 소속이었는데요 후보 등록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새누리당 소속이 안되어있대요 당원이 아니라고? 네 당원이고 싶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탈당한다고 신청서를 낸 적이 없대요 네? 아 재적입니까 그럼? 재적도 아니고 그냥 2007년 12월 7일자로 탈당계가 제출됐다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탈당한 기억이 없대요 술 드셨나? 그래가지고 본인이 서명한 서류라던가 그런걸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걸 또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상황이 있었다 뭔가 불실기제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누가 장난쳤으면 제일 슬픈 일이고 장난쳤으면 보여주겠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공보의 제목이 당선되면 새누리당에 입당할 후보네요 새누리당 당원 정보현황 조작사건이라고 명명하며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지 공약은 안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미있는게 공보 보면 출마의 변이라고 있는데 제목이 반드시 기쁜 일이 생길겁니다 교회서 주로 하는 말이잖아요 문앞에다 붙여놓는거 근데 마지막 문장이 박근혜 정부가 함께하는 최병호 올림 근데 2007년에 탈당계를 제출한걸로 되어있으면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동안 가입시도를 안하셨답니까? 아니 가입은 원래 되어있는걸로 알다가 이번에 출마하려고 출마신청서를 냈는데 2007년에 탈당했다 탈당이 되어있었던거죠 무려 2007년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른 복당하면 되잖아 딱한 사연을 가진 근데 이번에는 복당했어도 출마는 못했을거에요 이분 때문이죠 무소속 디펜딩 챔피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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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세 고려대 교육학석사입니다 재산신고액이 10억이고 납부액은 6200만원 최근 5년 내에 30만원 체납되어있네요 정가가 두건이 있는데 방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 자격정지 1년 그때 영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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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을 손상시키면 문화재관리법이죠 공룡 서류 손상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 자격정지 1년 받았습니다 14대에 먼저 출마했다가 민중당으로 출마했는데 낙선했고요 15, 16, 17 19대 당선됐습니다 18대에는 문국현 전 의원한테 패배했고요 맞아요 1994년에 김영상 당시 총재에 의해서 민주자유당에 영입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내대표 수석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17대 대통령 선거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이 89.08% 출석했고요 대표 발휘법안 총 11개 중에 대한방영폐기 2개 그렇습니다 대선주자식 입법활동 아주 대표적인 법안은 본후보의 시그니처 법안입니다 뭐죠? 자전거 통행 속도 규정 법안 자신을 규정하는 법안이네요 본인만 할 수 있는 법안이죠 힘이 딸릴 때가 됐죠 남들한테 뒤처지는 건 싫은 거야 젊은 애들 빨리 못 가게 그러니까 그래서 몇 킬로예요? 속도에 관한 규정도 있고 음주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어요 맞아요 자전거 음주 관련 법안이죠 그리고 보호장구 꼭 착용하게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이 양반 착용 안 하고 다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4대강 다닐 때는 착용하고 다녔어요 맞아요 동네에서요 몇 번 봤어요 동네 자주 보이죠? 유니폼 색깔은 샛누리당 색깔 그대로 갑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자전거 타고 유세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트래쉬 토크를 해와가지고 손꼽아서 소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소개했다가 큰일 납니다 전기문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트래쉬 토크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막말을 일삼고 멀어질수록 경력과 연륜에 걸맞는 발언을 합니다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네요 그냥 기회주의자라기보다도 발언의 수위에 따라 본후배의 처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그렇죠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얌전해지면 탈박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의 서사가 깊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같이 과거 친이객과 무수속 연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서는 낙선시키자는 역선택론이 나오고 있으나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평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강북은 거의 끝나갑니다 광고 듣고 와서 소대문과 마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1599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에 1599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벌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 그려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데벌프 제누인 레더 이제 한강 북쪽의 지역구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서대문 갑부터 다시 시작하지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갑 서대문구 특히나 갑이요 16대 때부터 영혼의 카운터 파트너가 된 한나라 새누리의 이성헌 세천년민주열리누리통합민주통합의 우상호 두 사람의 지역구 사무실도 불과 건물 10채 남짓 떨어진 곳에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17년째 2명 서대문 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헌 후보를 보여주십시오 네 새누리당 이성헌 남자 57세 정당인 성균관대학교 언론학 박사 전 16, 18대 국회의원 전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전 민족화의 협력 범공민협의회 공동의장 재산은 약 19억 본인 육군 이병 복무 만료 장남 병장 만기 정권 없습니다 1996년 그러니까 15대 때부터 한나라 새누리 라인으로 꾸준히 출마 5전 2승 3패 이 중 4번이 현 디펜딩 챔피언인 우상호와 붙은 곳입니다 나름 산소카스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와 함께한 원조 친박이기도 하죠 친이들과는 대립각을 많이 세웠고요 갯바투쟁의 선봉장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2012년 부산 저축은행 비리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방어에 성공 검찰이 검찰답지 않게 상고마저 포기해 오 이게 무슨 일임? 이란 반응 이후 민화협 상임 집행위원장의 임명 커리어를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어쨌건 서대문 갑을 다시 언론이 주목한 이유는 다시 만난 우상호와의 재재재재재 대결이죠 블록커피는 사람을 바꿔야 서대문이 바뀝니다 부지런한 준비된 일꾼 이성헌 모든 공약을 동별로 쪼개놓는 촘촘함으로 인해 지역공약도 아닌 동공약 모드입니다 근데 이건 거의 구천장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공약도 눈에 띕니다 국가청년일자리창출센터 설립 이게 사실 새누리당 이번 총선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연세대 앞에 있는 경의선 철투끼를 교량화한 후에 일자리 교육관 기업정보관 직업체험관 일자리 정보문화센터를 줄줄이 건립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50대 명태자 고용 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는군요 아니 이러지 말고 명태를 안 당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50대 일자리와 어르신별 일자리를 나눠 놨다는 거는 디테일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이 되기 전에 너네들을 짤아버리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동별 무슨 예를 들어 흙으로 돼 있는 놀이터를 우레탄으로 교체해 놓겠다 이런 류의 공약이 있잖아요 그런 건 나중에 시민사회 시민단체에서 매니페스터를 통해서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공약 안 하게 만들도록 시민사회가 아직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하면서 데이터 센트럴이 계속 진행이 되면 여기서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저희가 할 거예요 경치 여러분 이번에 한다고 했던데 아무도 못했죠 결국 전국에 유일하게 후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후보자의 발이 나온 공보 포스터를 가지고 있는 후보 그리고 밑에 써 있어요 이 사진은 실제 이성원의 발입니다 50대 아저씨가 발목에 털이 없는 게 아니 발 사진이 나오는 건 김연아 선수의 발이라든가 박지선 선수의 발 이런 게 나오지 강수진 발레리나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 발은 고생한 발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좀 걷던 사람의 발 보니까 뒤꿈치에 각질 제거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저건 그냥 저거는 나에 비하면 이런 놈이 약하죠 주말농장만 가도 저래 주말농장이 뭐야 보드만 주말에 한 시간씩 타도 저렇다 자 까지 말까요 자꾸 우려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왜냐면 지긋지긋하게 붙어있으니까 벌써 20년째 우상호 디펜딩 챔피언 53세 남자 국회의원 강원 철원생 용문고 연세대 국문과 87년에 연세대 총학생회장 그렇다면 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 이한열 사망사건은 6월에 있었고 시위 현장에서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있던 인물이 우상호 후보였으므로 아마도 두 건의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는 저 직함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보단장 얼굴과 목소리가 필요할 때 민주당의 당이 먼저 찾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본인 병장 만기 장남 현재 해병대 1병 차남은 현역 2병 대상 19대 본회의는 81% 미창과 방통이 98.4%의 출석률 36건의 대표 발의법안 중에 반영률은 44.4% 이 통사가 약정기간이 만료된 이용자들이 재약정을 할 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알려주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는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이것 때문에 핸드폰 가게 사장님들이 좀 바빠지셨습니다 부정행위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0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고 그 사항을 관계기간끼리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 황우석 박사 지지자들이 싫어할 거예요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주기 1주년을 법으로 박아넣는 법안 악의적인 심의 규정 위반 등 동일 사안으로 여러 번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알려드리죠 2003년에 한나라당을 떠난 이부영, 이유재, 안영근, 김영춘, 김부겸을 일컬어 독수리 오형재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대구편에 알려드린 바 있죠 17대 탄두리 시절에 5명의 우시성을 가진 국회의원 우원식, 우윤군, 우재창, 우재항 요원과 더불어 독수리 우형재라 불렸다는 사실은 그냥 뻔었습니다 이종화 남자 43세 노동운동가고요 한신대학 2학기 제적했답니다 18대의 유원일 국회의원의 비서였다고 하네요 재산신고액이 마이너스 800만원이고 납부액은 151만 2천원입니다 정과가 두 건 있는데 군무 이탈이에요 타령으로 봐야 되나요 이거? 그렇게 표현들을 하죠 징역 10월 나왔습니다 오? 그럼 이거는 잠깐 부대 앞 교회에 갔다 온 수준이 아닌데요? 꼭 교회여야 됩니까? 부대 앞에 있는데 그나마 갔다 온 다음에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곳은 교회나 사찰 절 이런 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총을 들고 나간 거죠 무장타령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안산시 단원구의 시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됐고요 선관위 홈표에서는 민주당이라고 나오는데 언론에서는 국민의당이라고 나오네요 아이고 원래 국민의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보에는 신기나 의원과 찍은 사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준비를 빨리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국민의당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후보를 안 낸 거예요? 아 민주당하고 다 일하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아 국민의당에 있던 시절에 사고를 하나 쳤어요 그 짧은 시간에요?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공산주의자를 비례대표 1번에 공천했습니다 라고 디스를 시전했네요 찐의 노동운동관 내 직업이? 네 그리고 국민의당 보면 이 아저씨 민노망으로 나왔던데 옛날에 2006년도에 뭔 정신이야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에 쫓겨났다고요?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댓글이 막 달렸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에다가 또 댓글을 달았어요 욕했구나 다행입니다 아니네 님 같은 분의 지지는 전혀 받고 싶지 않고요 님 아니어도 받는 국민의 사랑이 넘칩니다 관심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이정미 후보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글을 적긴 했는데 요즘 트렌드잖아요 사과글 같지 않은 사과글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안 받으셨다면 잘못 없습니다 나는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저의 상식보다는 당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잖아요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트렌드죠? 이런 사과를 남겨서 그런지 민주당으로 나왔네요 무슨 소리예요? 유지대체 명당했나? 좋은 원내대 정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당의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김영준 기호 6번 40세 남자 NPO 활동가 비영리단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 목회학 석사입니다 아 목회자네요 네 현 전국 세입자협회 기획국장 멋진 협회 1인조 인디밴드 하늘소년 혼자 밴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뮤지셜이세요? 네 공부물도 보시면 첫 페이지가 기타를 들고 앉아있는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어디 보자 요즘 그래서 버스킹하면서 선거활동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정말 버스킹 차림새네요 후보가 선거 유세보다는 좀 뭐랄까 퍼포먼스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디자인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옛날 느낌의 펫 색깔을 가진 사진인데 녹색당이라고 해서 굳이 녹색을 쓸 이유가 없는 게 그냥 풀밭 위에서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자기 잡지네요 자기 잡지 인상적입니다 매거진 그리고 육군병장 만기 제대했고 재산은 신고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54만 천 원을 내셨다고 하고 이분은 공약이 미세먼지 연평균 관리 기준을 WHO 기준으로 강화해서 파리처럼 미세먼지가 경보가 발생을 하면 차량을 2부제로 돌리겠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되면 좋겠네요 이틀에 하루 운전하는 항이 있더라도 그리고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계획을 중단시킬 거고 주택 수요와 임대료를 정책선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활동하시는 게 약간 선거 유세라기보다는 다른 느낌인 게 3월 19일에 4집 앨범 쇼케이스 그리고 앰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앰프를 자전거 발전기로 관객들이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녹색당입니다 이분은 국민의당을 가려다가 잘못 온 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홍대에서 그리고 녹색당 정책을 입간판을 잔뜩 세워놓고 혼자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골을 넘나 들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대문 갑에 출마했다는 이유를 알겠네요 신촌에서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음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저희 동네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저희 동네입니다 4집 가수 그쵸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지네요 뮤지션 한 명이 서대문 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대문 을의 새누리당 후보를 보시죠 저희는 중령 가수입니다 그때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네 새누리당 정두원 남자 59세 국회의원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행시 24기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현 국회 국방위원장 재산은 16억 병역은 본인 장남 모두 병장 만기 정과는 음주운전 150만원 본회의 출석률 29% 호연지기 국회의원 아닌데요 상임위 출석률 67% 대표 발의범만 5개 이야 이중 대한반영팩이 2개 저도 일하기 싫습니다 우와 나도 일하기 싫다 타율이 높네요 자타공인 친박 대부분의 친이들이 식구대와서 죽는 듯이 일을 했던 경우들이 되게 많죠 친이들이 이번 회기에서는 전혀 눈치 안 보십니다 그러네요 서울대 시절 락밴드 스피리츠 오브 1999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했고요 하의 현직 가수 여기 있는 분들 상당수와 같은 직업입니다 국무총리실 근무 시절에 그를 눈여겨보던 이회창의 권유로 정기에 입문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구만 이회 노래방 가서 탬버린을 아주 잘 치네 이러면서 탬버린을 잘 치는데 내장을 부어버리겠어 왜요? 비슷했어 목이 신이니까 된다 이효수 못하는데 그리고 이회창에 의해 중용된 이유를 알겠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그쵸 그쵸 사람 취급받을 수 있죠 고델 따위가 아닌 요즘은 고델라고 기사를 할 수 있으나? 그쵸 이명한 대사죠 어떻게 비슷하다 진짜 그 사이간에 이후 또 그를 눈여겨보던 이명박의 스카웃 이때 정두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 왜 이명박을 따라갔냐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래요 이명박의 컨셉이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 좋은 해석일 수 있어요? 어 네 이명박이 서울시장 출마 계획을 잡았대요 이 양반이 전체 세팅을 했다더라고요 하여 이명박 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으로 발탁 산소가스 대선 후보 형선에서도 이명박 사수조 선대위 기획본부장 전략기획총괄팀장 마땅히 이명박 정권을 배출해냅니다 이명박 당선 그는 과연 자기 시대를 열 것인가 머리는 좋은데 감이 떨어집니다 상황 이상득에 총선 불출말려고 했다가 바로 이놈의 자식 모두 왕따가 되며 권력에서 밀려납니다 확실히 자신감이 있네요 네 눈치를 안 보네요 이내 mbc설 내내 겉돌기 내지는 친익에게 다구리당하기 하여 그 때문인지 굳이 친박도 아니었는데 19대 공천이 돼요 대개 19대 때는 친박이 많이 공천됐잖아요 네 19대 내내 또 박근혜 갈것는데도 20대도 공천 모두들 비결이 뭐냐면 수근수근 모두 그렇죠 하여 그는 강북지역 유일의 새누리당 유일의 3선 의원이고 맞습니다 이번에도 당선되면 4선입니다 홈피가 있습니다 일단 도메인 무지 좋습니다 감각적이에요 공식 사이트 열면은 부담스러운 정도한 얼굴이 살짝 나오면서 자기가 부른 성과 로고스 옮겨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노래 잘해요 네 별로던데요 어? 별로던데요 윈간인 치고 제 기준에서는 네 가수 기준 말고 네 열정페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학자금 대출금을 2.7에서 1%로 낮추겠다 취준생을 위한 구직급여를 최대 6개월간 300만원 지급하겠다 교육의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연장하겠다 임대료 인상 한도를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고 계약 갱신 권리를 보장하겠다 생애처 주택구입자에게는 무이자 대출하겠다 부당한 임대료나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 조정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등이 있습니다 일부 공약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물론 국회에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아까 서대문 가면 이성헌 후보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 후보는 지금 캐리커처가 포스터인 후보는 처음 봤네요 공모 앞장인 후보는 이게 진짜 서대문을이 특이하고 정두원이 특이합니다 실로 한강 북쪽의 지역구를 전체를 다 살펴보더라도 탄돌이 폭풍에도 야권연대의 공세에도 끄떡없습니다 정도는 13년째 서대문우는 그냥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48세 남자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서대문구에 정착해 지금까지 거주한다고 강조합니다 북경대 국제정치학과 서강대 중국학 석사 옌타이대 객자교수 객자교수는 뭐 손님 자리에 앉아계신 분인가요? 초빙교수인가 보네요 객자교수 17대에는 서대문 갑에 나가서 선거를 이성원 우상호와의 3파전을 만들고 패배하고 그 뒤부터는 서대문 울로 넘어가 정두원의 맷집 역할을 하죠 지난 19대에는 승리하는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결국 625표 차이 0.8% 차이로 낙선한다 당시 김종수 국민행복당 후보가 696표 홍성덕 정통민주당 후보가 806표 둘이 합해 1502표를 가져갔지만 그걸로도 승부가 뒤집히긴 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의당의 임한솔 후보와의 단일화가 완료돼서 임한솔 예비후보는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빨리 결정된 사안인 만큼 공보를 보시면 정의당의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하여 정의당 쉬고 국민의당 후보를 보시죠 저희가 있는데 저 웃음은 그렇죠 우리가 있는데 까르고 있어 국민의당 국민의당 홍성덕 70세 남자 학력은 미기재 증병검사 기피 행방불명의 프로세스로 보충력 소진면제 받았습니다 재산신고액 6억 7,800 현재 체납된 세금이 2억이나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라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왜요 재산이 6억인데 이 양반은 특이하게 재산과 납세 내역 자료가 다 수기로 작성돼 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본인이 쓴 것 같기도 하고 글씨를 잘 쓰신다고 봅니다 어쨌든 멋진 후보입니다 아륜건설 전 대표이사라고 하는데 아륜건설 현재 대표이사가 홍성열 씨에요 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95년 구의원에 무소속으로 덜컥 당선된 게 이 문제의 시작이죠 그래서 두 번 더 구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 하지만 신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한 번 달콤함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구의원에 또 당선됩니다 재산구의원 그 다음 두 번의 구의원에 또 낙선해요 승패패 승패패 7번의 출마 중에 6번을 구의원에 도전하는 뚝심을 보여줘요 미련을 버리고 19대 총선에 나갔다가 또 낙선 8번째 총선 어찌 될지 궁금해집니다 열린우리당 자유선진당 정동민주당 정통민주당 정통민주당 정동민주당이니까 정동민주당 정통 궁금해집니다까지 네 궁금해집니다 왜 내 내본 잘라요 네 농담 답이 나왔네요 농담을 못하시니까 아직도 이쯤 돼도 불량의 욕심이 있어요 난 좀 꾸준해 이거는 정숙하게 얘기해줘야 돼 유석 목이 쉬웠어도 한길만이 달려가는 지난 경기도편에서 다들 목소리 이상했던 건 사과드립니다 아 다들 아니구나 지금도 이상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포갑 서울특별시 마포구 갑 전국을 돌아 우리 사무실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투표하는 사람은 없지만 마포갑의 새누리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그리워했죠 의 그 안대위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냐면 양당이 다 그리워했죠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지겨웠죠 진짜 서울대 법학과 중퇴한 이유는 당시 최연수 합격자 사실 동기에 당시 늑달이었던 노무현이 있었죠 연수원 수료하고 군법무관 마치고 검사 임명 됐는데 25살 하여 승승장구 주로 대검과 서울지검에서 근무했고요 지방검찰청행은 겨우 두 번입니다 계속 서울에 있었어요 결국 대검 중수부장까지 오릅니다 노무현 시절 안희정을 비롯해 당시 노무현 측균 여럿을 날린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에 맞서 검사의 기계를 보였던 평도 있으나 그때는 그래도 되는 시대였고 대통령 자신조차 법 뒤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도 있죠 이후 검찰목의 대벽관으로 무사히 임명 잘 마치고 여러모로 노무현을 개인적으로 싫어했다 라는 평을 여기저기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싫어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저씨라? 아저씨라 잔바이블 아저씨라 본인도 중태네? 본인이 중태인 건 아까 한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일찍 사실 합격했기 때문이죠 검사되니까 25살이었대요 군대 마치고 소년검사 이건 또 오랜만에 정치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 얘기할 수 있죠 이런 KS라인 안대기 같은 경기고 서울대라인 빨리 성공한 사람들을 위주로 되게 참여정부를 못마땅해하는 시선들은 지배적이... 그 해석은 지금은 사실 주관적이라고도 틀리다고도 못 말하겠어요 그 KS들 가운데서도 엘리트예요 최고 엘리트죠 검찰 몫의 대법관 임명 무사히 마치고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이때도 그리 나쁜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이미지도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에서 박근혜가 무슨 억가심장 있었는지 총리 지명을 합니다 아니 총리 지명 전력이죠 데스노트죠 이번 정부 총리는 털리고 낙마하는 게 일종의 코스인지라 박근혜 대통령이 억가심장 있는 사람에게 총리직을 지명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청문회는 겨울 정관님의 변호사 수임료 문제 때문에 엿새 만에 안대희 후보의 자진 사퇴로 일단 확댑니다 겨우? 이게 좀 더 버텨야 되는데 청와대와의 교감보다는 본인의 높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결정했다는 평이 일방적이었죠 왜 교감이 없었냐? 시간이 없었죠 청와대가 그 다음에 문창극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여기까지는 또 좋았으나 다음 총리 지명자가 문창극이라 절대적 비교 우위 박근혜 정부들로 당첨된 총리 포함 제일 나은 총리감이었다는 동정론이 여전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해운대 출마설이 유력했으나 험지 출마 여론이 일자 그럼 뭐 나가지 뭐 하고서 마포가배 공천신청 물론 공식적 워딩은 당에서 가난한 대로 가겠다 였지만 검사들 특유의 곤조 좋게 말하면 기회 같은 자존심이 부처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공식 사이트에 캐치는 자유 책임 동행 홈페이지는 꽤 잘 만들어진 편입니다 블로그 캐치는 대희와 바코라 마포와 대한민국을입니다 다 좋은데 지역구역밖에 없다는 건 정말 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요즘 야근 많이 하느라 김상조 엔지니어가 맨날 보고 있는 사람이죠 불안을 한다 말고 벌써 노웅래 카드를 10장 모았습니다 다음에 소환 한번 알아줘요 다음에 김상조 엔지니어가 다음에 노웅래 만나면 자기 명함 준대요 너무 많이 받아서 답례해야 될 것 같아서 섭외할래 내가 왜냐하면 지금 노웅래 한 판 무료거든요 노웅래 58세 남자 서울생 공덕초 대성중 중앙대 철학과 이 지역구 동네 다녔네요 동네 살았네요 마포에서 3선을 하고 재선 구청장을 지낸 고 노승환 평민당 부총재가 노웅래 후보의 부친이라는 사실은 대놓고 자랑하지 않는 편이라 지역구 어른들이나 아는 정도의 팩트입니다 부친부터 경성부 공덕정 즉 마포구 공덕동 출생입니다 본인 입영 소집해서 해제 장남 병장 만기 매일경제와 mbc에서의 경력을 합하면 21년 정도 mbc 노조위원장 시사 매거진 2580의 파일럿 멤버고요 공직선거 총선 마포 간만 3번 2승 1패 3선 도전입니다 19대 본회의 93.7% 안행이 92.7%의 출석률 71건의 대표발의 법안에서 반영률이 2할 8푼 3리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장애인도 일반인과 큰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 및 피난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불법 대부원 및 다단계 판매업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대부중개업자가 다른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방송심의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모욕적이거나 차별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법안 정도 보셨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사찰 등과 관련한 실상을 밝혀낸 것도 성적이라면 성적 중 하나 되겠습니다 지역공약들은 생략하고요 국민의당 후보를 볼까요? 국민의당 홍성문 55세 남자 기업인 고대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육금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재산은 11억 4천 체납 세금이 1,300만 원 있었어요 고대 대학원 13대 총학생 회장 현재 안철수 정책 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입니다 CEO 출신이라는데 어디 CEO였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페이스북이 존재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출근 인사 선거운동 사진 이런 거 말고는 뭐 김상주 현진이 형 홍성문 후보 못 만나봤어요? 네? 홍성문 후보 못 만나봤어요? 네 못 만나봤어요 이쪽은 잘 안 오나 보네 저희 당 후보는요? 아니 본 적 없어요 노홍내 많아요? 그냥 무조건 홍래형이에요 그러면 노홍내가 닮은 사람 아니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길 와? 어디 표가 있다고 그런 트윗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수지, 종로, 중구, 강남을, 서초갑 이런 데에 직장인들 우르르 있는데 부산진갑 이런 데에서 명함 돌리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 뭐 하는 거냐 낭비 아니냐 아니죠 당과의 거래죠 너가 당선되고 싶으면 우리 당 이름도 팔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의 활동은 결국 비례대표 당선에 연결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국민대당이 계속 수도권에서 완주하고 있는 모습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뉴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요 그렇죠 뉴스는 우리가 잘 못 보죠 지금 아 그렇죠 뉴스 본 지 꽤 되지 않았어요 다들 저는 지금 찍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 말을 할 때가 됐거든요 아니 진짜 선거 방송을 하는데 선거 상황을 가장 몰라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되게 잘하는데 판세는 모르겠어요 네 판세는 왜냐하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야 니 분량을 이렇게 많이 채워줬다 그럼 그만할래요 네 복지국가당 야 이게 오버뷰 이후로 다시 등장하는 이름이네요 네 복지국가당입니다 원래 이런 소수정당 후보를 하기 전에 당을 한번 디벼보는데요 뭐 그런 묘한 기대감 같은 게 있거든요 기대감? 이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네 얼마나 또 나와 다른 사람이 나올까 네 이런 기대감으로 보는데 저의 기대감을 처참히 무너뜨린 그렇죠 그런 당입니다 네 정말 멀쩡한 당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추가하는 정당으로 대표 공약으로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 사회복지를 통한 내수시장의 확대 등의 공약을 밝힌 정당이거든요 근데 김상조 연진연은 그럼 비례대표 소개할 때 이거 정당 공약 안 할 거예요? 안 한 데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안 한 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복지국가당 복지국가당 이상이 남자 52세 경희대 의학 박사입니다 현 복지국가당 대표고요 재산은 7억 7천 납부액은 3천5백 정도 됩니다 슬관절 불안정으로 제2국민력 받았습니다 그게 좀 심연한가 봐요 4살 때 버스에 부딪힌 이후로 장애 등급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국민건강보험 창설할 때 전문가로 참여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당 연구원장으로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암부터 무상치료라는 운동에 거의 주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미약하나 곧 인지도와 지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믿고 앞으로 후보 출마자도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이상이의 복지국가라는 블로그에 정책과 공략위지의 글을 주로 많이 포스팅했거든요 한번 시간 내서 들어가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 후보 이상입니다 강승규 남자 52세 서강대 광고홍보학 박사라고 합니다 18대 국회의원 했고요 신고 재산액이 7억 6천 납부액이 3천5백만원입니다 18대 한나라당으로 당선됐고요 이번에 새누리랑 공천탈락 후에 유니폼 색깔 특이해요 흰주검 흰주검 본인 말로는 무소속 연대에 가입했다고 하네요 그럼 흰빨파가 돼야 되는데요 농구와 전문용어로 부서진 백보드라고 합니다 흰주검 컬러는 민중연합당인데요 거기다가 카피도 폐당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 폐당이란 말이 북한에 쓰는 말이잖아 고조 정치를 해봤고요 민생 정세가 선합니다 색깔은 진짜 민중연합당 색깔이다 이 사람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아니에요? 한나라당? 지금 현재 판세가 노웅래 후보가 안대희 후보에게 10% 정도 앞서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권년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권년대? 그렇죠 여권년대 얘기를 하고 있죠 강승규 후보 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일단 여권년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구 어른 디펜딩 챔피언이 컷오프돼서 사라졌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의 도전자부터 보시죠 새누리당 김성동 남자 61세 정당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숭실대 정치학 박사수요 전 18대 국회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여의도 순봉계 장로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마포리라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영등포보다 마포 쪽에 다니는 신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제사는 2억 4천 병역은 공군대위 정거 없습니다 18대 때 비례승계로 국회의원 맛을 보고 19대 때 마포울에 나왔다 낙선 사실 선거 전망은 암담했는데 이돈의 터쭈대감이 날아가면서 요즘은 한박 웃음 한박 웃음 상거동계였죠 네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입니다 네 여기도 카스트죠 국회의원이 18대 때는 친위계였고요 현재는 친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19대 떨어지고 나서 하반기 정의와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취업했습니다 세월호 유족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김성동 비서실장이 안내했었죠 2015년 9월 겁나 일찌감치 막말 정청례를 막는 게 마포울 출마 선언의 이유였으나 지금은 정청례가 사라져서 몹시 뻘쭘하고 살짝은 행복한 상태입니다 사퇴를 하기도 뭐하고 정청례는 막았는데 일단 뭐 계속 있어봐야 비서실장에 떨어져요 정의와 국회의장 이걸 계속했으면 어차피 필리버스 정국 보면서 잠투정하는 정의와 우쭈쭈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으니 나름 사퇴한 게 친애 한 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마포울이 은근히 세뇌장 쪽에서는 쉬운 선거라고 생각했나 이번 지금은 불춘말를 선언한 형님이 많기로 유명한 김태호도 마포울에서 어정 걸었어요 나오겠다고 다시 그자 발끈하면서 정청례는 꼭 내가 잡아야 된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현재 손혜원은 정청례 아바타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손혜원의 유세에 정청례가 따라붙자 김성동의 유세에는 김무성이 각별히 신경 써주는 분위기입니다 공약이 재미있는데 박정희 기념관이 호례받고 있다 기념관을 추구 3동에 뭐하나 또 짓자 홈피켓지는 김성동의 마포공감 정의화가 직접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왔습니다 공약이 있는데 국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뭔가 당이 직업을 정해줄 것 같은 뉘앙스죠 북한처럼 당이 직업을 정해준다 이거 종편 예능에서 많이 듣던 뉘앙스 소리죠 동무들은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1인 1국민연금 체제 구축 이건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미는 겁니다 별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61세 여자 홍익대 응용미술학과 홍익대 대학원 공예 도안과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교수 지금도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장이라고 직업을 써놨습니다 02년 건축법이만 벌금 100만원 받았는데 소명이 있습니다 소유 건물을 수리를 하면서 수선을 하면서 건물 붕괴를 막으려고 기둥을 놓고 볼을 설치했는데 당시에 신축행위가 금지된 남산 인근에 있던 건물이라 벌금을 맞았고 지금법을 적용하면 합법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사실 나전칠기는 박물관장이라는 직함의 포인트가 숨어있습니다 수집가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 이력은 나전칠기가 아니라 브랜드의 이름을 짓고 디자인을 하는 등 브랜드의 초석을 세우는 업체 크로스포인트의 대표로서의 활동입니다 두산주류에서 새로 출시할 소주의 작명 프로젝트를 맡아서 떠올린 것이 고 신영복 교수의 시 처음처럼 이었다고 하죠 더 무서운 건 참나무통 맑은 소주 참이슬 브랜드도 손예원 후보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사람의 작품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죠 힐스테이트 아파트 엔젤리너스 커피 보리음료 하늘보리 담배 레종 화장품 브랜드 식물나라 세탁기 트롬 TV X 캔버스 김치냉장고 딤채 깨끗한 나라 휴지 보소미 기저귀 등등등 한국의 지배자죠 이쯤 되면 네이머 네 네이머죠 네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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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머죠 한나라당 말에 홍보기획본부장으로 들어가서 색을 붉은색으로 바꿔낸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와 침대는 과학입니다를 만든 카피라이터 조동원씨의 활약을 보고 실제로 이 사람은 낙검수 빠졌다고 하죠 그냥 보수에 맞는 일들을 해준 거죠 새누리당에 세정치연합이 작년 여름에 모셔온 인물이죠 당원으로 입당도 안 한 사람에게 홍보위원장 자리가 떡하니 주어집니다 이게 민주당류당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첫 작품은 셀프디스 캠페인 또한 갑자기 라임이 자연스러워지고 시인성이 매우 좋아진 세정연의 현수막들 작년 말에는 세정치 민주연합이라는 이름이 브랜드로서 아주 좋지 않다고 개깝니다 후보가 손혜원 후보의 주도로 바뀐 이름은 더불어민주당 당명 앞에 부사격 조사를 동원해서 다양하게 파생되는 의미가 보이자 어색하다고 까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다 사라졌죠 이뻐요 말 진짜 3월 18일에 전략 공천됐는데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이후에 인터넷 달링으로 자리 잡은 정청래 의원의 지옥구로 들어앉아서 여론 조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 의원이 바로 이 순간부터 손혜원이 정청래라고 말하면서 광속 수습을 진행합니다 호응이 된 상황인지 후보의 공보에도 아예 본인 이름 위에 정청래와 더불어 손혜원이라고 써있습니다 어떤 행정가인지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에 비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인지도 복합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좋은 총선 방송이라 이거면 이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개했다고 생각하여 공약을 생략하고 줄입니다 공약이 있었나봐요 있긴 있었나봐요 소개할 필요가 없는 정도입니다 자기 홍보가 되게 많아요 방금 꽂혔잖아요 국민의당 후보 국민의당 김철 51세 남자 성당인 연대 사업가 문학 석사고요 증병검 검사 연기 그 다음에 입영 후 귀가 그 다음엔 행방불명 비로소 연령 초과로 제2국민혁 면제받았습니다 재산은 9억 3천 재산의 대부분이 아버지 재산이에요 후보의 재산은 대출 2천 낀 전세금 1억 2천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천만 원 있는데요 천만 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정무보좌역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홍보팀장이었고요 한국산재의료원 기획이사 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당 전략기획특별위원장이라고 하네요 페이스북 하나 있는데 3월 12일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백발의 머리가 매력적이에요 그게 덥니까? 백발은 동의합니다 매력은 모르겠고요 그럼 백발입니다라고 하시면 뭐라도 묻혀야지 은색에 가까운 백발입니다 은색에 가까운 백발입니다 정의당은 중앙당 인사가 공수로 내려왔네요 정의당 배 준호 31세 남자 정당인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의당 부대표고요 정의당 청년선대본부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공군병장 만기 전혀 이분도 신고하신 재산이 없습니다 납부한 세금은 25만 5천 원 공약은 만 39세 미만 국회의원 청년할당 도입 재벌 3세 세습 타파 2세까지는 괜찮은 모양입니다 2세는 이미 다 해먹었습니다 이미 해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월 30만 원 지금 청년 배당을 실현할 거고 만 16세부터는 선거권을 다 주겠답니다 피선거권이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18세부터 피선거권을 다 주겠다고 하네요 16세 18세는 상당히 많이 쳤네요 그렇죠 다른 정당들에 비해서 네 많이 친 거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하윤정 기호 5번 28세 여자 정당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학과 문학사 졸업 전외대 동양어대학 학생회장 현재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대변인 노동당 여성위원회 대의원 재산이 한 1598만 원 정도 되고요 납부한 세금은 없습니다 여성 정치연구소에서 이분한테 준 상이 있는데 상 이름이 알바들의 가치 페미니스트 정치인상 상 이름을 본인이 지었을 것 같다는 추측이 약간 들고요 공약도 약간 색깔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자궁경부암 전염매개인 남성에게 예방주사 무료접종 그리고 육아 휴직을 성별과 무관하게 의무와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의무적으로 휴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의 혼인권을 보장하겠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모든 시민 모든 시민 남자 남자 법제와 싫거든요 무상 생리대 공약은 혹하긴 하는데 진짜로 자세한 로드맵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실용 가능성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브랜드도 너무 많고 제가 똑같이 말한 게 그거예요 하면 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은 게 꽁짱 좋잖아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정명수 남자 49세 연세대 천문대기과학가 4년 중태라네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정책특별보좌관을 했답니다 출신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맡았고요 재산 신고액이 38억 납부액은 3천만 원 되고요 재산 중에 부모님이 파중시 일대의 땅 부자입니다 32억 원어치를 갖고 있네요 한 페이지 가득 적혀 있어요 시위관련법 위반으로 정과가 3건이 있는데 폭력 행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음주화운동 3번 하고 남북경제교류실무회담을 마치고 회식하고 5시간 자고 그 다음에 차량 주차를 위해 이동하다 단속됐다 아침에 술 한 끼 했을 때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정책 여러분 디테일하네요 이런 수형으로 인해서 면제받고요 장남은 해병대 병장 전역했고 차남은 지금 JSA에서 근무 중이랍니다 아 네 빡세네요 네 덕인주에서 컷오프 당했어요 그래서 무소속 출마했는데 지금 이 전략 공천에 항의하며 4일동안 단식도 했네요 기운 없겠다 그러니까 인사해야 되는데 블로그를 운영중인데 폰트가 크기가 커지면 깨지는 폰트 있지 않습니까 옛날 폰트 도트 도트 네 그런 폰트에다가 각 세션별로 클릭을 하면 새 창이 뜹니다 아 다 새 창으로 진짜 옛날이네 블로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홈페이지 일단은 블로그에요 형태는 블로그인데 방식이 상당히 좀 보는 입장에서 불편한 네 그런 플랫폼입니다 선거 컨설턴트 네 새누리당 저지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해야 된다면서 네 빠른 결단을 해야 한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왜 하셨답니까 그런 분이 근데 자기는 나와서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네 이상입니다 정치인은 그런 욕심을 내야죠 민주당에서 튀어나온 무소속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 때 김상조 기설형 정관하고 저하고 고생을 좀 했어요 저는 그냥 9시간짜리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더군요 우리 서버가 그걸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마음으로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에잉 싫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들으시는 바 서울도 지금 두 편으로 갈려 있습니다 종로, 중구, 성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까지가 이 앞시간이었고요 저희들은 몇 시간 후에 다시 나머지 지역구를 찾아뵐 겁니다 다섯 명 노동자는 말이 물러간다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W 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